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렛츠고 렛츠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아 오늘은 궤도 선생님이 양이 좀 있다 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뭐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요즘 트렌드가 또 짧게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안 넘기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제가 뭐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일정 입장은 아니지만 아 그냥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튼 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니까 뭐 여러분들도 토요일 토요일 있는 삶 또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토요일 또 즐겨야죠 오늘 또 알차게 강의 듣고 또 푹 주무셨다가 토요일 또 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주말 또 제가 또 보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할 건 아니지만 내가 정할 건 아니지만 그 대충 뉘앙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어 그게 예측이 된다 정도는 말하셨잖아요 예측이 된다 정도 예측 예측은 할 수 있잖아 예측아 예측 예측만 하네 예측 예측도 못한다 여기 왜 있어 예측은 대부분 틀립니다 어 6개월 구독 감사드리고 후원과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때일때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인지할 때는 최대한 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받기 감사하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심창매님 요즘 지갑 잦은데 참교육 당해야죠 아 아니 제가 뭐 지갑 지갑 오늘 아 오늘 했네 어 아 맞습니다 아 또 쭈양말을 또 쭈양말 신고 와야죠 양말은 쭈양말만 신으시나요? 아 쭈양말 신진 않는데 쭈양말을 가옵니다 아 이거 깔끔합니다 어 여기 두개가 있네 아 그럼요 한소중님 실패? 한소중님 실패 아 실패 한경 오늘도 파괴하고 괴도라는 사람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한경 망한거 파괴하고 아 한경아 미안해 후세에게 빌린건데 그러니까요 후첸들에게 빌린 이 지구 막 최대한 더럽게 쓰고 있는 괴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안합니다 후세대 이 일회용품 아니 와보니까 이미 있어 음 있어서 아 이미 있어 여기다 하고 싶었지만 원래 여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환경시키는 것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는거죠 그러니까요 아이참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괴도 선생님 오신다고 거의 한 일주일 전부터 들떴어요 카페에 아 진짜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괴도 선생님 아 언제 오시냐 오실 때가 됐다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에도 트위치를 안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괴도 선생님 이제 원본박물관 위주로 보시고 카페 공지 안보시는 분들은 어? 분명히 이미 오신다고 했던다고 지냈던 것 같은데 왜 안오시죠? 하면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이제 다른 회원님들이 댓글을 달았죠 그때는 좀 제 일정 때문에 특강이 좀 취소가 됐고 다른 날 괴도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근데 오늘이 드디어 왔다 드디어 오늘이 왔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그 안될과학 채널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괴도 선생님입니다 괴도입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 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오늘 진짜 뭐 알찬거 내용이 많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사실 아 많이 돼 있죠 큰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큰 이슈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가장 먼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오늘 시간 시간이 언제냐 시간을 선포를 또 예고 홈런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어렵긴 해요 이게 그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좀 양이 조금 적진 않다 적진 않다 적진 않다 근데 한 12시쯤 안쪽으로 오늘 안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진짜 달리면 진짜 달리면 제가 듣긴 들었는데 오늘 하신 얘기잖아요 말씀하신지 1시간 안 된 얘기잖아요 진짜 달리면 사실은 7시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시작부터 이미 좀 억울해졌어요 그거 같은 거요?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에서 10분 거리? 아니 이게 근데 우사인 볼트가 달려야죠 아 근데 지하철 지하철도 내가 예를 들어 첫 번째 지하철을 10분 딱 늦어서 못 탔어 그럼 이게 누적이 돼요 갈아탈 때마다 나중에는 막 한 30분 40분 밀리는 거야 그런 경우는 없어요 지하철 30분 40분 늦는 경우는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아 KTX랑 연계될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앱에서 알려준 예측에서 오차가 30분 40분까지 나는 적은 없어요 아 근데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살면서 처음 들어봐요 아니 근데 사실은 오늘 진짜 아 제가 근데 이번에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뭐가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요즘에 바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새 막 진짜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근데 또 침착미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뭐 누리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리요는 해야 되잖아 우리가 아 그쵸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또 누리요는 해야 되는데 할 건 해야 돼 네 누리요는 해야... 아이고 쓰레기 뜯어 꼬링이 안 돼 누리요 해야죠 누리요는 해야 되는데 제임스웹 해야죠 그니까 근데 원래 누리요랑 월드컵을 하나 하자 소프트하게 준비할 필요 없으니까 이상형 월드컵 네 그럼 뭐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누리요 월드컵 하면 한 딱 다섯 시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있었는데 아 제임스웹이 진짜 너무 커요 이번에 이슈가 너무 좋아 이거는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제임스웹이 아니 본인 채널에도 있잖아요 아니 저희 채널에도 있는데 이게 어저께 올리시지 않았어요? 아 라이브를 했죠 어제 네 라이브 근데 이제 이게 저희 채널에도 있는데 침투브를 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아 침투브를 보는 사람이 뭐 안 될 거다 채널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아 많죠 많죠 다 보세요 아니에요 구독자가 저희가 뭐 훨씬 좋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또 침투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채널 안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그분들에게 또 과학을 전해야 되니까 제임스웹을 또 할 수밖에 없고 또 침창민 님과 함께 나누는 제임스웹이 또 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상상력이 있으시고 사진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뷰티풀 그러니까 그 아름답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모르고 봐도 아름다운데 알고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거기 또 담겨져 있는 히스토리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렇게 우여곡절을 통한 뭐 어떤 감동적인 대서사시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먼저 정해야 된다 아 너무 좋은 말입니다 이거 사실은 아름답다부터 정의하면 진짜 재밌어져요 아 아름답다는 거 근데 과학에서의 아름다움은 제임스웹의 아름다움과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아 과학에서의 아름다움을 언젠가 정의할 때가 올 겁니다 과학에서의 아름다움이 과연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건 연예의 과학 때 한번 좀 풀어드릴게요 연예의 과학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이별 가능합니까 아니 가능하죠 왜죠 상대의 행복을 위해 헤어지는 게 더 상대방이 행복하기에 그거는 과학적으로는 아름답진 않아요 아 그거는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아 그러면 뭐예요 추한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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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은 원래 추하잖아요 이별 자체가 부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나만 포기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그 어떤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약간 숭고한 이별 있을 수 있어요 숭고한 이별 아 그럴 수 있죠 네 과학에서의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음 네 연애가 그때 좀 풀어드릴 계획이 있고 사별이야 사별을 재소음소를 재소음소를 해요 아 어쨌거나 이거 아름답다만으로도 1시간 됩니다 아름답다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한 그 정의는 아니지만 어 왜 경이로운지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이 왜 아름다운지 네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릴 거고 네 살 빠졌다고 자꾸 하시는데 지금 요요가 오고 있습니다 어 살이 확실히 많이 빠졌어요 왜 인지를 못했지? 이거 이거 화면을 보니까 많이 빠지셨네 내가 직접 볼 때는 잘 몰랐어요 심창민님이 많이 빠졌어요 저요? 저는 아니에요 심창민님이 턱선이 이렇게 되게 또렷해지셨어요 아닌데 근데 저는 지금 좀 부었어요 오히려 아니 이렇게 봤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보기가 확실히 많이 빠졌어요 아니 또 눈 크기 때문에 안 돼 눈 크기 때문에 또 짤만 들어 아니 눈이 크게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해요 사실 아니 근데 눈이 크게 짤이 나오죠 저 눈이 개숨칠하니까 개숨칠하니까 짤이 나오잖아요 아니 눈 크게 뜨는 게 어쩔 수 없지 아니 제가 봐도 너 무서운 거야 내 얼굴이 그래갖고 눈 크게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고 뭐 안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네? 안 무섭게 생긴 사람이 아니 저는 저 안 무섭거든요 원래 근데 분명히 안 무서웠던 내 얼굴이 어느 순간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제 지인 중에도 너무 무서웠어 무섭게 생긴 분이 있는데 자기 귀엽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저 짝짝이 눈 짝짝입니다 한쪽만 쌍꺼풀 있어갖고 아 근데 크니까 티가 안 나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뭐 정말 천원, 이천원 이럴 때 누가 천원을 훔쳐가 네 그럼 정말 너무 많은 돈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한 백만 원 있어 거기서 누가 천원 훔쳐가도 티가 안 나요 눈이 큰 사람들은 짝짝이라도 티가 안 나요 아 네 그 정도 차이는 어차피 그냥 큰다 큰 눈이다 아 그래서 짝 눈인데 티가 안 나 아 그죠? 짝 눈인데 전혀 몰랐어요 아 이쪽이 그리고 밤새면은 쌍꺼풀이 진해집니다 오 네 그래서 시험 기간에만 눈이 양쪽이 똑같아져요 시험 기간에만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아니죠 오늘은 즐거운 날이죠 하하하하하하 진짜 즐거운 날이죠 아니 저도 아주 그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응 특단 과학 과학기다리죠 아니 그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과학을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막 이렇게 재밌고 막 했지만 네 선생님을 만나는 게 더 반갑다 과학도 반갑지만 과학도 반갑지만 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네 과학은 약간 저에게서는 재밌지만 선생님 만날 때 따라오는 어떤 그 재밌는 거 1 플러스 1의 느낌이 강하다 저는 울어도 되나요? 왜 울어요? 아 너무 감동이라서 왜 감동이라서 아니 저는 아니 저는 아 그러네 진짜 나도 좀 하남자다 진짜 네 원래 과학을 더 좋아하셔야 감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개인적으로 아 아 왜냐면 저도 이제 워낙에 침창호님 팬이니까 아 저는 사실은 팬 미팅이거든요 올 때마다 그리고 진짜 피곤한 게 사라져 사라져 그냥 어 그래요?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막 다 죽어가다가도 전이 됐어요 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괜히 돼서 아니 근데 그게 또 과학이지 진짜로 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 여기 오면은 너무 좋아서 근데 침창호님이 또 이렇게 또 하 또 재밌잖아요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무조건 재밌을 겁니다 오늘 재밌고 아무튼 오늘도 어 오늘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해 주시고 시간 투자해 주신 선생님께 일단 감사 인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번 흔쾌하게 특강을 또 주면 아유 언제나 흔쾌하게 네 근데 진짜로 항상 배려해 주시는데 그 정말 제임스웹 이슈가 너무 컸고 또 그러면 누리호 제임스웹만 하면 그 월드컵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 근데 또 음쓰를 아예 안 하자니까 아니 뭐 음쓰는 뭐 굳이 뭐 아니 왜냐면 이게 음쓰는 너무 쌓였어 진짜 아니 근데 음쓰는 이제는 제가 모아놓은 폴더에서 뭘 할지를 찾는 게 한 시간이야 음쓰는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나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다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그쵸 음쓰는 썩죠 그러니까 음쓰죠 지금 대략 지금 제가 카페에 댓글을 잘 못 달아요 지금 제가 댓글을 달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음쓰를 처리하겠다라는 약간 일종의 상호작용이거든요 대답을 해버리면 이걸 다뤄야 될 것 같고 그쵸 하트 왜냐면은 제가 하트를 다 누르는데 하트를 안 누른 건 제가 못 본 겁니다 아 놓쳤거나 실수로 넘어갔거나 음 근데 하트를 누렸던 것들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있는 거고 그중에 다루겠다 하는 거는 진짜 음쓰로 쌓여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주제다 이러면 다뤄질 가능성도 높은 거고 음 음 근데 어 아무것도 못 달았다 이거는 약간 미스테리함 아 근데 지금 하트도 못 누른 게 많아요 글이 이거는 하트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가끔 유튜브 채널에도 하트를 다 달아주는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하트를 다 다르면 안 한 거랑 똑같다 아 어 이게 또 정보이론이죠 안 한 거랑 똑같아요 다 하트를 다뤄요 아 이거 훌륭합니다 물론 봤다는 체크 표시는 있지만 맞아요 하트가 있는 이유는 이게 유독 더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뭐 그런 뜻인데 다 달아버리는 근데 저는 저를 부른 것만 하트를 누르니까 아 저랑 무관한 건 제가 하트를 누르는 게 근데 이미 깔려있죠 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를 부르지 않는 걸 하트를 누르면은 약간 신뢰 예를 들어 뭐 우리 우리 그 차 돌짜뽕님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혜 그리고 침착미님이 가끔 댓글을 다는 글들 있잖아요 팬아트에도 주로 다시고 너무 잘 그린 것들 그거는 진짜 큰 리워드가 되는거죠 뭐라고 할지 몰라서? 되게 짧게 다시죠 굿! 뭐라고 할지 몰라 멋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다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다 보니까 또 제가 침착미님 댓글에 대댓글 단 적도 많아요 아 그래요? 저는 달고 안 봤어요 맞아요 원래 달고 나면 못 보게 돼요 달고 다시 와서 단 적은 있어요 한 20분 뒤에 아 그래요? 달고 너무 화가 나서 궁금해서 웃긴 게시판이었거든요 웃긴 게시판인데 올렸는데 뭐라고 하고 갔는데 다시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거야? 이걸로는 안돼 정지 일주일 정지 그럴 수 있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뜸 나쁜 오먼 맞아 뜸 나쁜 오먼 때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아 그런 적 말고는 제가 다시 오진 않아요 현장이랑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갈 길은 뭔데 37분이 벌써 여유 있고 좋네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미려도 돼요? 아, 미려도 됩니다. 조금만, 제가 지금 조금 다 밀어버렸어요.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와가지고 치워버렸어요. 밀어버리고 치워버렸어요. 자, 본격적으로 어떻게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들어가 보시죠. 일단은 오늘 할 거 그래서 누리호, 그 다음에 음수 조금, 음수 맛보기. 지금 해야 되는 음수. 사실 지금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진짜 지금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죄송해. 왜 자꾸 죄송해요. 그 다음이 이제 제임스웹으로 마무리. 이렇게.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열심히 또 좋은 글들이. 이거죠? 네. 아, 좋네요, 좋네요. 이걸로 시작입니다. 이게, 이게 누리호잖아요. 네. 하, 진짜 잘 만드셨어요. 이거. 이 작품. 이 작품을 만드실 때 고민을 얼마나 하셨어요? 사실, 음, 선생님한테 되게 좋은 선물을 드려야겠다는 일념 하나였어요. 그냥. 이게 관통이에요, 또. 음. 누리호의 또 많은 부분을 관통한 작품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해봤고 사실 누리호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씩 조금씩은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누리호의 감동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거 아닌가. 오.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 발사체 특집 때 누리호까지 왔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보성이 강했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KBS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네. 하, 아쉬운 게 많아. 어, 뭐죠? 다 말 못하니까 시간이 짧아서.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기서 좀 원없이 풀고. 원없이. 원없이 풀고. 우리 저 안될 과학에서 못해요. 시간이 모자라. 아니, 안될 과학 왜 시간이 모자라요? 안될 과학 시간 많잖아요. 아니, 아니요. 세세한 내용은 다 못해요. 시간이 없어. 아니, 세세한 시간은 들여서 하시면 되잖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 이 침투브에서만 볼 수 있는 누리호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감동과 더불어 이 세세한 내용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또 여러 메시지들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오. 미처 말하지 못한 메시지들. 메시지.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대한 이 감동을 같이 나눠야 되는 시간. 어. 네. 환호와 감동 이 격양된 그걸 좀 나눠야 되는데 이걸 좀 충분히 못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확실히 격양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플로우가 진짜 어. 아주 세밀해요. 네. 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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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연기부터 시작인 거야. 그러니까 바로 발사가 아니야. 발사까지 가는 그 과정도 제가 지금 준비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긴장감이 고조해서 막 끌어올리는. 산화제. 응. 누리호 발사가 연기됐어요 이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도 아. 이거 어떡하나. 저는 사실 이때 아. 발사 못하겠다 이거. 응. 이거 왜냐하면 저는 이 KBS에서 생중계를 해야 되니까 네. 이거를 벌써 한 2월 3월부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준비할지 그 전체적인 플로우 이 누리호 발사 생중계를 준비하는 뉴스특보팀에서도 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줬어요. 이게 작년과의 차이죠. 그렇죠. 네. 작년에는 갑자기 섭외가 됐는데 역할을 잘 모르는 느낌으로 좀 섭외가 됐었고 아. 올해는 확실히 네. 궤도가 뭘 해야 되는지가 이미 내부에서 공감대가 완전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 이미 네. 궤도는 이해도가 이게 있고 네. 궤도는 이걸 하는 사람이다. 궤도는 이걸 할 거다. 이걸 잘 풀 거다. 이때는 궤도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 있으니까 저한테 질문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한 2, 3월부터 아. 그래서 작가님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이제는 제 역할을 확실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야. 그 드라마 촬영을 하는데 네. 엑스트라들 있잖아요. 많은데 엑스트라 딱 나오다가 거기서 튀는 애들이 있어. 네. 그러면 야 너 와서 대사 한번 해볼래? 해볼래? 그럼 거기서 이제 대사를 몇 마디 하는 거야.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대본 리딩하는데 앉아있는 거죠. 어. 분명히 작년에는 지나가던 엑스트라였는데 이 대배우들 사이에서 비중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대본 리딩을 해. 어. 이상하게 된 거. 저는 너무 감동이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원에 대신해서 이상이 있대. 아. 이러면 곤란하죠. 저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올해 꼭 나가고 싶은데 어. 가서 또 왜냐면 이 연구자들이 또 지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 고생한 거를 퍼뜨려야 되는데 이 기회가 없겠구나. 이대로 끝나나? 이런 고민을 또 많이 했고 또 이때도 취소 그 발사가 연기되자마자 사실은 이 발사 직전에 방송국들에서 제가 그날 여덟 건인가가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날 하루만. 여덟 개. 여덟 개. 어떻게 여덟 개. 사실 보통 여덟 개 스케줄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불가능하잖아요. 여덟 개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뉴스들은 짧으니까 예를 들어 뭐 뭐 일곱 시 반까지 와가지고 여덟 시부터 여덟 시 20분까지입니다. 이런 것들인 거예요. 아. 분 단위로 쪼개셨어요. 그렇죠. 요거 하고 그다음에 가는 동안 거리가 뭐 한 20분이니까 전동 킥보드 타고 가고 아니. 이거는 전송기 장윤정 씨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장윤정 씨는 킥보드를 타고 운전을 해 주자. 누가. 네. 그런데 저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거야. 네. 그래서 아. 이번에 여기 가서 거리가 얼마 그런데 대부분이 여덟 개가 대부분 상암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건 상암과 여의도를 왕복해야 되는 상황이 두 번을 왕복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하고 갔다가 여기서 하고 갔다가 이거는 전동 킥보드를 못 가잖아요. 택시로 가야 되거든요. 택시로. 와. 그래갖고 걱정이다 했는데 연기가 되자마자 줄들이 다 치서 지소지소지소지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그때 느꼈던 감정은 아쉽다. 아쉽다. 왜냐하면 저는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되면 내 아쉬운 마음 좀 약간 달래주려면 누리워야 좀 힘내라. 힘내라. 아니 근데 이것도 힘내라고만 주장할 수가 없는 게 어떤 경우에는 연기되는 게 맞아요. 억지로 당기면 안 돼. 억지로 당겨가지고 잘 안 될 거면은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준비가 연기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거에 어떤 포지셔닝을 취해야 되는지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 근데 그 상황에서 연기가 됐는데도 나오라는 데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아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됐는데도 연기 됐지만 나와서 연기된 이야기 해주세요. 네. 그런 게 지금 그래도 한 3건 정도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몇 군데를 나가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죠. 왜냐면 연기가 됐으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도 아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연기된 상황 자체도 연구자들한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 연기가 왜 됐을까 누구 때문에 됐을까 이 상황이 과연 좋은가 나쁜가 득이 맞나 실이 맞나 이런 것들이 어떤 연구자들한테는 극심한 스트레스인 거야.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올 건데 제가 연구자들이 받을 스트레스를 제가 이 연기된 상황에서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연구자분들이 이 뉴스를 보시고 되게 고마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위로가 좀 됐다고 네. 위로가 됐다. 아 좀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한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른 모든 매체에서 눈이 왜 이렇게 커 어 연기된 눈은 커 눈은 아 저기서는 좀 작게 떴어 그러니까 아 위로가 된다 고맙다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 아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커 똑같아 생길게? 어 또 이렇게 같은 옷이에요? 아 다른 옷이구나 다른 옷이구나 이건 제임스웹 저건 누리호 저것도 네 누리호 똑같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연기된 데 불러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네. 어쨌거나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제 역할을 열심히 했고 어 다른 모든 미디어에서 연기된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연기됐냐 이유가 뭐냐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연기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저는 그게 아니죠.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연기는 당연한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문제가 뭐냐 왜 연기됐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러면은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연기된 게 과연 사람의 탓이 아니라는 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느냐 이거는 오늘 이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왜 이게 연구자의 탓이 절대 아니다. 누구의 탓이냐는 여기 나온다. 나오죠.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드릴 거고요. 아 근데 뭐 이런 채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눈이 이쁘다, 크다. 아 그거는 힘들어요. 칭찬이죠. 근데 눈 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눈이 순정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쁘다, 크다. 제가 눈이 크고 동공이 작으면 그러니까 검은자가 좀 작고 동공도 작고 이러면 좀 무섭게 생겼거든. 근데 눈이 크고 검은자도 커. 더 무섭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공포가 아니고 예측 불가능한 공포죠. 검은자기까지 크면.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무조건 큰 게 좋아요. 웬만한 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모든 것이. 특히 인간과 관련된 것들은 애기도 검은자가. 그렇죠. 모든 게 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아요. 좋습니다. 자, 1단 높게부터 누리호까지 빠르게 성장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또 KBS 나왔죠. 이날 좀 메이크업 잘 됐네요. 이날 잘 됐어요. 제가 지금 방송국들의 메이크업 선생님들, 분장실의 환경들도 어느 정도 지금 리스트업을 해놓고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요? 컨디션. 개인적으로 이건 다 좀 다른데 장점만 좀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KBS 분장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걸어주시고 되게 친근하게. 이런 게 또 있어요. MBC는 좀 할 것만 딱딱. 아니, 메이크업 분장실 자체가 분업이 잘 돼 있고 또 넓고 탁 튀어있고 그리고 시설 같은 게 Y10 같은 경우는 시설도 좋고 신속합니다. 굉장히 신속해요. Y10은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한 번 가시죠? 사실 뭐 갈 일이 없잖아요. 뉴스인데. 한 번 가시죠. Y10 뉴스라이더 한 번 같이 가시죠. 아, 이제 사장님이에요? 한 번 가요, 뭘. 아니, 계속 나오면 본인 집 초대하는 거죠. 아니, 되게 친해졌어요. 또 PD님, 작가님들하고 그래갖고 사건, 사고 나야지 가는 건데. 아, 근데 Y10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 나오실 거예요? 아, 뭐 이유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 아침에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 아침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 제가 나가면 안 되죠. 심창맨과 괴도 듀오로다가 한 번 나와서 얘기하다가. 아, 근데 제가 나가면은 그 분위기를 흐려요. 너무 웃길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뉴스 중에 혁명. 재미있고 재미없고 이전에 제가 나가면 안 되죠. 욕먹죠. 아니요, 진짜 웃길 것 같다. 아무튼 우리 와이틀 사장이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아저씨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맞아, 맞아. 신선한 느낌이 좀 떨어지는데 이거는 확실히 신선하다. 아, 그러니까요. 신선한 느낌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저도 되게 좀 조심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되게 좀 딱딱한 미디어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연령층이 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는 특정 연령층한테 재미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연령층한테 불쾌감을 주면 안 돼.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저는 타겟팅이. 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침창민님 같은 경우도 진짜 광범위하잖아요, 팬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아, 예. 예를 들지 마시고 사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맞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번에 놀라운 게 작년 1차 발사에 비해서 1시간이 더 편성됐어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는 2시간 편성이었어요. 근데 발사가 1시간 연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지. 선생님 특강 같네요. 3시간이 됐어요. 5시간 예상됐었네. 원래 2시간이었는데 3시간이 됐어. 1시간이 늘어나니까 막 다 힘들어해. 유일하게 저만 행복해. 그러면서 야, 이거는 이거는 호재다. 1시간이 늘었네? 호재? 그러니까 대본도 2시간 분량인데 1시간이 늘었으니까 대본에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네. 할 게 너무 많으니까. 1시간은? 근데 이번에는 그때 3시간을 해보니까 이 오디오가 안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KBS에서도 아예 3시간을 편성하자. 그래갖고 1시간 더 늘렸어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5라? 4시간 해도 되겠는데? 어, 여기서 또 연기되면은. 4시간이 되겠네? 어, 그래서 저는 또 약간 연기돼도 괜찮겠다라고. 그죠. 어, 어라? 아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이거 짤으로 만들면 안 돼. 어라? 3시간을 편성했다고? 4시간을 해도 되겠는데? 4시간 할까?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딱 4시간을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연기는 안 됐죠. 근데 연기 안 되면 또 호재니까. 그리고 또 그 9시 뉴스에 정윤섭 앵커님이 같이 하세요. 아, 예. 굉장히 또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아, 그렇죠. 마침 또 작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또 이게 우리 멤버가 똑같으니까 저는 조금 편했던 게 이제는 제가 알아서 치고 나오는 캐릭터라는 걸 인지하셨어요. 아, 인지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들어가고 프리롤로 그냥. 어,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들어올 거를 모르고 예를 들어 포수가 공이 날아올 거를 모르고 있다가 날아오면은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알아. 쟤는 공을 막 던지는 애다. 그러니까 늘 공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만한 글러브로 갖고 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앵커 형님하고 또 잘 맞는 거야, 오히려. 아. 너무 좋았고 그래도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갖고 이번에 사실은 이게 그 누리호 중계때 궤도 표정이라고 올라왔던 사진입니다. 비켓지겠네요. 카페. 네. 할 말 있는데 엄청 참고 있을 때. 그러니까요. 딱 이 표정으로 3시간 동안 앉아있었어요. 진짜로. 내가 계속 진짜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 지금 막 중요한 거 일단 분리 막 이러니까 아, 막 긍지긍지 긍지긍지 일단 분리 일단 분리 아, 말하고 싶은 거 많은데 하, 막 근데 이게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또 막 지목을 하시잖아요. 황정호 박사님 어떠십니까? 이러면 또 제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치그치. 그치. 근데 딱 이 모양이었어요, 제가. 아, 그냥 말씀하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아, 죄송한데 황정호, 제가 황정호인 줄 알았습니다. 하하하하 그러면 다른 연령층이 불쾌해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욕 먹고 먹을 건 먹고 무례하다고 욕 먹을 건 먹고 아, 이거 안 돼. 박사님한테도 욕 먹고 일부가 불쾌하면 안 돼요. 일부가 불쾌. 아, 이게 심창민 님은 지금 YTN은 안 되겠다. 음. 네. 아, 이래서 YTN에 나올 수도 있어. 아, 이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래서. 이렇게 하다가. 언제나. 아, 어쨌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연령층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KBS. 아, 맞아. 더 또 3사에 속하는 3KBS이다 보니까. 그렇죠. 하, 그래서. 할 말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누구도 날 막지 않는다. 오늘 뭐 침창민 님이 막으시겠습니까? 밖에 태연 님이 막으시겠습니까? 호방한 게 그 진짜. 그 북벌할 때 위험 같네요. 누가 날 막을 것인가. 누가 날 막을 것인가. 호민 형님? 호방이에요. 호민 형님 시즌 아웃 했잖아, 오늘. 어, 호방하다. 어. 누가 날 막을 것인가. 아, 누가 날 막을 것인가. 어, 이거는 3개권 외에는 못 막아. 어. 3개권에 못 막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타격하지 않으니까. 물리적으로 저를 억압하지 않으니까 못 막아요. 3개권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3개권을 딱 쑥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 개구리를 만난. 아니, 뱀을 만난 개구리를 그냥 얼어버려. 그렇죠. 얼어버려. 얼어버려.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 매투사임? 뭐 이렇게 보면. 괴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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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괴두사가 아니죠. 제가 막는 건가? 아니, 쳐다보면 얼어버려. 아, 누구도 못 막으니까. 쳐다보면. 아, 그렇다. 그렇죠. 그래갖고. 가시가시. 오늘 좀 편하게 얘기해볼 거고. 2차 발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예전에 발사체 때는 진짜 우리 발사체의 시작으로 갔잖아요.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간 우리 로버트 고다드 형님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누리호부터 시작을 할 건데.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추가로 뉴스특보 당시에 빠진 이야기들. 아, 이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돌아가는 길에 하아, 이런 것들. 그것들. 그 말 못했네. 난 이걸 더 채워보겠다, 오늘.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풍성해지겠네요. 응, 그니까요. 그래서 일단 누리호죠. 아, 누리호. 누리호. 뭐, RMA 이렇게 뭐 많네요. 그렇죠.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한 기업들이 또 적혀있고.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되죠. 너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딱 이 사진만 봐도 좀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누리호가 세상 혹은 우주를 뜻하는 순우리말. 네. 근데 이름이 비슷하다는 평이 많아요. 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발사체나 뭐 혹은 탑재체나 이런 것들이 이름이 비슷하다는 평이 많아요. 어, 누리호 뭐, 뭔, 뭔 호. 그렇죠. 나로호. 나로호. 다누리호. 외나로도. 나로도. 노로바이러스. 내나로도. 내나로도. 근데 이게. 나로호도. 나로호도. 아, 베니마루. 너무 많아요. 어. 베니마루는 뭐죠? 아무튼 그런 느낌들이. 어. 누리, 노로. 그러니까. 발음이 약간 없어서, 받침이 없어서. 노로, 나로, 나로. 아, 그러다 베니마루.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누리호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름이? 너무 비슷하지 않냐? 어. 근데 누리호는 억울하다. 이거부터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누리호는 억울하다. 순, 우리말을 쓰기 때문에 비슷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누리호가 이름이 비슷하다의 그 약간 원조격은 나로호입니다. 나로호. 나로호. 네. 나로호 때문에, 야, 나로호가 있는데 왜 또 누리호야. 아, 다른 뜻인데. 니은, 리을, 히응이니까. 근데 원래는 나로호가 나로호가 아니었어요. 태그코였어, 태그코. 태그코. 네,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 무슨, 그 뭐지? 붉은 악마. 태그전사전처럼. 태그코. 어, 태그코. 어. 근데 태그코라고 딱 했는데 특허 출원을 하려고 했더니 누가 먼저 등록을 했어. 태그코를. 네. 아. 그래갖고 보통 이러면 협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중요하니까. 좀 양보해달라. 근데 협상이 안 돼. 아, 아니, 난 모르겠고? 싫은데. 모르겠고, 나는 태그코 내 건데. 협상이 안 돼.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음? 이래버리면? 이러면은 뭐 어떡해. 왜냐면 그 사람의 권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선점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아,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협상이 안 돼서 아, 그럼 어떻게 해. 태그코를 못 쓰네? 하는데 나로호 우주 센터입니다. 그 센터가. 나로호. 그래서 나로호를 하자. 아, 그렇죠. 나로호 우주 센터니까 나로호라고 하자. 그래서 나로호가 된 거예요. 근데 누리호는 이미 있었어. 근데 누리호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 다음에 생겼죠, 그 다음에. 아, 그럼 바꿀 수 있었나요, 누리호? 바꿀 수 있었죠. 애초에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바꿀 수가 없었고. 아, 아니,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아니네요? 보통은 이름을 정하는 게 좀 훨씬 듭니다. 네. 그럼 충분히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게 원래는 태그코였다는 거죠. 별로 안 억울하네. 그럼 태그코면서 안겹치게 바꿀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뭐. 왜 바꿔, 내가? 네? 내가 누리호인데. 아니, 나중에 태그코 듣고 나서. 태그코처럼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미리 해놨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미리 해놔서 못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태그코 누리호 하려고 했는데 나로호가 되면서 어? 누리호를 이미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아, 근데 이건 제 추정이지만 추정상 이름을 그렇게 빨리 해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 저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 이름이 비슷해서 억울하다라는 관점도 있지만 라임이 비슷하니까 부드럽다라는 걸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이거 관점의 차이일 수 있고 약간 겨련하게 하면 어떨까요? 좀 약간 뭐 뭐 뭐 민족 민족호 아, 뭐 민족 뭐 아니면은 진짜 좀 겨련하게 어 슈말코 슈말코 슈말... 슈말... 슈말크호 슈말크호 슈말크호잖아요. 슈말코 어 슈말코 괜찮지 않나요? 슈말코? 뭐가 괜찮아? 슈말크호가 민족의 염원호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민족의 염원호 채팅창이 있네. 어쨌거나 그래서 호방한 나로우주 센터 그러면 나로우호는 어디서 왔느냐? 나로우주 센터였습니다. 나로우주 센터는 어디서 왔느냐? 어 외나로우드에서 왔어요. 외나로우드 그러니까 나로우가 나로우가 된 거는 나로우주 센터 때문이고 그럼 나로우주 센터는 어디서 왔느냐? 외나로우드에서 왔다. 그럼 외나로드는 왜 외나로돕니까? 외나로드 어 외나로드 나로드 그거 스타크래프트 아닌가? 나로드? 어 보세요. 여기가 나로돕니다. 나로돕 나로우 바다에서 나로우드를 보면 바위들이 마치 오래된 비단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처럼 보인대요. 바위들이 근데 제가 좀 바위들을 봤는데 아 잘 모르겠어 저는 이게 안목이 없어갖고 이거라 그래 이거라 네 근데 어딘가 문과는 보여요. 그럼 어딘가가 오래된 비단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비단 라자 늙을 로자를 써서 나로도 나로도 외나로도 내나로도 외네 나로도 나로우조센터 나로호 이렇게 나로우들이 연결이 된거죠. 비단이 흔들리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누리호는 세상 혹은 우주를 뜻하는 순우리말인거고 나로호와 자음순서가 같으면서 발음도 비슷하니까 오히려 기억이 잘 되겠다. 근데 대신에 굉장히 비슷하니까 실수를 또 많이 하는거에요. 오히려 오히려 근데 또 재밌는게 이제 곧 8월 3일에 한국형 달 궤도선이 올라와요. 오오 한국형 달 궤도선 이거는 K.P.L.O라고 얘 이름이 또 다 누리호야. 단 누리호? 다 누리호. 다 누리호. 다 누리겠다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과 누리를 합친 이름입니다. 달 누리 그래서 다 누리호 그리고 숨겨진 의미가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라는 그 마음이 담겨있어요. 아 그만 누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누려요.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 요거 저도 이제 공무했는데 진짜 좋은 이름으로 공무했거든요. 저도 하나 했던거지. 근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나. 제가 그때 딱 그 이름을 치면서 와 이거는 너무 좋다 이름이 근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나. 저는 그 사이트에서 내가 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을 줄 알았어. 확인이 안되요. 낸 게 그래가지고 저 달려라 부메랑이었나? 응. 달로 가니까 달려라 부메랑. 아 달려라 부메랑. 어때요? 나 또 잘하는데요? 옛날에 재밌게 봤거든요. 아 재밌죠? 달려라 부메랑 진짜 재밌게 봤죠? 아 제가 부메랑 진짜 좋아했거든요. 부메랑 그거 이거 그 모터로 돼가지고 돌진 인다는 부메랑 대지를 가르며 달린다 돌진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우정을 싣고 그런 노래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 그 미니카가 부메랑이었어요? 안 그래도 부메랑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부메랑이었어요. 저는 달려라 부메랑에 진짜 슬픈 추억이 있어요. 미니카가 이게 속도 조질이 안되잖아요. 아 그렇죠. 키는 순간 외길 인생 날라가 버렸구나.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그래서 딱 놓고 이제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조립을 맞췄어요. 트랙도 안 하고? 트랙 없어. 그냥 집에서 처음 조립을 맞추고 스티커도 그날따라 너무 잘 붙인 거예요.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기가 막힌다 하고서 한번 달려볼까 하고 딱 놓자마다 쎈잉 쾅 뿌어졌어. 앞에가 부러웠어. 앞에가. 아 원래 보통 그렇죠. 너무 슬퍼. 그렇죠. 앞에 여기 밖에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간 가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탁 부러졌어. 날라갔구나. 스티커도 그날 따라 잘 붙였는데. 부메랑. 명작이지. 정말 명작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고 그냥 또 그 다음에 다시 사도 그날 같은 스티커가 안 나와요. 그날처럼. 완벽한. 그렇게 안 붙어. 정말 그 요즘 기계로 붙여서 나오는 액정 보호 필름 같은 느낌. 그 맛이 안 나. 부메랑 관심 있으시면은 그 경매 사이트 온라인 경매 사이트 그런 거 팔아요. 아 근데 옛날 거는 진짜 비싸더라고요. 아 그렇게 안 비싸요. 아니 비싸던데 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막 가치가 있는 게 아니면 오래된다고 비싸지진 않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제가 어릴 때 저도 만화 워낙 좋아하니까 갖고 싶은 게 많았어요. 뭐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킹라이온. 킹라이온. 우리 때 골라이온이라고 하죠. 골라이온. 킹라이온 볼트론 골라이온. 얘랑 그 다음에 그랑조. 그랑조.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이 둘이 그 어린 시절에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랑조 일단 또 그 당시 고급진 로봇이었죠. 굉장히. 그렇죠. 그 다음에 킹라이온은 사자들이 많아요. 다섯 마리였죠. 다섯 마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섯 마리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고 저는 기껏해야 왼발 왼다리 하나. 그러니까 그 직립보행도 못하는 거야. 이걸로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른이 되면 내가 다섯 마리 한 방에 산다. 아아. 너무 열받는다. 아아. 그리고 어른이 됐어. 안사. 그때보다 많이 비싸졌어. 아 그때도 부담스러워. 어른이 됐는데 똑같이 부담스러워. 아 두고바라가 돼. 그러니까. 두고바라. 사는 사람 대상이 돈 많은 아저씨들이니까. 무슨 합금으로 나와요. 합금으로. 초합금. 초합금. 그러니까 이게 그랑조도 살려고 봤더니 이게 너무 비싸. 그리고 이건 좀 싸네 하고 살려고 봤더니 종이야 종이. 종이로 풀로 만들어야 된대요. 아니 내가 종이를 사서 풀로 만들 시간은 없고 그래갖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갖고 좀 슬프더라고. 어릴 때도 비쌌지만 커도 비싸다. 옛날에 그 공료 골 반지 같은 거 잘라서 만드는 그 키트 있잖아. 아 있죠 있죠. 그런 것처럼 골라이온도 있었나봐요. 아 골라이온은 없고 종이로. 그랑조각 종이로 있어요. 그랑조각. 그래서 제가 종이를 만들 시간은 없다 보니까 하 근데 또 이게 좀 좋은 소재로 나누는 것도 비싸고. 제임스웹 특강은 언제 시작하려나요? 식사하고 오세요. 응? 식사하고 오셔도 누리호입니다. 아 근데 사실 누리호 시작 인제 막 했는데 아직 시작 안 했어 누리호 누리호 아직 시작 안 했어.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그치. 일단 다누리호 얘기를 하고 가요. 아 이거 뺄 수 있었잖아요. 아 뺄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뭘 뺄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누리호 제임스웹 음스 생각해보니까 다누리호가 서운해. 왜 서운해? 누리호도 아닌데 지가 왜 서운해? 빼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다누리호가 다누리호가 돌아서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누리호가 아 그래봤자 뭐 하 터덜터덜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문 열고 나가기 전에 뒤를 한 번 딱 보는 거예요. 다누리호가 안 볼지요. 그냥 안 열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발사가 이제 정말 고시예요. 아 그렇군요. 어.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나올 때까지 다누리호는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래. 다누리호도 가야 되겠다. 식사가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누리호부터 하기 때문에 근데 식사 지금 다누리호는 못 듣는데 그런 거는 또 리스크가 있죠. 어. 근데 뭐 식사가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뭐 식사까지 다 누리시고 자 가도록 하죠. 다누리호 다누리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달에 직접 착륙하는 애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무언가를 탐사할 때는 세 종류가 있어요. 크게. 주위를 도는 애 주위를 도는 애 얘는 내리진 않고 주변만 돌아요. 얘를 보통 궤도선이라고 해요. 궤도선. 네. 그다음에 내리기만 하는 애 내리기만 하는 애 얘는 이제 랜더 착륙선이라고 해요. 착륙선 딱 내려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다음에 이제 내려서 바퀴를 달고 돌돌돌 돌아다니는 애가 있어요. 아 돌아다니게. 얘는 이제 로버 라운드 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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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가 이제 큐리오시티라든지 퍼서비얼런스라든지 이런 애들 로버죠. 아. 그래서 이제 탐사선은 궤도선 그다음에 착륙선 그다음에 탐사 로버. 탐사 로버. 네. 탐사 로버. 아. 네. 탐사 로버이 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세 개가 동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두 개만 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가는 경우도 있고 베스트는 막 돌아다니는 게 좋겠네요. 돌아다니는 게 베스트죠. 그렇죠. 가장 난이도가 높고 가장 많은 돈이 들고.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보통은 궤도선이 가서 좀 돌다가 착륙선이 가서 조금 이제 대충 주변을 살피고 딱 그 자리에. 어. 문제가 없네. 그럼 이제 탐사 로버이 내려가가지고 로버가 돌면서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히죠. 되게 저그가 그 커넬 뚫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보루드가 먼저 가서 좀 살펴. 살피고. 그러다가 이제 커넬을 뚫어요. 일꾼이. 어. 일꾼이 가든가. 그 다음에 커넬을 뚫어. 커넬은 못 움직여. 네. 딱. 어. 커넬을 뚫었다가 이제 진짜로 저글링들 막 울트라에스크 들어가는 거지. 아. 거기로. 그렇죠. 이게 궤도선 착륙선 로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작입니다. 달로 가는 시작이라서 달 주위를 도는 탐사선 중에 궤도선이다. 아. 나 우리 그 사무실에 순간접착제 뚜껑 없어졌는데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구나. 태환씨 여기 있네. 뚜껑을 여기서 가져갔네요. 진짜로 잃어버렸어. 상우연에서 가져갔네. 항상 잃어버려. 왜 순간접착제는 왜 잃어버리는 거야 뚜껑을. 순간접착제는 뚜껑을 꽤 안 잃어버리는데. 왜냐하면 바로 닫으면 그러니까. 붙일까 봐 나중에 붙인다고 잃어버리는 거죠. 뚜껑을. 아 그래요? 네. 순간접착제는 바로 안 닫으면 굳어버리는데. 아 그래요? 당연하죠. 저는 붙이면 뚜껑이 같이 붙을까 봐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열고 이게 막혀있잖아요. 뚫고 뚫으면. 순간접착제 최근에 사보셨어요? 최근에 안 샀어요. 그렇죠. 요새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예 바늘이 달려있어. 잠굴 때 구멍을 뚫어서 막아오릅니다. 열 때 내가 바늘을 뚫은 거랑 똑같은 욕과.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순간접착제 겉에 포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공기를 차단해가지고 밀폐시켜줘요. 안을. 뚜껑을 세게 안 닫아도 한 번도 이중으로 바로 닫아야 되는 거구나. 바로 닫고 넣고 외장 뚜껑까지 닫으면 완전 차단돼요. 원래 이렇게 송곳으로 옛날 스타일. 맞죠. 안 되면 뾰족한 거 핀셋 갖고 와가지고 막 뾰족한 거 딱 잡고서 막 망치를 뚜드려가지고 저한테 뭐 어떻게 하죠? 옆구리에서 나와. 맞아. 막 가위를 잘라 막. 옆구리에서. 맞아. 그리고 얘는 그대로 또 굳어져서 또 다른 옆구리 또 자르고. 맞아. 맞아. 얘는 그냥 순간접착제로 태어난 이후로 고통받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간접착제가 용량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게 굳어서 버리거나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순간접착제도 이야 누리호에서 순간접착제 얘기가 나오네. 신기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얘는 달계도만 도는 애다. 아 근데 아 근데 목소리가 벌써 조금 잠기는 느낌이죠. 컨디션을 아니 저는 선생님 좀 그 일정관리 좀 하세요. 예? 아유 그 40살 아닙니까? 예? 아 일정을 뭐 한눈대로 다 받으면은 사람이 혼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아 근데 저 겹치는 건 못해요 요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아니 뭐 이거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겹치는 때는 제가 거절을 많이 합니다.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도 많아요. 안 겹쳐도 거절을 해야 돼요. 본인이 이게 그 힘들다 싶으시면 근데 심리적으로 룸이 있잖아요. 그럼 어 여기는 되겠네? 룸? 어. 요새는 막 이래요. 어느 정도 하면은 요 룸이 딱 있어. 그러면은 저한테 맞춘대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 제가 뭐 뭐 속지마 속지마. 뭐 월요일날 뭐 8시부터 10시까지 요새 되는데요. 속지마 속지마. 그럼 그때 그냥 해준대. 아 속지마 속지마. 그럼 해야죠 어떡해. 그 룸을 딱 막아주는데. 아예. 그래서 이제 쫙 차면은 아 깔끔하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쉬는 시간은 따로 안 빼놓죠. 아 없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스케줄 늘 수 있으면 다른 거 같아. 심지어 식사 시간도 없애. 그러니까 쉬는 날을 일주일에 이틀은 무조건 껴안드세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고수인 것 같아요. 아니 고수가 아니고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고수예요. 그냥 그렇게 하셔야 돼. 아 요새 진짜 식사 시간이 없어요. 사실 오늘 같이 침착매님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이러면 너무 좋아. 이게 저희가 조금 늦는 게 침착매님이 되게 맛있는 거 사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서 먹다 보니까. 아 너무 맛있으니까 또 먹다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응.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제 밥 먹는 일정까지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때가 비니까 이때 하면은 그대로 딱 가가지고 딱 하면 밥 못 먹고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 것도 뭐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또 뭘 먹자니 살찔 것 같아서 못 먹어. 그러다 다음날 아침에 되면 배고파. 살찔 것 같고 그럼 뭐가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살찔 것 같아서 못 먹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슬퍼요. 뭐가 슬퍼. 본인이 그냥 안 먹었구만.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었구만. 그냥. 다이어트 하시는데 괜히 그 탄수화물을.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또 이거 좀 중간에 치킨도 해야죠. 제가 교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 예. 교촌을 선호하시니까. 그러니까. 아 교촌을 왜 광고가 안 들어요? 네? 교촌을 왜 광고가 안 들어요? 뭐 광고 들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침착맨님이 기업체에서 관심 있어야 하는 거죠. 대침착맨님이 교촌을 드시는데. 대침착맨. 이러면은 우리 저기 푸라당 먹어요. 교촌. 잘 들어도요. 이거 딱 먹고. 응? 그러면 이제 딱 제가 여타 치킨과는 다르다. 어 그쵸. 아 근데 진짜로 진짜 서운한 게 제가 티질 좋아하잖아요. 네. 진짜 서운한 게 티질? 티질. 티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료가 있어요. 이거를 티질. 아무도 안 먹을 때 저만 한 3년 전에 혼자 먹었어. 제 스타일이라. 보면서 이게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먹고 있는데. 유명해져서? 아니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 티질 먹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승우 아빠님이 그걸 보셨어요. 티질. 제가 티질 좋아하는 거 말고 제가 승우 아빠님한테 사실 감동한 게 미팅하러 갔더니 저 때문에 티질을 한 박스 해놓으신 거예요. 아 그분이 제가 본 사람 중에 한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서윗남이에요. 정말로. 근데 사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진짜 서윗해. 진짜로. 근데 티질 좋아하시는 거 알고 준비해놨다고 딱 티질을 딱 꺼내시는데 이거는 두 가지인 거죠. 이분이 아 내가 나온 컨텐츠를 보셨구나. 그 다음에 이 번거로운 일을 직접 하셨구나. 아 그러니까. 어. 제가 너무 감동을 했는데 티질이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 방송에서 한 번 드셨대요. 그러니까 바로 티질 쪽에서 이렇게 넷 박스를 보냈대요. 아 넷 박스를 보냈대요. 제가 3년째 마시고 있거든요. 티질. 네.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 연락이 없어서 서운해? 너무 서운하죠. 뭘 서운해. 그냥 없는 게 없는 게 당연하고 보내주면 고마운 거지. 그렇게나요? 그렇지. 그게 맞지. 티질 진짜 맛있어. 어? 이거 티질? 왜? 계속 보내줘. 승우 아빠님 한 번 마셔도 보내줘. 아니 뭐 당연하니. 나 3년째 마셨는데. 그건 티질맘이지. 티질맘이지. 그렇게나? 그치. 아무튼 순간접착제 이거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래갖고 어쨌거나 얘가 4.5개월 동안 비행을 해서 달 궤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달 상공에서 100km 달 상공 100km 지점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달의 자원 헬륨3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거랑 자기장 이런 거를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2031년에 달 착륙선이 착륙할 후보지 탐색도예요. 이제 우리도 착륙선을 내리는 거야. 그래갖고 뭐 나사랑 협력해서 달에 과연 얼음 형태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그리고 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 같으세요? 대충 한 뭐 한 70인치? 70인치면 어느 정도죠? TV 70인치 아 약간 한 면만 보면 볼 수 있겠다. 얘가 약간 소형 승용차 크기 조금 더 크겠죠? 조금 더 크겠죠? 날개까지 합쳐서요? 어 그냥 이게 딱 봤을 때 꽤 커요 생각보다. 그래갖고 무게가 678kg 관측장비가 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손으로 개발한 탑재체가 5종이나 들어가요. 딱 봐도 지금 전문성이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오 맞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과학자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목업을 만들고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 L-U-T-I 이게 고해상도 카메라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보통 카메라면 하나만 있잖아요. 통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쌍안경 쌍안경 쌍안경의 장점을 갖고 있는 카메라라 관측하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 그렇구나. 쌍안경 느낌 그 다음에 이 폴캠이라고 저 위쪽에 있습니다. 폴캠 폴캠 얘가 광시야 편광 편광 카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측정기가 이제 그 위에 KMAG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감마선 분광 기가 KGRS 그 다음에 왼쪽에 DTNPL 있어요. DTNPL 폴캠 뭐 이쪽에 다 좀 관련된 장비들 있죠. 요게 이제 우주 인터넷 탑재체입니다. 그 요게 어떤 기능이 있냐면 어쨌거나 우리가 뭐 만들어 놓은 확보한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야 되잖아요. 또 받기도 하고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받기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내다가 끊어지면 다시 보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내다가 중간에 끊어져도 이어받기가 가능한 굉장히 또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 나사가 개발한 장비가 하나가 또 들어가요. 그게 저 맨 위에 있는 쉐도우 캠입니다. 쉐도우 캠. 네. 저건 나사의 장비를 우리가 검증을 해준 거죠. 이 장비들이 어쨌거나 우리의 독자적인 장비 5개가 들어가요. 이게 달에 가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 장비들을 팔 수가 있어. 아주 비싸게. 이제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그렇죠. 스페이스 퀄리파이드 우주 인증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침착맨님이 침착맨 USB를 만들었어. 그럼 USB 뭐 괜찮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커머셜 커머셜급이에요. 커머셜급 그냥 상용화하는 거 그럼 이거를 잘 써요. 뭐 가정에서 쓰고 회사에서 쓰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가격이 얼마 한 만원이라고 그게 만원 그럼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군사용으로 써야 돼. 군사용은 좀 혹독한 환경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집에서 쓰다가 산업으로 인더스트리급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비싸죠. 공장은. 근데 이거는 뭐 한 2, 3만원이 비싸지는데 밀리터리급으로 가면은 꽤 비싸집니다. 내구도 확 올라가야 되네. 이게 굉장히 할시한 아주 아주 혹독한 환경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후라이팬에 굽기도 하고 막 가열시키고 막 망치로 치고 그래도 고장이 안 나.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군용으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팔아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기능은 똑같은데.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인증을 받은 거야. 이건 쓸 수 있다. 근데 얘를 우주에 올려봐. 우주에서 작동이 됐어. 그럼 이게 스페이스 퀄리파이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얘 가격이 이제 천만원. 5천만원까지. 5천만원. 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예시로 든 거지만 가격이 뛰는 폭이 이 정도로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우주에서 검증이 됐으면 군용으로는 당연히 쓸 수 있고 그냥 뭐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인증을 했다라는 거는 다른 나라의 꽤나 좋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물론 이제 그 부품이 다른 나라가 이미 충분히 갖고 있거나 뭐 검증된 스페이스 퀄리파이드급 장비들이 많이 있으면 또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이런 가능성들을 보여야 되는 의미가 있죠. 그렇구나. 아니 저는 옛날에 군대 했을 때 P7이라고 이렇게 보는 그게 있었거든요. 야간 아 야간 야간투시경 같은 거 예 그게 있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기능이 그냥 초록색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 했는데 군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넥구도랑 뭐 이런 게 다 가만히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밀리터리급이 그 우주 인증 받은 것 바로 직전에서 가장 비싼 부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달까지 4.5개월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달까지 5.4개월 4.5개월 4.5개월이 왜 이상해요. 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훨씬 오래 걸려야 돼요. 아니죠. 더 짧게 걸려야 돼요. 얘가 이제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까지 갔잖아요. 아폴로 11호가 며칠 걸렸을까요. 3일? 네. 4일 걸려요. 4일. 그래요? 아폴로 어떻게 빨리 갔어요? 달까지 그 정도로 갈 수 있어요. 4일이면. 너무 서둘러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포기는 해야겠지만 일단 바로 가면 4일이에요. 4일. 문제 없이 갈 수 있어요. 아 근데 천리길도 좀 한 걸음부터 금강산 또 식후경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빨리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타협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달까지 직진거리는 안 가요. 보통 이렇게 궤도천이랍니다. 돌다가 달 궤도로 편입이 되려고 더 큰 궤도를 돌다가 다시 달 궤도로 이렇게 편입되는 그러니까 궤도를 이게 천이시켜요.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걸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이게 좋은 이유는 이게 훨씬 효율적이다. 연료 같은 게 연료 소모가. 근데 진짜 제대로 내가 한번 돈 좀 쓰겠다. 이러면 그냥 진짜 일자로 가는 거야. 달까지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연료 막 쓰고 돈 그냥 갖다 버리면서 근데 쉽지 않죠. 플렉스.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연료가 드니까 어쨌거나 그래도 4일 걸렸는데 최대한 우리는 알뜰하게 갑니다. 알뜰하게. 8월에 발사해서 4개월 반 동안 가요. 남들은 4일 가는 거리를 4개월 반을 갑니다. 이유가 있었어. 네. 이거 왜 그럴까요? 돈 아끼려고. 맞아요. 돈 아끼는 것도 있는데 사실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오른쪽 여기 얘가 지구입니다. 얘가 다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다가 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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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죠. 슝 이런 식으로 돌면서 가죠. 이게 맞는데 지금 어떻게 가냐면 슝 슝 이렇게 슝 이렇게 빨갈보트야? 어디까지 가요? 지금 여기까지 왔다 가요. 너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찍고 와. 거의. 이게 라구랑주점 L1 포인트를 통과하는 이게 WSB 궤도라고 해요. 이게 WSB 궤도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멀리까지 가죠. 그렇죠. 이 궤도를 왜 갈까요? 왜 갈까요? 진짜 궁금한데요. 왜 갈까? 왜 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오늘 촬영이 끝나고 서울역으로 갑니다. 제가. 그럼 가면 되잖아. 근데 부산까지 갔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거의. 그럼 부산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이 궤도 자체가 정말 어려운 궤도예요. 특히나 궤도 설계부터 실제로 이 궤도를 완벽하게 태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궤도고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어보고 우주탐사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이런 수단을 쓰는 궤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요만큼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150만 킬로미터를 돌아서 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궤도로 갈까? 일단은 뭐가 줄죠? 이렇게 멀리까지 돌면? 주는 거야? 네. 예를 들어 바로 다이렉트 가면 인내심이 좀 줄겠죠. 인내심도 줄고 막 돈을 쓰잖아. 어디서 돈을 쓰니까? 태워요. 연료를 엄청 태워요. 빨리 가려면. 근데 연료가 적게 드는 거죠.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일로 가요. 그러면 가는 속도도 빠르지만 멈출 때 또 연료를 많이 써야 되잖아. 반대로 막 연료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가는 거 멈추는 거 근데 멀리 갔다 돌아서 이렇게 오면 기가 막히게 딱 맞는 연료로 멀리까지 얘를 이용하는 거야. 얘를 쭉 해서 정확하게 달 쪽에서 왔을 때 감속도 딱을 대고 딱 맞는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아주아주 기가 막히게 적은 연료로다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궤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연료를 적게 쓴다. 그럼 연료를 그만큼 적게 실어도 돼요. 그렇죠. 그럼 일단 연료비를 아끼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료를 적게 실은 만큼 크기가 작아져요. 크기가 작아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빈 공간에 장비를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커요. 사실은 장비를 더 넣는 게 제일 커요. 임빈이 남는 거야. 그래서 원래 같으면 연료로다가 임빈을 절반은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한 5분의 1만 채우고 5분의 4를 전부 다 템으로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모듈을 탑재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정보 수입도 가능하고 그래서 참을 꽉 채우는 거야. 참을 장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은 걸 싣는 거는 우리나라가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지금. 그러니까 만 원을 주고 만 원어치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만 원 가지고 이거 만 원어치 일만 해도 되겠어? 되겠어. 연구자들이 어떡하지? 그럼 이제 주변에서는 기대라는 거야. 대한민국 연구자인데 만 원으로 십만 원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어떻게 십만 원의 일을 하지? 기대를 봐. 그러면은 장비를 더 실어야 돼. 이걸로는 안 돼. 장비를 더 넣어. 장비를 어떻게 더 넣지? 장비를 더 넣으면 더 좋은 발사체. 더 큰 발사체. 더 큰 기약 없이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 그러니까 이럴 게 아니라 연료를 빼자. 그럼 연료를 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연료를 줄이는 대신에 도착 시간을 조금 길게 가가지고 여유롭게 돌아서 기가 막히게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할 수 있어. 왜냐? 우리나라 연구진은 뛰어나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탄소중립이네요? 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궤도가 정말로 난이도가 높은 궤도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경험이 저희가 달까지 보내는 궤도선이 최초의 경험이에요. 첫 시도지만 가자. 왜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아... 벌럭.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슬픔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진들이 또 본인을 갈아 넣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촬영 장비를 많이 넣고 싶으면 그냥 직항으로 가면 연료도 많이 넣고 뭐 해가지고 그냥 아예 엄청 크게 보내면 되네요? 돈이 많으면 정말 어렵죠. 무한대라고 하면? 그렇죠. 무한대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더 추운 방법은 두 개 보내면 되죠. 아 두 개 두 번. 근데 그것도 힘든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뭐 배가 너무 고파. 네.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 근데 스파게티랑 함박스테이크 있어요. 네. 내가 돈 많으면 두 개 시켜서 조금씩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 함박스테이크 먹을까? 그 돈이 많으면 해결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함박스테이크만 먹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이러는 거지. 함박스테이크인데 여기다 뭐 스테이크 파스타 소스 좀 뿌려주시고 약간 맛도 느껴보고 어떻거나 이 한 끼 비용으로 이 파스타도 먹고 함박도 먹고 한번 노력해보자. 어떻게든 뭔가 해보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조금 아니까 일단 우리나라 연구진들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이걸 모르시면 그냥 달 궤도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알면 연구자들을 더 존경하게 되죠. 여건을 다 감수하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이 많으면 택시 타고 가 그냥 5번만에 달을 택시 타고 가 그냥 예를 들어서 돈 생각 안 하면 근데 돈이 없으니까 4.5개월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개나리 봇집 메고 봇집 메고서 의무 의무 한 줌 딱 의무 한 줌 딱 넣고 그냥 이게 삼싹 의무자 의무 의무 의무게도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그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다 지금 그렇죠. 이거를 보여주는 미션입니다.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참여한 박사님을 제가 뵀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좀 짜증나지 않냐 이거 이렇게까지 가야 되냐 이렇게까지 가야 되냐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박사님들은 또 너무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이 연구를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 말씀하셨어요. 이 관계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약간 공통적인 공감대 같은 게 있더라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 지구와 무와 무관하게 돌고 있지 않은 자연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따라서 지구 주위를 도는 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은 항상 지구 주위 그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는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4.5개월이 걸리면 어떠냐 달은 지구랑 같이 가고 있다. 우리는 언젠가 도착한다. 이게 공감대가 이미 딱 있더라고 먼저 가나 안 늦게 가나 결국은 도착하니까 왜냐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에 그냥 감사하자 그러니까 택시 못 타도 좋다.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기회만 있어도 좋다. 그리고 택시 타고 가는 나라들이 있고 택시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주어진 기회에 충실해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이제 다 두려워. 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언젠가 달에 한국인 대한민국 사람이 착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4.5개월 걸려서 갑시다. 언젠가 됩니다. 이거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제 도착이 8월에 올라가요. 8월 3일 날 발사해요. 근데 내년 1월에 시작해 임무를. 너무 오래 걸려. 정말 까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까먹지 않게 중간중간 정말 저희 채널에서 다룰 생각해요. 까먹지 않게. 그리고 내년 1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1년 동안 달 궤도를 돌면서 달을 관측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정도 기간이면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고장 나면 어떡해?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안 날 수도 있죠. 정말 정말. 그리고 고장이 안 나도록 만들겠죠. 네. 근데 보기에는 기간이 길면 아무튼 노출되잖아요. 그게 뭐 허무 맹랑한 소리는 아니니까. 그런 고민이 좀 들어요. 달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되잖아. 달에 다 갔다 왔잖아. 미국은 이미. 근데 달 주위를 도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연구를 하려면 가긴 가야 되니까. 근데 이미 달에 많이 갔다 왔잖아요. 다른 나라에. 근데 그 자료를 100% 고민을 하진 않잖아요. 정확해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지. 야 이게 우리나라가 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 근데 다른 나라가 달에 많이 갔어요. 그럼 우리나라 가서 좀 자료를 주세요. 아 주세요. 그럼 다른 나라 줍니까? 이게 좀 조금만. 거드른 퓨저 일단. 아 또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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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 줘서 보내.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두 장 줘서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다른 나라한테 위로해. 무슨 잔칫날 뭐 그지예요? 뭐 두 장 줘서 보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론 공조 연구를 하는 협동 연구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찬밥 두 숟가락 주고 보내. 뭐 이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수혜. 좀 주시면 안 돼요? 네. 주시면 안 돼요? 네. 이게 늘 다른 나라의 데이터를 받는 입장이었어요. 입장 자체가. 근데 우리가 달의 궤도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드디어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달 사진을 찍었어. 심지어 우리나라는 똑똑한 연구자들 많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다른 나라가 유념하지 않았던 집중하지 않았던 포인트에 중점적으로 사진을 찍었던가 뭔가 다른 나라가 놓치고 있는 그 포인트를 파고들어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 이런 좋은 게 있네? 그럼 다른 나라가 와서 이러면은 그때 뭐 좀 약간 좋은 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딱 줘려면은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오고 줄 테니까 니네 저번에 목성에서 찍은 것 좀 갖고 와봐. 교환을 좀 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등한 이제 교류의 어떤 회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단순히 주십시오 수혜자가 아니라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동등한 관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달에 가기 전까지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협상 테이블 밑에서 떨어진 거 없으니까 이러다가 이제는 딱 앉아서 우리도 이거 있어요. 우리도 있어. 뭐 이거 줄까? 우리도 얼마 전에 찍어왔어요. 찍어왔어. 됐습니다. 이거나 이거나 다른 각도 있으니까 한번 바꿔서 보자. 저 이거 찍었는데 이거는 뭐 찍으셨죠? 응. 보여줄까? 안 보여줘? 막 이러면서 어 그래요? 보여줄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보여줄까? 말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터키 아이스크림이야? 터키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자산을 갖는다. 과학적인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데이터 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벌 우주군 기지에서 미국 시간으로 8월 2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우리나라 아침 8월 3일 아침에 드디어 발사를 합니다. 바로 스페이스X 펠컨 9 로켓에 실려서 올라가요. 되게 실어서 코리아. 멋있죠? 여기는 미국인데 여기는 위에다 이렇게 아래는 또 재활용을 많이 했으니까 재활용의 흔적들이 또 보이죠. 이게 탄소중립이죠? 그렇죠. 탄소중립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또 그런 생각 드는 거지. 누리호가 언젠가는 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누리호가 아직 달까지는 못 보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스페이스X를 타고 펠컨 9을 타고 가지만 언젠간 누리호가 다누리호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다누리 5호 이런 걸 누리호가 보낸다던가 충분히 꿈꿔볼 수 있다. 이제는 꿈꿔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로호 누리호 다누리호 이름 자체가 좀 어려워요. 어렵고 복잡하고 더 비슷해 보이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누리라는 단어가 지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누리라는 단어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것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누리호가 8월에 발사 예정이고 누리라는 단어가 이제 수 누리말로 세상이잖아요. 우주랑 연결시키기 너무 좋은 단어예요. 누리 그런데 지금 보세요. 스페이스X 하면 펠컨 9 크루 드래곤 펠컨 헤비 지금 이 스페이스X 쪽은 펠컨 드래곤 조금 센 애들이야. 펠컨 9 펠컨 헤비 이것도 다 좀 센 애들이야. 그런데 좀 강한 느낌의 우주를 정복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드래곤 펠컨 헤비 그런데 우리는 공격적이에요. 누리호 부드럽지 않습니까? 조금 부드러워요. 약간 우주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싸는 느낌. 누리호 다누리호 더 누리호 잘 누리호 다 누려. 저 대학교 때 두리누나라고 했거든요. 두리 두리누나 실명이 실명의 이름 되게 귀여우시다 이름이 두리누나 두리누나가 생각나네. 두리누나호 이렇게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약간 포근하고 애정이 가득찬 이 누리라는 이름으로 아예 브랜딩을 해버리는 거야. 대한민국 예를 들어 스페이스 X 하면 펠컨 시리즈 펠컨 시리즈 그쵸?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소유주 시리즈 소유주 시리즈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아폴로 시리즈 아르테미스 미션 우리는 누리 시리즈 누리 시리즈 누리들이 쫙 가는 거죠. 누리누리 저 오늘 에바라고 했는데 티셔츠 에바? 에바 시리즈 아니 왜냐하면 미키마우스 우리나라 입어야 되는데 에바라고 저는 또 에바인 줄 알았죠. 에바 에바 시리즈 별로래요. 별로 디즈니 미키마우스 저작권 끝나는 거 알죠? 이제 곧 아 그래요? 100년 끝나놨가지고 그럼 막혀야 되겠네? 막 써도 해야 돼. 그럼 저 이제 나 미키마우스가 주인공인 만화 그리려고 아 저 학습만화에다 미키마우스 출연시켜야겠다. 어 나도 학습만화 장에 가고 있다 갑자기 미키마우스가 질문해. 나 K마우스 똑같은 게 K마우스 이런 우리나라 옷을 입으세요. 우리나라 옷 이거 우리나라 옷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 진짜 잘 입고 다녀요. 이거 진짜 저 진짜 많이 입어요. 우리 제 누리호 옷도 있지만 이 제임스웹이 더 예뻐갖고 근데 저희 누리호 티셔츠 있잖아요. 누리호는 항우연한테 공식 인증을 받아서 수익금의 일부가 항우연으로 가요. 그래서 실제로 누리호 티셔츠를 많이 구매하시면 항우연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 구매 티셔츠를 사 입는 것만으로도 애국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항우연 쪽으로 실제로 돈이 갑니다. 어 그럼 저는 그냥 주시는 거 받기만 했으니까 사실 매국했나? 제가 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나사는 그냥 허용을 해주더라고 이제 확실히 이제 그냥 이 라이센스에 대한 개념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되게 윈윈이죠. 누리호 티셔츠를 사면은 우리나라 연구진들의 도움이 돼. 제임스웹 티셔츠를 사면은 우리나라 돈이 외화로 빠져나가지 않아. 이 둘 다 애국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씹소인 배 같은데요? 둘 다 애국이네? 뭘 둘 다 애국이야? 더블 애국. 더블 애국이야 뭘? 뭐 해물이네. 더블 애국. 어쨌거나 저는 이 누리호 누리라는 브랜딩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누리도 시리즈로 그렇죠. 이제 슬슬 누리호로 갈게요.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한 시간도 안 됐어 거의 한 시간. 한 시간도 안 됐어 거의 한 시간. 그래요? 넘었죠. 7시 20분에 시작했는데. 아 이제 시작이다 거의 이제. 가고 가고 있습니다. 누리. 이제 누리죠? 이제 누리호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제 시작. 지금까지 다 누리. 지금까지 다 누리. 누리호를 갈려고 하자. 다 누리. 식사하러 가신 분은 다 누리 못 보셨지만 이제 누리호 보시면 됩니다. 식사 이제 오시고 보시고. 여기 이제 이거 하나가 75톤급 로켓이에요. 그래서 4개가 모여있으니까 75 곱하기 4에서 300톤급.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단입니다. 요게. 요게 1단. 여기까지 1단. 1단 요렇게 있고 요게 2단입니다. 2단. 네. 2단은 75톤급 하나. 그러니까 얘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조금씩 달라져요. 사양이. 왜냐면은 이게 얘가 터지는 고도는 딱 지표면입니다. 근데 얘가 점화되는 고도는 또 굉장히 높은 위치거든요. 그러면 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아요. 얘 이 연료 뭐 탱크들의 두께도 조금씩 달라져요. 막 다. 그런 걸 다 고려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기가 이제 3단이죠. 3단. 3단에는 7톤급 하나가 들어갑니다. 7톤급. 그래갖고 75톤급 4개 75톤급 하나 7톤급 하나 요렇게 3단으로 구성된 게 누리호죠. 그럼 300 어 300 4 382톤 어 총으로 하면 그런데 뭐 어차피 그렇게 계산하지 않나요? 왜냐면 300톤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에 300톤을 내고 그 다음에서 75톤이 점화가 되는 거는 이제 300톤이 충분히 힘을 내고 난 다음 힘이지 바로 다이렉트 덧셈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계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치면 되는데 그렇게 계산한 거 아니에요. 점점점 아 점점점이 들어가 있어요? 저 무시했어요. 저 무시했어요. 저 근데 저분이 욕을 하진 않았으니까 네. 저 정도면 저는 매너가 있다고 봅니다. 아 매너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화날 수도 있거든요. 하하하하 이겨냈어. 참았어. 이겨냈어. 근데 저는 저런 점점점 정도의 인내는 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신 분이다. 하루하루를 수양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우리 호민 형님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거를 수양한다.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신 분이에요. 보면은 아 그렇죠. 수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만약에 호민 형님이 인격적으로 완성이 안 되셨다면 벗겨지는 거 자체가 이슈가 되질 않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미 막 한량이야 그 한량이 뭔가 더 뭔가 퇴폐적으로 변하고 추락하는 거가 의미가 없어요. 진짜 모범생 완벽한 이런 사람이 뭔가 망가지는 거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벗겨지시고 계신데 자주 벗겨지면은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결국 벗겨지면 이제 좀 어떻게 좀 한 단계 더 진화한다고 봐도 될까요 그게? 다른 경지 그러니까 일반 뭐 일반 사람들이 화내는 거랑 다르게 뭔가 또 하나의 껍질을 깬 뭐 좀 수행자 구도자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아 이거는 근데 저는 더 높은 급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고 호민 형님이 인격적으로 완성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참았을 것이다. 완성되신 분들은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도 잔잔한 호수처럼 이미 그 상태인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호민 형님은 파도 치는데 억누르고 있던 걸 수 있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이제는 누를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자꾸 벗겨지는 거야.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좋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불안정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옆에서 건드리다가 삼계권 같은 거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눈치를 잘 봐야 돼. 눈치를 잘 봐야 돼. 누구 한 명 조져지면 그때 봐야겠다. 그때 봐야겠다. 누가 한 명 조져지면 조져지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악한 기운을 싹 빼내고 다시 이제 잔잔한 호수처럼 될 수 있죠. 아 좋아요. 원래 막타가 중요한 거거든. 막타가 중요해요. 침착매이 제일 위험하지 않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절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조절을 해서 한동안 좀 안 보다가 누구 한 명 조져졌다는 소식 소식 소문을 듣고 그때 아 괜찮네요. 지금 또 침펄 인물 사진도 끝났겠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행이네. 침펄 인물 사진도 좀 쌓이셨나? 어때요? 아니요. 그 전부터 많이 벗겨졌어요. 아 그래요? 그 전부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어떤 느낌이냐면 저한테만 그런 느낌은 아니고 기한하고 얘기하면 기한에서 설명을 해주면 옛날에는 김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어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전혀 보라고! 아 진짜로? 바로 나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옆에서 보면은 아 벗겨졌다 벗겨졌다 이제. 그러니까 호민이 형이 그 정도는 아니셨는데? 그러니까 호민이 형이 우리가 먹히... 침펄기가 이제 먹히고 먹히는 게 제가 호민이 형을 잘 못 벗겨요. 아... 호민이 형이 기한한테 진짜 잘 벗겨져요. 잘 벗겨져요? 아... 아...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 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 고통할 때? 그게 이제 좀... 저는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좀 봤거든요. 음... 속성이 또 다르시고. 좋습니다. 어쨌든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단부터 3단까지 전부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300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해서 3만 개가 넘는 부품을 만들고 조립했다. 3만 개 정도의 부품을 만들고 조립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한 거야. 다 우리가. 그 다음에 현재 무게 1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국가는 오직 6곳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7번째로 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누리우처럼 자력으로 실용위성을 우주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한 국가가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3곳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4번째가 되는 거죠. 정말 위대한 거고 이 중에 1톤급 실용위성 자력으로 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고 우리나라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유럽연합, 인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 럭키 세븐. 대단하죠. 우리나라 주변에 너무 강대국들이 많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걸 정말 자세히 알려드려야 돼요. 이게 나로호입니다. 어, 훌쩍 가버렸네. 이걸 나로호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궁금하죠? 이게 나로호인 이유는 요거, 요거. 세 개. 세 개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런데 물론 발사장을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익숙하잖아요. 세 개. 그런데 나로호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날아가고 있습니까? 휴... 지금 일자로 날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약간 삐딱해. 삐딱하게 날아가. 이게 나로호 특징이었어요. 삐딱구리. 나로호의 1단 로켓은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러시아 거야. 오... 그런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나로호가 비스듬하게 쏘니까 우리나라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 이거 비스듬하게 쏴도 돼요? 러시아가 돼? 음... 비스듬하게 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왜요? 어? 위로 가야 되는데 왜 옆으로 가? 그러니까 저게 러시아의 약간 스킬 같은 거예요. 약간 그 궁극기 같은 거. 그래갖고 어? 이게 위로 바로 올라가면은 아래쪽으로 이제 폭발을 그대로 받아요. 발사장이. 그러면은 발사장에 있는 것들이 손상이 돼. 아... 자주...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발사장의 내구도가 떨어져. 근데 저렇게 비스듬히 쏘면은 그 손상이 확 줄어들어요. 음... 그러니까 옆으로 쏘면은 손상이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진짜로? 진짜로? 그런 게 있어? 그게 있어? 회픽 이동. 근데 진짜로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손상이 굉장히 줄어든 거야. 그래갖고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와... 대박이다. 근데 대박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배우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누리호는 무조건 일자로 올라갑니다. 완벽하게. 미국도 그래요? 이게 뭐 발사체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게 노하우들이 있고 발사체만 또 차이가 있고 근데 어쨌건 러시아는 이 스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못했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러시아가 딱 쏘았어요. 근데 옆으로 가. 근데 예측하지 못했어. 왼쪽을 옆으로 가요. 이렇게 하면 절약이 됩니다. 놀아지 마세요. 원래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문제 없는 거다. 근데 러시아도 당황한 상태라고. 러시아도 어? 뭐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아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안 알려주고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방법을. 러시아가 너무 침착한 거죠. 이게 아무튼 이 러시아의 기술 왼쪽으로 살짝 꺾어가지고 네구도 지켜주는 기술은 아직 배우진 못했다. 우리가 배우진 못했지만 어쨌거나 이 기울어진 로켓을 보면 이게 누리호냐 나로호냐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저 당시에 발사한 위성 저기 실린 위성이 성인 두 사람 몸무게 정도입니다. 한 100kg 날씬한 성인 두 사람 몸무게입니다. 소형 위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형 위성은 100kg 근데 우리는 1톤을 쓸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다? 결과적으로 나로호 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100kg짜리 위성을 쏠 수 있는 발사체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10배 대형 위성을 쏠 수 있는 그 10배 대형 위성을 쏠 수 있는 7번째 구가가 됐다. 대단한 일이고요. 대단한 일. 이걸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많은 것도 했죠. 추진제 탱크 두께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저거는 봤던 네. 이게 3mm 이내로 얇게 만들었다. 이게 발사 과정에서 저렇게 얇은 3mm 두께 요만한 거잖아요. 버틸 수 있을까 굉장히 도전이 없고 얇게 만든다는 건 최대한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우주 미션인 거잖아요.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께가 조금만 얇아져도 전체적으로 다 얇아지니까 너무너무 이득이잖아요. 무게 면에서. 그런데 심지어 심지어 지름이 더 짧은 3단 추진제 탱크는 알루미늄 캔 두께보다 가늘 정도로 굉장히 알루미늄 캔 두께 수준만큼 얇아졌다. 그런데 저게 음료수 캔은 버틸 수 있어. 그런데 저 길이가 47m가 넘어요. 발사체가. 엄청나게 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최대 높이가 10m 직경이 3.5m 얘가 대기압의 4배에서 6배를 버텨요. 그런데 이거를 저 두께 3mm가 버틴다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그 당시 보여드리지 못했던 내부를 보여드립니다. 아 이런게 생겼구나. 네. 내부가 격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mm인데 격자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설계를 격자 구조로 한 거야. 그러니까 구조체의 강성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높이면서도 얇게 했다. 네. 얇으면서도 그런데 이게 최적의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무조건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버틸 수 있을 만한 기가 막힌 구조를 쫙 설계를 해서 얘가 이 전체 탱크를 온전히 버티게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서 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터지겠죠. 그 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안 터지게 만드느냐. 반복적인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무한반복 계산을 하고 해석을 해야 돼서 사실 이렇게 격자 구조로 내부를 설계해서 얇게 만드는 거는 굉장한 고난이도 기술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 까다로운 기술을 우리나라가 해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이렇게 내부를 안 보고 설명을 안 들으면 그냥 3mm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뭐 만들면 되지 않노? 근데 아니야.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이런 기술이 없는 나라는 두껍게 만들어서 좀 비효율적으로 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비효율적으로 쏠 수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아마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다른 문제가 또 생기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보통 이제 연료가 되게 많이 찾아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연료 무게 때문에 연료 더 많이 넣으면 더 그렇죠. 계속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맞아요. 핵 같은 걸 터뜨려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핵폭발 지금 인간이 통제할 수 있나요? 핵폭발 저는 뭐 문과니까 문과방패예요. 문과방패 지금 이 엄청난 산화재와 연료가 연소하는 반응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고민 여기서 해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핵은 핵분열이거든요. 핵분열을 정말 정말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막 3중 4중으로 안전장치를 하고 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도 위험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술이 만약에 있다 치면 여기다 로켓에다 달 수 있다고 치면 우주선에 달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작아지겠네요. 그런데 그것도 장담하기는 좀 힘들죠. 그걸 또 터트리고 해야 되는 장치로 놔야 돼서 지금 우리가 핵분열로부터 쓰고 있는 에너지가 열에너지가 메인인데 그런데 지금 이 연료와 산화재는 실제로 엄청나게 강력한 폭발로다가 작용 반작용 아래쪽을 물리적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밑으로 폭발력을 내려가지고 내리면서 위에 이 동체를 지켜내면서 우주로 올라가잖아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의 핵분열발전은 주로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얻는 형태인데 그게 과연 발사체에서 쓰는 연료처럼 엄청난 물리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쉽지 않죠. 그거 뭐 하려면 또 물도 넣고 해야겠냐 여러 고민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도 무거워지고 그렇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되게 어려운 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해낼 수 있어요. 그럼 제 이름 붙나요? 안 붙죠. 만든 사람 붙죠. 왜냐하면 지금 내놓으신 아이디어가 솔직히 뭐 별로예요. 그럼 이거 이건 어때요? 왜냐하면 알맹이가 없어. 아니 아크원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토니 스타크 토니 스타크 그러니까 이거는 알맹이가 없어요. 토니 스타크 예를 들어서 토니 스타크 아크원자로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토니 스타크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납땜으로 사막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뻔했다니까? 알맹이가 없어. 그거 없었으면 죽었어요. 그건 연기예요. 연기니까. 나중에 그게 누구야. 누구 그 아빠 아빠. 군인이 그거 남은 거 하나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못 만드니까 토니 스타크 말을 들어야 돼. 그렇죠? 못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달 탐사선을 보내서 사진을 찍어와야지 안그러면 군인처럼 토니 스타크한테 끌려다닌다고 자기가 못 만드니까 기대를.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는 핵심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그냥 막 이런 거죠.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럼 제 이름 붙어야죠. 그런데 내 이름 못 붙죠. 왜냐. 실제로 하늘을 나는 데 내가 기여한 바가 아예 없어요. 그냥 내 상상에 있는 거야. 그런데 또 지금 말씀하신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 이게 오늘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이걸 또 빌드업을 하셨구나. 이 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아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런 구조 그렇죠.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나라가 해냈다는 거고요. 다 받아주지 말라 했는데 아니요. 진짜로요. 진짜.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응. 추진제와 가스가 흐르는 배관은 영하 200도까지 견디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를 버티게 돼 있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흐르면서 또 온도가 막 떨어지거든. 그리고 배관 세척 과정에서 0.1mm 그러니까 1mm보다 더 작아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 그 이물질도 허용이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거 뭔지 아세요? 누수 어. 배관 가스 같은 게 누출되고 이러면 이게 거품이 생기잖아요. 네.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세제로 한번 해보라고 세제나 비누거품 같은 거 묻혀놔서 세나야 세나 알 수 있잖아요. 배관의 연결 부위에서 세워나오냐 안 세워나오냐 요거를 이제 보는 게 기밀시험이라고 해요. 기밀시험. 기밀시험을 해야 돼요. 가스가 세나 안 세나. 왜냐면 세면 끝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세면은.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집에서 저 기밀시험을 어디어디 합니까? 저기 저기 연결되는데. 그렇죠. 딱 이렇게 붙는데 아니면 이렇게 밸브 있는데 이런 데다 묻혀보잖아요. 뭐 많아야 집에서 가스 세는 거 포인트가 한 세네 군데? 네. 좀 많이 해도 세네 군데. 1, 2, 3단 로켓을 합쳐서 누리호가 기밀시험을 해서 통과해야 되는 포인트가 2천 군데가 있어요. 2천 군데에 어떠한 무언가가 세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세제 많이 써야겠는데요? 네. 한 군데만 세도 끝나. 한 군데만 세도 실패해요. 그게 보통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 물론 이거 다 비누거품으로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확인하는 그게 많이 장비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차 발사가 작년 10월 21일에 있었습니다. 그쵸? 정말 멋지게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 영광의 순간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저희도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4 2 2 2 2 3 2 날아간다. 날아가요. 가버리네 그냥. 아... 보세요. 일자로 올라가죠? 네. 정확하게 일자로 올라갑니다. 아... 아... 사정상 보다 완벽을 기회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연기가 됐고요. 이상없이 추진제와 액체선서를 충전한 후에 멋지게 발사가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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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님은 안그러우시겠죠. 제가 봤을 때 침착맨님은 나이가 들면 될수록 유용해질 수 있어요. 왜요? 그 동시에 동시간대에서 너무 웃겨서 예를 들어 80세 침착맨님 너무 웃겨 이미 웃겨 깜짝 놀랐어요. 올타임 레전드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그 얘기하는 동안 벌써 조금해졌어요. 너무 많이 잘가라.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기분 좋았죠. 종종 연락해라. 그렇죠. 1단 로켓이 정지된 뒤에 분리가 잘 됐고 2단 로켓이 점화가 됐고 위성 덮개 페어링이 분리가 됐고요. 2단 로켓이 또 분리가 됐고 3단 로켓 점화가 됩니다.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됐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온 국민이 숨죽여서 대한민국 과학자들의 성과를 정말 진심을 담아 시켜봤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마음을 좀 시켜봤고 예정대로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 발사가 잘 마쳤죠. 근데 근데 이게 작년 10월의 모습입니다. 다만 3단에 장착된 7톤급 엔진이 목표된 527초 521초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이지 못하고 475초 만에 조기 연소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멈췄어요. 빨리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먼저 밟히고 나니까 도착할 예정이었던 최종 궤도에 안착을 못하고 참 아쉬운 계획과 조금 다른 결말을 얻었죠. 그래서 1차 시험 발사는 자력으로 처음 우주로 나갔다는 굉장히 엄청난 경험치를 얻습니다. 경험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경험치예요. 왜냐하면 누리호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발사체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1차 발사에서 벌어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여러가지 조건들 이것들을 우리가 전부 분석 원인 분석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100% 우리나라 기술이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로 때도 지금 두 번이 발사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세 번째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1차 2차 이때 각 단계별로 문제가 생겼어요. 페어링이 하나가 미블리드 있다던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서로 정확한 데이터 공유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패를 안 까는 거야. 막 이런 거야. 야 니네 이거 잘못한 거 같아.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딱 그것만 보여줘. 아닌데? 우리는 이거 문제없는데? 니네가 이거 잘못된 거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아닌데? 아닌데? 우리는 확실했는데? 확실했어? 내가 이거 보니까 아닌데? 그런데 딱 보여주는데 이만큼만 보여줘. 여기 봐봐. 여기 안 보여줘. 전체 보여주면 다 보여주니까. 다 보여주니까. 알겠는데. 막 찢어진 지폐 반만 손으로 가려서 주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잘못된 거야. 다 줘야지. 죄송합니다. 은행 가서 50% 돈으로 바꿔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닌데? 진짜 어쨌거나 서로 협력 관계인데도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어. 불가능해. 근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대한민국 발사체 누리호 1차 발사는 모든 시험 발사의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지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리호 1차 발사의 의미가 뭐냐. 누리호 1차 발사 때는 100% 모든 수집된 데이터를 우리가 지상에서 얻을 수 있었다. 온전히 경험치를 다 먹은 겁니다. 나눠먹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경험치 몰아줘야죠. 그렇죠. 작년 11월부터 2개월간 누리호 발사 조사위원회와 연구진이 수집된 2,600개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퍼즐을 맞춰요. 탁탁탁탁 다 맞춰. 그러고 나니까 비행 중에 진동이 있었다.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헬륨 탱크에 가해지는 액체 산수의 부력이 상승했다. 그러면서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헬륨 탱크가 하부 고정부에서 이탈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후 이탈한 헬륨 탱크가 계속 움직이면서 탱크 배관을 변형시켜 헬륨이 누설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전에 보여주신 그 간단한 이미지인데 요기 요게 일단 산화재가 차있는 산화재 탱크예요. 근데 요기에 헬륨 탱크 안에 있어. 근데 이게 부력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력이라는 게 어쨌거나 외부에서 엄청난 속도가 가해지니까 부력이 무슨 힘인지 아세요? 뜨는 거 뜨는 거 왜 생길까요? 그 물보다 밀도가 더 낮아서 이렇게 위로 그러니까 사실 위로 맞아요. 힘이잖아요. 우주에는 딱 네 가지 힘 밖에 없어요. 부력은 없어요. 우주에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강력과 양력은 입자단이 양자색에서 있는 힘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 세계는 지금 입자단이 아니죠. 그럼 빼 빼 전자기력 전자기력 전자기력과 무관합니다. 부력 물론 전자기력과 아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부력을 만들어내는 힘은 아니에요. 근데 부력이라는 힘은 말씀하신 것처럼 뜨는 힘이잖아요. 왜 뜹니까? 애초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뜨는 거죠. 가라앉는 힘에 대한 반발력으로 부력이 생겨요. 근데 왜 가라앉죠? 왜 가라앉냐고요? 우리 사람이 왜 가라앉죠? 무거워서. 왜 무겁다는 건 어떤 힘이죠? 누가 날 당기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죠? 누가요? 어. 물속에 들어가요. 왜 가라앉죠? 물보다 무거우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가라앉는게. 중력. 중력. 중력이에요. 중력. 당겨서. 우주의 존재는 네 가지 힘 중에 마지막 하나 중력. 그러니까 결국 중력 때문인데 중력이 당기는 힘 때문에 일단 뉴턴 역학으로 얘기를 할게요. 중력이 당기는 힘 때문에 부력이 반대로 생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트기 같은 거 타면 3G, 4G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력의 몇 배.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이 가해지는 거야. 그럼 반대 방향으로 더 강한 부력이 생기는 거야. 이 말은 뭐냐? 이 안에 있는 이 고압 헬륨 탱크통이 굉장히 강한 힘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짜보가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하는 구조물은 얘네가 일반적인 부력 상황에서는 이걸 버틸 수 있게 지지를 하고 있었어. 근데 우주로 나갔더니 액체산소 내부에서 부력이 증가를 하네? 이 지지대가 버틸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얘가 흔들리면서 연결된 이런 배관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면서 부서지면서 누설이 됩니다. 헬륨이. 그러면서 얘만 누설되는 게 아니라 산화재 탱크에도 기스를 내요. 산화재도 새. 연료가 샜다? 모자라죠. 내가 2만 원을 내야 되는데 오면서 동전을 많이 흘렸어. 그러면 2만 원을 못 내니까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1만 5천 원만 남았어? 이러면 이제 못 사.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 보시죠. 이것도 본 것 같은데? 이것도 보셨나요? 이 이미지를 보여드렸나? 이게 이제 산화재 탱크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실물입니다. 그래서 산화재 탱크에 균열이 생겨서 산화재도 누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 엔진에 유입되는 산화재 양이 주니까 결국 내야 될 소비자 권장 가격을 내지 못하고 다 못 내니까 원하는 데까지 못 갔죠. 돈이 부족하는데 어떻게 가요?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3단 엔진이 조기의 연소가 종료돼 버립니다. 더 타야 되는데 없어 탈게. 조기 퇴근. 그렇죠. 조기 퇴근했죠. 그래서 첫 번째 비행을 통해 데이터를 다 모아봤더니 결론이 나왔어. 산화재 탱크 내 액체 산소의 부력이 증가한다. 이거는 우주에 나가야만 알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지상에서 테스트를 못해봐요. 그리고 이제 헬륨 탱크 통을 단단하게 고정을 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했어요. 절대 못 봐줘요. 이악물고. 그냥 이렇게 고정이 아니라 진짜 미친듯이 고정을 한 거야. 그리고 산화재 3단 산화재 탱크 내부에 고압 헬륨 탱크가 이탈하지 않게 됐고 헬륨 탱크 하부 고정부를 보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화재 탱크의 맨홀 덮개 요거의 두께도 강화를 합니다. 맨홀 덮개. 즉 기술적인 조치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죠. 근데 이제 1차 발사와 2차 발사의 차이점을 좀 볼게요. 1차 발사와 2차 발사의 차이점은 실리는 탑재체가 달라진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1차 발사 때는 위성 모사체가 들어갔죠. 얘는 진량만 똑같아요. 진량만 동일한 그냥 가짜 벽돌이야. 근데 2차 때는 얘네가 들어갑니다. 뭐죠? 성능 검증 위성? 얘가 바로 성능 검증 위성이에요. 아 검사래요? 검사래요? 그러니까 1차 때는 이게 전부 다 가짜 벽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택배를 보낼 때 벽돌로서 보내는 거야. 왜요? 왜냐? 이 택배가 잘 갈 수 있는지 무게를 맞춰보는 거죠. 예를 들어 택배기사님께서 10kg를 옮길 수 있어. 근데 빈 걸 보내면 택배기사님의 진정한 능력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가짜로 벽돌을 10kg 넣어가지고 이걸 옮겨보세요. 택배기사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네. 패드를 하나 사기로 했다. 딱 왔는데 열어봤는데 벽돌이 있네? 어. 그러면 아 전화해서 따질 게 아니라 야 이거 사기꾸나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아 패드를 택배기사님이 나를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신 거군요. 정확하죠. 이게 나한테 도착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게 보내시겠군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패드가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과연 이 택배기사님 택배기사님이 딱 봤더니 보니까 좀 운동도 많이 안 하셨어. 그러니까 이걸 갖고 가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하지?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그럼 패드가 고장 나잖아. 패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먼저 같은 무게를 보내보고 어? 벽돌이 잘 왔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다음번에는 이번에도 벽돌을 넣을 거긴 한데 당당하게 벽돌을 넣을 거긴 한데 판매자가? 벽돌 무게를 좀 줄이고 이번에는 어 패드 케이스를 보내드릴게요. 해드리겠습니다. 이거까지 잘 가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번에 패드가 갑니다. 그래서 2번이 2차 발사잖아요. 그럼 그래도 오케이 해야 되나요? 오케이 해야죠. 해야죠. 요만큼의 진량을 정말 위성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성능을 점검하는 성능 검증 위성을 넣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무게를 버릴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남은 무게를 또 진량 모사체로 채워요. 아 일단 뭐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렇죠. 1차 발사 때는 이게 전부 다 그냥 벽돌이었어. 2차는 일부 벽돌을 넣고 나머지는 우리 패드 케이스로 채우는 거죠. 이번에도 성공을 한다? 다음번에는 위성 무사체의 자리에도 들어가죠. 점점 좋은 걸 왜냐하면 이거 한 번 실수로 보냈다 깨지면 이제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하는 거고요. 이게 1차와 2차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성능 검증 위성이 뭐가 들어가냐면 큐브 위성 4기가 들어가요. 큐브 위성 4기 요 조그만한 큐브 딱 이렇게 정육면체를 큐브라 그러거든요. 정육면체 이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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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큐브를 1U라고 해요. 1U 1U 하나의 유닛 1U의 큐브를 이렇게 하나의 딱 정육면체로 보는 거고요. 이런 걸 2U냐 3U냐 6U냐 이런 걸로 조금씩 커져요. 그런데 이거 4기가 포함된 성능 검증 위성입니다. 얘가 지금 오른쪽에 애거든요. 여기 들어있는 애가 지금 성능 검증 위성이에요. 이런 걸 다 사진 보여드리면서 막 해야 되는데 못했어. 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렇죠. 디테일하죠. 생긴 게 그래서 지금 이 성능 검증 위성 얘의 무게가 162.5kg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거가 위성 모사체가 1.3톤이에요. 1.3톤은 질량으로 채우고 162.5kg은 실제 위성을 넣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일 고민이 많은 게 얘를 탑재체라 그래요. 그다음에 누리호 같은 애를 발사체라 그래요. 발사체와 탑재체가 잘 붙어있다가 우주로 올라가서 탑재체를 우주에 탁 이렇게 레이아웃 숏하듯이 탁 놀 수 있는가 두거운다. 이게 검증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이걸 검증해야 돼. 탁 탁 이렇게 얘네를 다 쏘아 내보낼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 성능검증 위성 안에도 또 국내 순수 기술의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부품이 들어가 있고 이 국내 3종 우주 핵심 기술 부품 이것들이 우주에서 작동이 되는가 스페이스 퀄리파이드 되는가 비싸게 팔 수 있는가 이걸 알아내는 겁니다. 지금 채팅창에 미성원은 항상 이렇게 이상한 쭈글쭈글한 걸 왜 자꾸 씌워놓냐고 하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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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능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위성이 전자기기입니다. 전자기기인데 얘가 많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죠. 그래서 결국 태양이 굉장히 많은 열을 밖에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열을 못 들어오게 단열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사. 일단은 최대한 이게 쿨링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내부의 열제를 위해서 태양빛을 어느 정도 반사하는 목적이 좀 있죠. 보호하는 목적이 보호. 일단 기본적으로. 쭈글쭈글한 건 필요하네요. 그렇죠. 필수네요. 필수. 저걸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쭈글쭈글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소재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좋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발사체와 탑재체가 택배 선생님과 택배가 잘 분리가 되는지 예를 들어 택배기사가 택배기사님이 물건을 가지고 갔는데 좋았어요. 이게 또 탐이나 손에서 안 떨어져. 그럼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이르면 안 돼. 딱 왔을 때 레이업슛 하듯이 탁 놓고 와야 돼. 놀 줄 알아야 돼. 이게 안 되면 결국 성공한 택배가 아닙니다. 이게 안 되고 그다음에 얘가 올라가서 얘네가 갖고 있는 큐브형 쏘는 거 핵심 기술 부품 3종 이거를 검증하는 게 그래서 성능 검증 위성이에요. 이 세 가지의 성능을 검증하는 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핵심 부품이 이렇게 있어요. ETG, SHA, CMG 그렇죠. ETG는 발열 전지 ETG 네. 저 ETG는 발열 전지인데 저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을 했고요. 온도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전지로 이게 앞으로 달탐사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CMG CMG 네. 그게 제어 모멘트 자이로예요. 아마 이 안쪽에 이렇게 장착이 될 것 같은데 고속 자세 제어용 구동기로 우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얘의 자세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막 기울기나 이런 걸 체크를 해서 네. 너 지금 약간 삐딱해. 어. 그렇죠. 이렇게 살짝.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자세 제어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뭐 추력을 줘가지고 진짜 우리 보면은 우주에서 칙칙칙칙칙 이러면서 막 자세 제어만 했잖아. 네. 그것도 있지만 얘는 돌려요. 바퀴를 돌려요. 아. 뭔가가 돌아가면 내 자세가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자이로 기술이에요. 자이로. 네. 이런 걸 자이로 그러는데 그래서 제어 모멘트 자이로예요. 아마 이 안쪽에 이 거대한 바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갖고 이런 자이로를 통해서 자세를 제어하는 뭘 쏘는 거면은 수명이 있지만 돌리는 걸로 제어를 하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 S밴드 안테나 네. 이게 이제 성능 검증 위성을 원격으로 측정하거나 명령을 전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명령을 뭐 줄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우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와... 데이터를 주고받나구나.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큐브위성이 나옵니다. 그쵸. 큐브위성이 제대로 사출이 되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 뭐 다섯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섯 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또 굉장히 좋은 질문이 나왔죠. 왜요? 왜냐하면 큐브위성은 네 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다섯 개가 들어가 있어. 아니 지금 이거를 하나로 쳐야 되나? 가운데를 마크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 이게 좀 직사가 가운데는 보세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노란색만 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왜 약간 다른 것보다 좀 넓어요? 그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일단 어쨌든 얘네가 사출되는 거를 사출하는 발사관이 이제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큐브위성이 사출됐나 안됐나 요것도 알아봐야 되죠. 네. 그래서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이쪽 면에. 그래갖고 카메라로 영상으로 촬영해서 인코딩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S밴드 안테나로 영상을 전송하는 비디오 카메라 시스템도 탑재가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요 소형 검증위성 성능 검증위성 안에 다 들어가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4기의 큐브위성을 볼게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안될 것 같기도 이렇게 설명을 안 해. 안될 것 같기도 이렇게 설명하세요. 시간이 없어. 뭐 시간이 없어요. 안될 것 같기도 2시간밖에 못해. 더 하세요. 더 하고 압축을 하면 되잖아요. 안돼. 2부 3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안돼 안돼. 뭐가 안돼요? 흐름이 끊겨. 아 뭐 흐름이 끊겨요. 아무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지금 기회는 없어 없어. 오늘 뿐이다. 지금이 거의 그냥 처음이다. 처음이다. 거의 사실상 처음이다. 처음이다. 아니 제가 안될 것 같기도 오는 사람인데 안될 것 같기도 안 해. 안될 것 같기도 하시라고. 안돼 안돼. 저 지나가다가 알아보는 사람들도 다 침착면의 궤도인 줄 알아요. 아 아니까 그런 줄 알면 저 그냥 본진이 침착면의 궤도인 줄 알아요. 아니 그런 줄 알면 보통 의식적으로 좀 안될 것 같게 더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의식적으로 안돼 안돼. 화장실에 좀 다녀야 될까요? 다녀오시죠. 그러면 제가 혼자 좀 놀고 있을게요. 왜냐하면 지금 왜 안될 것 같게 해서 안 하고 왜 여기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납득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아 네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밸런스보드는 내가 못 타요. 진짜 못 타요. 밸런스보드의 과학도 음스에 있는데 이번에 준비 못 했어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밸런스보드의 과학도 침착면님이 밸런스보드를 잘 타는 것도 과학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다리를 벌리고 타야 되냐 오머리고 타야 되냐 요거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오늘 팬티색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파란색입니다. 근데 이거 왜 궁금해 하시죠? 음 질문죠. 질문 음 보자 다른 분들 모시고 강의 가능한가요? 아 가능하죠. 음 음스 목차 음스는 제가 목차까지는 못 갖고 오는데 지금 쌓여있는 항목이 70가지예요. 예 정말 많이 쌓여있어요. 근데 오늘도 많이 못 갖고 왔어요. 왜냐면은 지금 어 지금 지점이 3분의 1 지점이거든요? 아 상황이 좋지 않네. 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어 너무 빨라서 못 보고 있어. 어 너무 빨라. 어 너무 빨라서 못 보고 있어. 뭐가 또 눈에 들어오는 데 없네? 너무 빨라서. 어 호러 호러 해주세요. 유키즈? 야 유키즈 섭외 오면 나가야죠. 근데 유키즈가 어 시청자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세요. 어 우리 또 또 제가 알기로 유재석님 특히 조세호님 같은 경우는 저희 침펄 인물사전에도 나오셨지만 과학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뭐 좀 우주에 대한 것도 좀 질문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예 좋습니다. 또 뭐 있지? 아 승우아빠 침착맨 누가 더 좋냐? 아니 진짜 저는 좋아하는 거는 정말 침착맨님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승우아빠님은 감동했다 그래야 되나? 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인 걸 알고 있었는데 와 이분은 정말 따뜻한 분이다. 배려심이 정말 많은 분이다. 예 이거를 딱 제가 느꼈죠 이번에. 예 정말 감동적인 분이다. 침착맨님 제가 되게 좋아하고 예 남은 슬라이드 아 이거는 봐야 되겠는데 잠 이거 이거 끌 수가 있나? 아 이거 잘 모르겠다. 대략 제가 봤을 때는 남은 슬라이드가 100장 정도는 더 남아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100장 정도는 더 남아있어요. 제가 슈말코님에 대한 특급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곧 안될거하게 1일 랩장으로 오십니다. 기대만 해주세요. 음 진짜 근데 슈말코님이 슈말코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고민을 며칠에 걸쳐서 하셨고 예 근데 이제 또 흔쾌히 고민을 해주시다가 흔쾌히 이 고민이 정말 뭐 나가까 말까 뭐 나가고 싶지 않은데 이 고민이 아니라 슈말코님도 바쁘세요. 되게 바쁘셔가지고 예 근데 슈말코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바쁘지만 좀 일정을 조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오시게 돼서 안될까하게 1일 랩장으로 오셔서 굉장히 또 재밌는 주제일 때 오실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슈말코님이 또 과학 좋아하시더라고요. 양말도 해야 되죠. 남량특집은 무조건 해요. 이게 남량특집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요. 왜냐면은 그 남량특집 음스가 지금 아직 남량특집 그 자료를 침착매님이 모아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뭐 안 모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정식으로 좀 받을 거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그 무협의 과학 무협의 과학에서는 안 했지만 무협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남량특집 그 사연을 좀 받을 건데 아직 못 기다리시고 그냥 그 카페에다가 남량특집 이거 해주세요. 경험담 뜨신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다 모아놨습니다. 지금 그 사연은 다섯 개 정도 모여있고요. 남량특집은 반드시 할 겁니다. 반드시 해요? 뭘 반드시 해? MBTI는 제가 아직 안 해봤어요. 안 해봐가지고 남량특집 뭘로 하세요? 남량특집 지금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티질 무슨 맛 좋아하세요? 티질은 피치 우롱티가 그냥 진리예요. 근데 피치 우롱만 너무 먹었더니 약간 좀 물리더라고요. 하도 그건 먹으니까 피치 우롱 피치 우롱이 진립니다. 피치 우롱이면 좀 산뜻한 거랑 우롱의 어떤 구수한 거랑 섞여가지고 별로일 것 같은데요. 달아요 달아. 진짜 달달하니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요새 목이 뻗어요. 잠 있어요? 저 요즘에 자면 여기가 되게 뭉쳐요. 베개 못 쓰세요? 이렇게 자서 건가 봐. 베개 못 쓰세요. 베개요? 몰라요. 베개가 제가 이렇게 약간 목디스크는 아닌데 목디스크 좀 좋은 베개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고개가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처음에 진짜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자는 버릇을 하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목이 좀 안 아파요. 제가 정말 많이 아팠데 경추베개. 좀 비싼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템퍼베개를 제가 써봤는데 템퍼베개 템퍼베개 있어요. 템퍼베개. 템퍼베개 템퍼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베다보면 좀 꺼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됐나봐요. 네. 그래갖고 경추베개 괜찮다. 경추베개. 제가 쓰는 거 괜찮은데 제가 쓰는 게 뭔지를 보고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진짜 제가 이거 목 진짜 이거 목 푸는 게 팔을 딱 들고 오. 오 시원해. 그리고 두통은 없어요? 두통? 응. 두통은 없어요. 경추베개가 안 쓰는 게 좋다라고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죠. 근데 괜찮더라고요. 저는. 두통 있으세요? 두통은 없어요. 두통 없어요? 저는 목을 많이 풀어요. 두통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 저 두통은 없고 만성피로 만피 아 만성피 만피가 좀 있죠. 만피가 좀 강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만피 제임스의 망원경의 최초 가장 멀린 음악 발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후반에 나옵니다. 그건 이제 다음 달에 한번 아니 뒤에 있어요 뒤에. 제임스 앱은 다음 달 아니에요? 제임스 앱 오늘 해야 돼요. 다음 달 아니고 이번 주. 제임스 앱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하 근데 이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임스 앱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이면 오늘 누리우 하고 음스하고 월드컵 하고 그럼 일요일 날 하는 수가 있어요? 아니 아니 뭐 제임스 앱 얘기 뭐 다음 달에 한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제가 중간에 월드컵을 넣는 수가 있어요. 왜 넣어요? 그거를 왜냐면은 제임스 앱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임스 앱이 좀 뒤에 나오길 원하시면은 이게 토요일 날 안 나오고 일요일 날 나올 수가 있다. 뭐 일요일 날 나와요? 왜 일요일 날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배돌아지 엠티는 막 23시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피곤한 척 하시는 게 사실 연기가 너무 정확한 거야. 23시간 하실 체력이 있으신 거잖아. 아 저 피곤한 척 안 했어요? 피곤한 척 안 했는데 아니 고작 뭐 9시간 반 요거 가지고 막 괜히 막 막 이러시니까 이러지 안 했어요. 이러지는 않았고 그 아무래도 이거 이제 집중을 에너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근데 그렇긴 하나. 그렇긴 하나. 그러니까 배돌아지 엠티는 그거는 그냥 뭐 자기들끼리 놀고 나는 그냥 딴 거 안 돼. 그냥 뭐 피자 위에 토핑 얹은 거 이런 거 하잖아. 회원님들끼리 놀고 나는 그냥 이렇게 딴새러 가서 잠깐 밖에 나갔다 와도 돼. 근데 피자 위에 토핑 올리는 거 완전 과학인 거 아세요? 왜요? 피자 토핑 올리기 저 보면서 아 이거 올리는 거야? 이거 게임? 저거를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하지? 어? 아 그럼 이따 한번 괜찮으세요? 시간? 아 이거 하고 제임스앱 한번 빼줘요. 아 제임스앱은 아니 제임스앱은 타임이 안 돼. 아 이거 재밌어요. 아 그러면은 그 음스 하나 뺄까요? 아 뭐 음스로 빼. 음스 하나. 음스가 세 개인데 하나만 뺄 수 있어. 아 음스 세 개 빼야지. 아 음스 세 개 빼면 너무 커요. 이게 너무 재밌어 음스. 아 음스 세 개 빼요. 이거 재밌어요. 한번 해봐. 피자 토핑 재밌어. 아니 아니 지금 세 개 뺀다고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더 하고 싶어가지고 막 과도하게 막 딜할 수도 있어. 아 알았어 그럼 제임스앱 다음 달에 할 수 있어. 아니 그럼 우리 한국인 분들께 여쭤보죠. 그니까 음스를 세 개를 뺀다. 음스를 한 개를 뺀다. 제임스앱을 뺀다. 아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말해놓고 자러 간다니까. 괘씸한 놈들이야. 아니 아니 뭐 회원님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멀쩡할 때 다음 날 봐. 다음 날.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 날. 뭘 빼긴 뭘 빼다 해줘. 아니 원본 원본으로 본다니까. 아 절대 빼지 마요. 자기가 컨디션 좋을 때. 모두 다 한다. 아 그럼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일단은 음스까지는 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제임스앱이 그렇게 안 길어요. 아 예. 액기스 액기스. 그래가지고 제임스앱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음스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여유가 좀 있다. 길 것 같은데 제임스앱은. 아니 아니 안 길어요. 진짜 제가 압축을 열었어. 제임스앱이 어떻게 안 길지? 전혀 이해가 안 돼. 전혀 이해가 안 돼. 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십자군전쟁 얘기하는데 아 전혀 안 길어요. 역사시간인데 십자군전쟁 아 십자군전쟁 길 것 같은데 아유 안 길어. 십자군전 몇 차 몇 차 있는데 아유 안 길다고. 아 근데 7월 초에 일정에 한 번 빼셨으니까 이거는 엇보라고 봐야죠. 아니 저를 빼고 광고를 했으면 광고를 하셨어야지. 광고마저 못하셨잖아. 이거는 저는 너무 슬펐어요. 아니 다 쩌구쩌구 그냥 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무시해도 돼. 침착맨을 무시하는 건 전 못 참아. 그래서 나는 처음에 듣고 이랬어요. 뭐지? 그러니까 나를 빼고 그러면 나만 뺀 게 아니에요. 나의 방송 9시간을 같이 뺀 거야. 같이 항의하시죠. 한 번 가시죠. 항의하려다 말았어요. 한 번 가시죠 같이. 통보를 안 해? 시간 다 빼놨더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는 먼저 잡혀서 잡힌 걸 모르고 계도님 수업을 잡아놨다가 이거는 사실은 근데 그걸 그게 먼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갑자기 아니 근데 이거는 일주일도 안 돼서 저는 이건 나중에 잡혀도 광고가 우선이에요. 저는 그래요. 알 건 아니죠. 아니 나중에 잡혀도 광고가 우선이에요. 알 건 아니죠. 아니 그리고 만약 광고 들어오잖아요. 같이 해요. 저 무상 광고 뛸게요. 광고는 광고인데 그냥 제가 옆에 있는 거야. 뭐 무상 과학 얘기해. 그래서 실제 광고는 침착맨님이 하시고 저는 앞뒤로 4시간씩 이렇게 4시간 광고 4시간 왜냐면은 4시간 정도 하면 시청자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래놓고 예산이 없대. 뭔 소리야 이게? 뭔 개소린가 싶었어. 난 처음에. 아니 저는 이게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예산을 잡아놓고 하는 거니까 다른 이유겠지. 도둑이 들었어? 네? 아니 도둑이 들었어? 예산이 없어? 노팡이 왔나 봐. 이거다. 광고비를 현금으로 뽑아서 봉투에 넣어놨는데 도둑이 든 거지.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이거는 저는 사실 침착맨님의 시간은 여러분 제가 진짜 이 방송을 오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왜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 소중해. 왜냐? 이 시간이 침착맨님 시간을 제가 뺏는 거거든. 이 시간에 침착맨님이 잠을 자거나 롤을 하거나 뭐 아무거나 해도 침착맨님한테 행복한 거야. 근데 그 시간을 나를 위해 뺐어.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어떻게 안 해. 열심히 해야지. 왜냐면은 내가 이 시간을 뺏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 시간을 양보하고 심지어 과학을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음스를 들어야 될 다섯 시간을 양보했는데 그 시간을 무시하고 이렇게 광고를 뺐다? 제임셋. 8월. 제임셋. 8월. 8월 20일. 이거는 너무한 거야.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침착맨님 들리죠. 제 얘기 들리죠. 잘 안 들려가지고. 이거는 반응을 하시는데 지금? 침착맨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걸 그럼 제가 했다가 아니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했는데 내가 다 누릴 때? 음쓸 안 해? 선생님 근데 결국 할 거면 진행할까요? 결국 할 거면 아 그렇죠. 아 맞아. 결국 할 거면 이것도 아까워. 이 시간도 아까워. 어차피 이거 편집본에 다 잘립니다. 가야 돼. 결국 할 거면 그냥 가죠. 가시죠. 어쨌거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안될 과학 채널에서 다루지 않았던 큐브 위성 내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나갑니다. 아 이 사진도 또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잘 보시면은 1번 조선대학교의 큐브 위성입니다. 그냥 위치와 만든 주체만 보시면 돼요. 2번이 이제 카이스트 그 다음에 이 4번이 연세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서울대학교 그럼 이 5번은 뭐냐? 더미. 아 더미. 더미. 더미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 성능 검증 위성은 5개 룸이 있다. 근데 여기는 찾았어. 손님들이 왔어. 손님들이 왔어. 여기는 지금 공실인 거예요. 공실. 공실. 노쇼가 난 거지. 노쇼가. 노쇼. 그렇다고 여기를 비워서 내냐?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더미를 넣은 겁니다. 더미를. 야 내가 이제 호텔 주인인데 야 오늘 밤에 노쇼 나왔다. 노쇼 나왔다. 공실이다. 친구 불러. 야 들어와서 너가 자고 가. 자고 가? 근데 너는 엄밀히 말하면 진짜 큐브 위성은 아니야.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그냥 넣어놓은 거. 왜냐하면 공실이니까. 비워서. 이런 거죠. 그래서 큐브 위성이 보통 무게가 한 1.33kg 정도 돼요. 1류 1류가 이게 뭐 1류 2류 3류 6류 뭐 이렇게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거고 1번 우선 연세대학교 꺼부터 볼게요. 미먼 미먼 딱 사진만 봐도 뭘 보고 있죠? 어 우리나라를 보거든요? 우리나라에 좀 누리끼리한 걸 보고 있죠. 저 누리끼리한 건 뭘까요? 하늘에서 보이는 누리끼리한 거 뭐 흙 아닐까요? 흙이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흙 뭐라고 그러죠? 황사 황사 미세먼지 줄여서 미먼 미먼 이름이 귀엽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봐서 미먼 연세대학교 이름 짓는 센스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미먼까지 볼 수 있는 미먼 그렇죠. 미먼 너무 귀여워. 카와이 이게 바로 연세대학교의 이름 센스다. 기억이 막 박히네? 그렇죠. 미먼 미먼 정육면체 2유 3유 해서 딱 3유짜리 크기의 큐브 위성이다. 3유 3유 네. 이게 미세운지 관측하는 게 목표고요. 수명은 6개월 정도로 봅니다. 6개월 정도 이게 7월 5일에 사출이 됐어요. 7월 5일 네.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서울대학교 스누그 라이트 2 네. 일단은 3유 똑같이 3유죠. 3유 그렇죠. 입체적인 대류층 관측을 통해서 날씨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리층 관측을 통해 우주 대기 모델링 및 쓰나미 감시를 목표로 한다. 꽤나 좀 원대한 꿈이 또 있죠. 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날씨와 대기를 관측하는 3유짜리 큐브 위성이다. 아... 네. 요거 3유짜리 요것도 3유 그렇죠. 또 목표가 커요. 우주용 초정밀 GPS 수신기와 자세 결정 모드를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국산화시켜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팀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를 가서 우주에서 검증하겠다. 우리가 만든 거니까. 이게 수명을 1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1년. 7월 3일에 사출됐습니다. 네. 시팅창... 되게 불경한 채팅을 말하는 서울대 3유 아 3유가 아니라 3유 3유예요. 서울대는 3유입니다. 서울대가 쏜 3유 위성 아시겠습니까? 예. 3유 서울대 3유 위성 예. 그 다음이 바로 조선대학교의 스텝 큐브랩 2입니다. 네. 요거 이제 실물 사진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어. 조선대 육류입니다. 육류 지금 요 모양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 느낌이 있죠? 네. 느낌 있죠?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요 안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있구나. 네. 요렇게. 육류 국내 최초로 전자광학 중적외선 장적외선 카메라로 다중밴드 지구 관측 임무를 멋있다. 네. 설정해놨고요. 백두산 천지를 관측하겠다라는 목표도 있어요. 서현조 네. 이게 육류이기 때문에 이 1류짜리가 1.33kg 정도 돼요. 그럼 6개면 제일 무겁겠죠? 네. 네. 그리고 6개면 딸린 식구가 6명이야. 어. 그렇죠. 이러면 또 밥을 많이 먹죠. 아 그렇죠. 전기도 많이 먹어요. 네. 조선대가 제일 밥을 많이 먹래요. 그렇죠. 수명은 1년 예정이고 1년. 6월 29일에 사출이 됩니다. 네. 사출이 됐죠 벌써. 네. 아 근데 조선대가 이거 좀 기술력이 좋나봐요. 근데 이거는 임무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크다고 무조건 기술력이 좋다. 아니 아니. 뽑혔으니까요. 아. 근데 조선대가 잘해요 원래. 음. 우리나라에서 공학적으로. 잘해요. 잘해요. 조선대가 어. 뛰어난 분야들이 또 몇 개 있는 훌륭한 학교입니다. 예. 정말. 이거는 뭐 대학들이 워낙에 또 훌륭한 대학들이 많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방에 있는 뭐 훌륭한 대학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이거는 항공우주. 아. 네. 그렇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아시잖아요 이제 뭐 나이 들면은 대학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친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조선대가 많이 들어보진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조선대 뭐 제가 강연회도 가기도 했고 저는 좋아합니다. 조선대. 그래서 저는 어? 훌륭한 교수님들 많이 계시고 조선대 진짜 괜찮아요. 그랬는데 아. 그런데 분야가 왜냐하면은 이제 또 예술 쪽이시니까 저는 또 사실 예술 쪽은 서울예대 말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 한예종 서울예대. 그런데 굉장히 좋은 대학들 많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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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런데 그럴 수 있어. 중앙대도 유명하고 어.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데 이게 뭐 분야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한예종도 해달라고 하는데. 한예종이랑 서울예대. 제가 알아요. 두 군데는. 유재석님께서 서울예대 나오셨죠. 유재석, 황정민, 손예진, 그 다음에 김범수 네. 이런 분들 다 서울예대 출신입니다. 서울예대. 그 배텐 작가님도 서울예대. 아. 서울예대 출신. 지금 제가 서울예대에서 강의를 읽거든. 아. 서울예대 학생들 너무 똑똑해요. 맞아요. 정말 너무 똑똑해요. 감동 진짜 많이 했어요. 서울예대. 아. 야. 서울예대 학생들이 하. 잘생겼지. 이쁘지. 착하지. 어. 그냥 뭐. 어. 너무너무 집중도도 좋고. 맞습니다. 어. 아무도 과학을 진짜 좋아해. 근데 서울예대 그 얘기만 하시고 한예종 얘기는 안 하시나요? 한예종에서는 강의를 안 했어요. 어. 아. 근데 그 한일고는 아세요? 한일고. 한일고? 네. 한일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아.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무튼 좋은 고등학교 있어요. 어. 잠시만. 이거. 누구세요? 박정민수님이죠? 네. 아. 박정민수 아니에요. 박정민님. 아. 박정민수님이잖아요. 아. 박정민수님이잖아요. 고대. 고대. 아. 고대. 고대. 고대 출신. 고대 출신. 아. 근데. 그냥 공부로. 공부로. 고대. 근데 저는 연대잖아요. 사실 연대랑 고대는 그냥 하나라고 봐요. 연대랑 고대? 맨날 싸우거든요. 어. 그렇죠. 맨날 싸우는데 막상 그렇게 서고요. 서고요. 네. 근데 막상 그렇게 해외 나가거나 뭐 이렇게 만나면은 고대는 동문처럼 느껴져요. 약간. 왜냐하면 연고는 하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기준이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뭐 연대를 좀 더 선호했어요. 아. 왜냐. 신촌에 있어서. 아. 그냥 단지 그 이유야. 그냥. 젊은 친구가 저 어렸을 때. 저 20살 때. 그냥 홍대랑도 붙어있고 하니까. 그냥 단지 그 이유. 그거 하나. 그냥. 저도. 고대는 이제 안 한 꼬로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연대를 더 선호했어요. 사실. 신촌에서 놀라고. 아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대학들을 좀 미리 구경 가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대학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 아. 서울대도 가보고 고대도 가보고 연대도 했는데. 연대를 딱 들어갔는데. 그 뭔가 그 지나가다 마주치는 분들이 매너가 너무 신사적이고. 신사적이고. 뭔가 멋짐이 있었어요. 아. 멋스럽다. 멋스럽다. 딱 지나가는데 뭔가 약간 그런 느낌. 풍류가 있다. 서울대 딱 가면 막 으아악 이런 느낌. 그거 뭐죠? 아니. 이거 정확하게 말씀 못해. 아니. 정확하게 설명은 못해요. 그럼 여기 필담. 아니. 필담이 아니라. 말을 못하신다는 건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수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수 없어요. 제가 근데 제가. 영어로서. 아니. 제가 다 비슷한 느낌을 할게요. 아니. 이게 필담이 아니라 비슷한 느낌으로. 아. 필담이. 여기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가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이거야 근데. 아니. 이건 좀 말씀이 심하시지 않아요? 이거는. 아니. 말씀이 먹어지면 똑같은데. 아니. 이게. 이건 아니지. 아. 이거 큰일 날뻔였네. 아니에요. 뭐. 뭘 말씀이시니. 해먹었으면 큰일 날뻔였네. 무슨 소리야 이게. 어. 으아악. 어. 아니. 진짜 약간 으아악 이런 느낌. 네. 그 다음에 약간. 으이라고 쓰셨어요. 으. 고대는 약간 으아악 이런 느낌. 으아악 이런 느낌. 그냥 그게. 근데 연대는 무슨 느낌이면. 네. 어서 오십시오. 이런 느낌인가요. 아. 실례합니다. 어. 그런 느낌. 아. 우리 심창민 님 잔고 약간 이런 느낌 있어갖고. 아. 시스푼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는 약간.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 아. 근데 박정민 님 그 연세대학교 학생 연기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연세대학교. 아 고대신데 연세대학교 연기를 하셨어요? 응. 어. 사실 고대 출신은 하면 안 되지. 아. 근데 역시나 이게 또 같은 동질감이 있다. 연대와 고대는. 연인대생 연기했잖아요. 응. 응. 감사드립니다. 응. 박정민 수님도 연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네. 기가 막히죠. 자. 맞잖아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이 조선대학교에 훌륭한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카이스텔 랑데뷰. 이건 사실 랑데뷰. 조우라는 단어를 스펠링으로 맞춰서 이제 랑데뷰라는 느낌으로 만들었죠. 센스가 좀 있는 제목입니다. 언어유희. 네. 언어유희. 실제로 풀네임으로는 이제 랑데뷰인데 조우하다. 랑데뷰. 초분광 카메라로 한국의 지형을 탐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걸로. 초분광하겠습니다. 네. 초분광 분광을 엄청 잘한다. 아 분광을. 네. 삼류잔이로 6개월 정도 수명을 고려하고 있고 7월 1일에 사출이 됐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출 일정들을 보면은 좀 어떤 느낌 드세요? 별 그렇게 막 느낌은 없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얘네들이 이제 사출이 됐어요. 하나하나. 네. 그렇죠. 보시면은 조선대학교.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따로. 네. 얘가 6월 29일에 사출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이 카이스트가 7월 1일. 그 다음에 서울대가 7월 3일. 7월 3일. 그 다음 연세대가 마지막으로 7월 5일에 사출이 됐어요. 7월. 어떤 느낌이십니까? 하루 이틀 사이로. 간격이 이틀 간격이에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트랍쉽이 마린 떨구듯이 탁. 그러니까. 맞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를 어디에서도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어디에서도 말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자 이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실제로 KBS 방송할 때 우리 항우인에서 오신 박사님께. 침투부 독자. 최창호 박사님께 직접 여쭤봤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그랬더니. 독자 공개. 네.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추정상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을 했고. 포인트였어.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에요. 이틀 간격으로 사출됐다. 두 번째는 조선대학교가 제일 먼저 사출됐다. 조카서연. 굳이 조선대 거를 제일 먼저 사출할 이유가 있었을까. 철호 먼저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렇죠. 또 순서도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나 뭐 문제 생기면은 빨리 먼저 사출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 성능 검증 이상에서 저 정도의 질량이 되는 애가 튀어나오면은 또 얘가 이제 궤도상에서 자세나 이런 게 흐트러져요. 가운데 있는 걸 보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무거운 짐부터 빼놓는 거죠. 아 짐이에요. 짐이죠. 아 짐이 짐이. 그래서 일단 제일 무거운 것부터 먼저 뺍니다. 아 홀가분하게. 그래서 육류짜리를 먼저 빼요. 빼고 나서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때 또 빼면은 위험하니까. 기다렸다가. 이틀 정도 안정화 작업을 거쳐요. 이틀 지나면 다시 또 안정이 되겠죠. 또 빼. 그럼 또 흔들리겠죠. 그럼 또 안정화 작업을. 하루 나이틀 두고 또. 네. 또 빼. 이런 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출을 해서 성능 검증 위성이 안정화가 된 상태로 계속 사출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대 위성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육류짜리 커가지고 먼저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2차 발사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일종의 파트 1이 끝나고 2차 발사 시작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차 발사가 다가온 거야.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거 오늘 제임스님 못하는 거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면 지금 진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 상관. 본인이 진도를 했는데 어떻게 예측이 안 돼요? 하... 사실 예측은 했어요. 외면했을 뿐. 외면했을 뿐. 그냥 외면했을 뿐. 덮어놨을 뿐.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덮어놨을 뿐.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옛날에 시험 기간 때. 그러니까. 졸려. 졸린데 돋어가고 국어로 공부해야 돼요. 시험이 내일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졸려. 그러니까 몰라. 자. 자고 덮어.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5시에 일어나서 해야지 하고. 정리시에 일어나서 공부 안 하고 들어가서 바로 시험장.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왜 안 했냐고 그러면. 할 줄 알았어.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생각이 거지.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빠르게 읽으면. 빠르게 막 내용만 읽어. 사진 막 넘겨. 막 넘겨 그냥. 이러면은 12시 끝.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임스 앱은. 네. 스윕. 스윕. 그러니까 제임스 앱. 제임스윕. 상황이. 제임스 앱을 그러면은. 아니. 바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목 지금 빨리 바꿀 테니까. 안 하는 건 아니고. 다음 달에. 아. 제목에 들어갔네. 그러니까 제목에 들어가서. 아. 다음 달에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주제가. 재밌는 주제가 어디 가는 거 아니야. 뭐 화제성이나 뭐 이런 게 당연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아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뺄려고 그랬는데. 제목에 들어갔어. 뺄려고 그래. 뺄 생각도 없었어. 뺄 생각도 없었어. 아니. 제목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퍽이나 그러셨겠어요. 인류가 문명을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기록입니다. 기록. 글씨가 기록되어 있다. 제목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하. 이건 해야 돼. 안 되겠다. 빨리 해야겠다. 가겠습니다. 그럼 팍팍팍 해. 그러면 이게. 팍팍팍 눌러죠. 누리호 팍팍팍 눌러요. 빨리 갈게요. 이제. 아니. 그런데 바꾸긴 바꿔야 돼. 왜냐하면 제임스 앱 너무 기약 없어가지고. 재민스 앱. 아. 지금 제임스 앱이 기다리실 거야. 아. 그렇다. 바꿔봐. 그래서 바꿔놔요. 누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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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누리호 특강으로 바꾸죠. 아. 그러네. 나는 바로 들어가신다고 해가지고. 나도 속았어. 나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아. 됐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좀 있으면? 네. 바뀌었어요. 누리호. 아. 좋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누리호인데. 당초 14일 오전 7시 20분에 이송 예정이었어요. 네. 그런데 비가 오면 누리호 이송 차량이 도로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일에 논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송할지 말지 판단을 못하는 상황에서. 논의구나. 네. 이 당시에 저녁까지 이송 여부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14일 오전 6시 최신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비행시험 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결정을 하기로 하는데. 네. 이미 이송 차량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언제든 이송은 가능하다. 네. 그런데 이송 불가 결정이 내려지면 발사일이 조절될 수밖에 없어요. 발사일이 조정이 안 되면 그대로 갈 수도 있겠죠. 네. 네. 밀렸으니까 그대로 옮겨가면 이렇게 탁 탁 탁 탁. 네. 그런데 강풍이 사실 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강풍이 점점 세진다? 이거는 안전에 또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엄비리칼 타워라고 해요. 나로호 때는 이게 저의 액체 연료를 주입하고 산화재를 주입하고 하는 일종의 탯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엄비리칼 타워인데 나로호 때는 지상에서만 1단의 연료를 주입했어요. 왜냐하면 1단만 액체야. 고체는 미리 넣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누리호는 1, 2, 3단이 전부 액체다 보니까 엄비리칼 타워를 세워서 1, 2, 3단을 같이 주입해야 돼요. 그래서 엄비리칼 타워에서 작업자 지금 보시면 사람이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사람이. 저 정도 크기.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작아요. 이걸 작업자가 올라가서 여기서 작업을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강풍이 불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안전을 고려해서 16일에 발사하자. 그래서 동일하게 15일 오전 7시 20분부터 8, 30분까지 이송을 하고 발사는 16일을 하자. 결정을 했어. 그리고 실제로 15일 날 정말 천천히 발사대로 가서 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사 전 최종 점검과 작업을 하는데 오후 2시쯤에 1단 엔진 산화제 탱크 충전 수위 센서에서 오류가 발생이 돼요. 이게 뭔지 좀 헷갈리시죠? 까뜩 입력했는데 까뜩이 안 됐어요. 맞아요. 되게 비슷한데 산화제인 액체 산소의 충전 수위를 계측하는 센서 값이 비정상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세우면은 센서 값이 딱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 안 변해. 쉽게 말해서 이거야. 핸드폰 배터리 표시가 제대로 안 나온다. 예를 들어 만땅으로 나와요. 배터리가. 근데 실제로는 배터리가 없어. 아니면은 만땅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만땅의 수가 없어. 한 6시간 썼어. 근데 여전히 배터리가 만땅이야. 이거면은 예를 들어 아니면 반대로 0%야. 근데 핸드폰을 지금 완충한 상태야. 이렇게 되면은 이 핸드폰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지금 이 핸드폰에 배터리 표시하는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냥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얼마나 충전되었는지를 알아야지 핸드폰도 계획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30%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쓰다가 충전을 했다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충전을 하고 이동하는 동안에 또 한 5시간 쓰고 다시 충전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핸드폰 표기가 100%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폰이 꺼지고 막 이러는 거야. 이러면은 핸드폰을 계획적으로 못 써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핸드폰 배터리의 충전량을 표기하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충전이 지금 안 된 건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뭐가 고장 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게 1차 발사 때는 전혀 문제가 없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이런 문제 생깁니다. 1차 때 문제 없었다? 네. 2차 때도 문제 없을 가능성이 100%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거나 문제가 발견이 됐고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발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밤 10시 30분에 다시 후퇴해요. 조립동으로 다시 가. 아 조립동. 놔둘 수가 없잖아요. 다시 갑니다. 다시 눕혀가지고요. 눕혀서. 근데 세웠잖아요. 네. 그대로 다시 눕혀가지고 조립동으로 들어가요. 아이고. 너무 슬퍼. 일단은 후퇴하는 거죠. 작전상 후퇴. 그런데 이제 여기서 23일까지 발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토부가 이제 국제해사기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발사하겠다라는 허가를 23일까지 받아놨어요. 즉 23일까지 연기가 되면 어쨌거나 23일에는 발사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국제해사기구한테 선박의 안전과 항행 관련 협약을 다루는 일종의 규제 담당 기구가 이제 국제해사기구예요. 그런데 유엔의 전문기관인데 23일이 넘어갈 것 같으면 발사일을 다시 요청해야 돼. 그런데 이 요청하고 다시 회신을 받는 시간이 4주 정도 걸립니다. 한 달. 그러면 엄청 밀린네요. 한 달이 밀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 달이 밀리잖아요. 이제 장마가 오거나 태풍이 와요. 그러면 이제 무기한. 무기한이 될 확률이 높아. 이제 가을 이후가 되는 거지. 너무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연기가 아니라 잘하면 3, 4개월 연기된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또 괜히 또 보관해놨다가 또 뭐 쥐가 파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일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갑자기 또 뭐 지나가다 뭐 문제가 계속 노출되니까. 관리하는 기간이 또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3차 발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것도 돈이니까. 다른 발사가 다 밀리는 거예요. 앞사람이 들어가야 뒷사람이 나오고. 우리도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형제 자매들이 쭉 있으면 큰 형이 장가를 가야 둘째 형이 또 가고 순서대로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물론 아닌 경우가 있지만. 전통적인 거. 전통적으로.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과자가 쫙 있어도 제일 먼저 있는 과자를 먹고. 산입선출. 김밥도 이쪽부터 쭈금쭈금 먹고 물론 중간 빼먹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앞에 게 안 빠져주니까 다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파트. 아파트 이제 건축할 때 공사기한이 늘어나면. 다 밀려. 다 밀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맞아요.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기계 못 보낸 만큼 그냥 가만히 넣어놓고 있는 게 아니고 관리비가 들어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쨌거나 인력은 한정돼 있거든. 그런데 저는 고민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주력이 아니었다. 저는 이제 채 시청자의 댓글을 읽어주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주력이 됐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이제 나한테도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심지어 3시간 편성이 됐어. 그런데 연기가 된다. 내가 준비했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내가 총을 장전했어. 땡겼어. 그러면 이 상태로 보관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일단 쏴야 돼.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니까 뭐 어디든 와서 쏴야지. 5시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밀려. 그럼 곤란해. 나도. 그럼 쏴야죠. 나도 5시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밀려 자꾸. 콘텐츠가 밀려요. 제임스웹에 원래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이상하다. 지금 2시간 남았는데 왜 밀리지? 그럼 나도 곤란해. 그런데 이거는 침착맨님 입장은 제임스웹만 생각하잖아요. 침착맨님의 이 사고는 지금 가져온 제임스 때문에 밀리는 걸 생각하시잖아. 저는 집에 있는 60개의 음스가 또 생각합니다. 아니 왜 음스를 생각하냐고. 이거를 제가 놓지 않고 뺐어. 이미 60개의 음스가 밀려있어. 치킨이여 뭐여. 그런데 제임스웹도 밀린다? 61개가 밀리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 본인들이 분량을 짰잖아요. 왜 본인이 분량을 짜고 왜 그걸 저한테 자꾸. 그런데 오늘 음스 보세요. 진짜 오늘 음스 버릴 수가 없어. 아니 저 분명히 1인분을 주문을 했는데 사실 5인분 만들었어? 다 먹어? 갑자기. 그래서 전 1인분 주문했는데요? 너무 좋다. 그런데 만들었잖아. 5인분. 만들어서 먹어. 너무 좋다. 다른 사람들도 다 5인분 먹으래. 먹어. 이게 지금 말이 맞습니까 이게? 아니 근데 보세요. 나 혼자 식당에 있는데 5인분 먹어 이러면 좀 슬프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 댓글 상황을 봐. 식당에 100명이 앉아있는데 그 상황을 딱 만나서 신창래님이. 5인분이 나왔네? 주변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다 일어나. 일어나서. 5인분입니다. 그럼 먹어야죠 어떡해. 그래서? 아니. 먹어야죠 어떡해. 서비스를 줘요 그러니까. 서비스야 주는 놈 맘이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만 2천명이 박수치고 있어. 그럼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거면 가죠 그냥. 빨리 가죠. 어차피 할 거면. 맞아. 아 이 시간만 빼도 음쓰 하나 더 할 수 있어 솔직히. 왜 자꾸 음쓰. 음쓰는 사실 안 해도 되잖아요. 음쓰는. 아 근데 그게. 아니 제가 하기 싫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하는 건데. 그 예정보다 딜레이가 되면은. 네. 그 아마 보시는 분들도 지장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토요일날을 누릴 수 있는. 토요일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 다음 스케줄이 토요일 저녁 7시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봐. 제가 일부러 그 토요일 오후 2시에 촬영해야 되는 거를 7시를 미뤄놨어요. 혹시 몰라서.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저는 좋아요. 이 생각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음쓰라는 건 없다. 세상에. 세상에. 안 해도 되는 음쓰는 없다. 세상에 안 해도 되는 음쓰는 없다. 모든 음쓰는 소중합니다. 네. 음쓰를. 음쓰에 귀천이 없어요. 이걸 명심하세요. 뭐 없어요. 귀천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핵심이. 지금 미뤄져도 필요에 의해서 미뤄지면. 저는 미뤄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해결 가능할까요? 이게 해결이. 지금 뭐 이거 배터리 말하는 거죠? 지금은 산화재 레벨센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지금 해결 가능할까요? 당장? 어. 찾으면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못할 수 있죠. 문제는. 이 문제 아니구도 생길 문제가 수십만 가지야. 뭐가 또 문제가 될지 몰라. 쉽게 말해서. 네. 이런 상황이에요. 로켓을 만들어. 발사체를 만들어서 쏘아올린다. 성공적으로. 네. 단계를. 모든 단계를 거쳐서 완벽하게 레이옵슛으로 위성을 올린다. 네. 이거는 일종의 완벽하게 도미닛. 도미노를 세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완벽히 방음된 거대한 무진동 공간에서 도미노를 침착맨님이 세워요. 네. 그래도 도미노 천 개 세울 수 있습니까? 도미노 천 개 세울 수 있죠. 있죠. 완벽하게 방음된 거대한 무진동 공간. 그래도 침착맨님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침착맨님이 세울 수 있지만 무진동 공간이니까. 근데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 네. 실수를 아예 안 해? 그럼 성공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 도미노를 완벽하게 방음된 무진동 공간에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배 위에서 세우는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부 요인,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연구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끝까지 세우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발사체 기술이에요. 그래서 바람, 습도, 낙래, 구름, 우주, 물체, 충돌 가능성 그리고 심지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태양 활동까지도 봐야 돼요.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포켓몬 날씨 바꾸는 것 같다. 아, 그러네요. 예쁘다. 이렇게 고려할 게 많은 게 바로 발사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산화재 센서를 담당하는 연구진들이 정말 큰 상심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이다. 저는 사실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이분들이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기죽으면 어떡하지? 이분들 잘못이 아닌데. 배가 흔들린 건데. 이분들은 죽어라 세웠을 거예요. 배가 흔들린 것도 배의 잘못도 아니야, 사실. 배의 잘못도 아니야. 바다 잘못도 아니야. 일어나는 현상일 뿐. 그러니까. 발사체가 워낙 복잡한 장치라서 무조건 문제는 생겨요. 누가 뭘 잘못했냐, 누가 어디서 문제를 일으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또 다른 문제가 없을지 이거를 먼저 찾아보고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분위기상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딱 만나면은 이거 누가 일으켰어? 이럴 수밖에 없거든. 저는 이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그래서 오히려 이득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액체로켓은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을 해요. 그러면 금방 내부 도관들이 부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관들이 부식되기 전에 발사 직전에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발사 4시간 전에 4시간 전부터 연료랑 산화제를 넣어요. 미리 넣어놓으면 부식되니까. 그렇죠? 연료가 다 주입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카운트다운을 하다 갑자기 발사가 연기돼. 다 빼. 주입된 연료를 버려야 돼요. 다 빼가지고 다시 보관하면 돼? 섞어버렸어? 못해요. 못해요. 제 사용을 못해요. 많은 양의 연료를 미리 넣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다시 못 써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바가지씩 나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동수에 뭐죠? 예를 들어 그렇게 해. 그렇게 기가 막히게 했어. 그런데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비율이 달라졌어. 그래서 실패해. 그거는 연료를 다 버리고 새 연료를 쓰는 것보다 리스크가 훨씬 큰 거죠. 더 많은 기회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만자감두님이 내부 청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안에 들어간 배관들이 다 불씨될 수 있죠.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도 보통 일 아니에요. 즉 연료가 일단 들어갔다 연기됐다. 많은 양의 연료가 다 주입된 상황에서 연기다. 이거에 비하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왜냐? 세웠다 내린 거니까. 그리고 또 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미리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연구진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판단했다. 그래서 여러 유리한 점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점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 그렇죠. 우리의 연구진들의 점검 프로토콜이 돌아갔다.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 부분을 저는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꽤 연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문제가 생겼다. 이분들이 과거에 점검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도미노가 배 위에 세우다 보니까 점검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연기가 꽤 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국제기구에 요청을 해야 되고. 4주가 밀리면 장마 오고 복잡해져요. 태풍 오고. 그러면 아마 가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아 이번 주에는 글렀다. 다음 주까지 글렀을 것이다. 뭐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KBS랑도. 아 좀 어렵겠죠. 다음 주는. 근데 해결했어. 근데 해결했어. 어. 이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왜냐. 설계부터 제작 조립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직접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구조 파악이 쉬워서. 그죠. 여기서 핵심이 뭐였냐면은 어?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라 부품이 문제였어요. 근데 이 부품을 공수해오는 시간이 또 걸리겠죠. 놀랍게도 있었어. 누리호 3차 발사 3호기. 네. 이미 조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뺏어붙였어요. 그쵸. 누리호 3호기 부품을 가져다가 교체하는 기지를 발휘했어요. 어? 지금 급한 게 2차 발사니까 3차 발사 부품을 가져와서 일단 교체를 하자. 3호기 심으로. 3호기는 예비 부품이 올 때까지 또 기다릴 수 있으니까 어차피. 아. 네.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 어. 우리나라가 정말 유연한 사고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산화재 센서 이상이 있었는데 산화재 충전을 측정하는 센서의 일부 부품이 문제였다는 걸 알아내고 뜯었어요. 네. 뜯었어요. 누리호 동체에 들어간 산화재 양을 계측하는 장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정확한 판단이 안 돼요. 그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 중요한 장치를 일단은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이후 문제가 되었던 부분 외에도 모든 부분의 전기적 점검을 정상적으로 잘 진행을 했더니 어? 문제가 없네. 네. 그리고 이거를 교체하는 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용구진이. 아. 그렇죠. 네. 이거 전체 분해에서 조립하면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도 일부를 분해하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조립을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게 하려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조립을 했을 거고요. 이 부품 교체 조립 이런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드라이버를 그냥 조립하는 게 아니라 돌리고 나서 몇 도를 더 돌린다 까지 매뉴얼이에요. 돌리고 몇 도를 더 돌린다. 네. 디테일하게 다. 그러니까 나사를 조인다 이게 아니라 나사를 17바퀴 돌리고 여기서 50도를 더 돌리고 마무리한다. 뭐 이런 식이야 매뉴얼이. 네. 근데 이 드라이버 조립 매뉴얼이 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네. 어느 식이냐면 그 토크 드라이버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돌리는 힘의 세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안가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토크 몇을 맞춰서 돌리는 게 아니야. 처음에 먼저 10으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10이라는 힘으로 돌려요. 그럼 10, 10, 10, 10, 10으로 다 조립을 해. 네. 그 다음에 여기서 O를 올린다. 그럼 거기서 또 O를 올려서 또 돌려. 네. 또 돌려. 이거 전부 수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차근차근 조금씩 토크를 올려가면서 굉장히 정밀하게 조립을 하고 혹은 이 조립하는 사이에 경계면에 얼마나 틈이 있는지를 보고 이거를 돌리느냐 때리느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조립하는 게 있어요. 이것들이 너무너무너무 정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그리고 이걸 잘못했을 때 이거 하나로 엄청난 손해가 오니까. 사실 이게 막 나사 돌릴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십자로 돌리다가 딱 붙었는데도 계속 돌렸어요. 더 더. 다 짓이겨놔야지 직성이 풀린 사람도 있어요. 다 짓이겨. 이 십자가 다 뭉개질 때까지 돌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음에 못 빼. 어? 근데 호민이 형님 아이디는 주펄이에요? 주펄이요. 어. 주펄 형님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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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셨어요. 형님 오셨습니까? 아. 쭈이 형이 또. 아. 형님 오셨습니까? 아. 제가 딱 봤어. 아. 쭈이 형이 지금 시간이 좀 약간 바쁠 시간인데. 제가 딱 봤어요. 왜냐면은 쭈펄 써있는데 치마 개화 하는데 느낌에서 완성된 인격체를 느꼈다. 아. 아우라가. 네. 아우라. 치마 개화 완성된 인격체. 아. 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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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번에 업데이트해서 펄아가 있어요. 이제 글씨가. 아. 그러네요. 이 모토콘이 있습니다. 펄아. 아쉬죠. 재밌네요. 쫙 쪄작간다. 아. 이게 펄아구나. 치마 펄아. 침펄풍이 됐습니다. 아. 아우. 재밌네요. 민수도 하나 있어요. 민수도 있네요. 민쑤. 민쑤 하나 올려주실래요? 민쑤. 여기 있다. 오. 귀엽다. 귀엽다. 민쑤 귀엽다. 민쑤는. 준수는 은메달이에요. 준수는 은메달. 아. 근데 확실히 민쑤는 리워드가 확실하네요. 딱 느낌이 약간 그거다. 약간 그 기사작이. 영국의 기사작이 느낌. 좋습니다. 아. 민수 엄청 많다. 좋습니다. 네. 그래갖고 일단은 모든 정기적 점검이 정상 추구작 진행이 됐다. 아. 그리고 이제 누리호 발사 당일이 온 거죠. 아. 네. 당일의 핵심 작업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산화재와 연료 충전. 음.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화질은 조금 안 좋습니다. 예. 요 장면이 구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가지고. 아니. 여기 스웨인이? 하하하하. 스웨인도 찍혔어. 어. 근데 요기 발사체 주변에 특유의 흰 연기가 있어요. 네. 그쵸? 네. 이게 뭘까요? 특유의 흰 연기. 요거요거요거. 어. 특유의 흰 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스러져서 떨어지는 얼음이 있죠. 어. 예. 이게 뭘까요? 어. 좀. 그. 얼음찜질. 어. 이거 진짜. 얼음찜질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가능해요. 어. 왜냐면 실제로 저게 발사체한테 필요하거든. 아.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그. 큰일 나기 전에. 뜨거울 거니까. 아. 너 한번. 아. 근데 그 용도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만들어집니다. 네. 왜냐면은 누리온은 산화제와 연료로 각각 액체산소와 케로신이라는 걸 써요. 케로신? 네. 근데 산소가 평소에 어떤 상태입니까? 어. 기체. 기체죠? 네. 그럼 기체가 액체가 되려면 얘네가 에너지를 많이 잃어야 되겠죠. 네. 그쵸? 그럼 얘네가 에너지를 잃게 만들려면 온도를 낮춰야 돼요. 네. 네. 영하 183도까지 낮춰야 기체가 액체가 됩니다. 또 얘네가 에너지를 또 얻음으로써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산화제를 주입하잖아요. 온도가 영하 183도까지 낮춘 상태의 산화대를 주입을 하면은 이제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주변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리옷 바깥에 얼음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아. 생겨. 너무 차가워져서. 네. 그러니까 산화제가 기화가 돼요. 액체산소가 기체가 되면서 그 말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왜냐하면 날 뛰어야 되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온도, 주변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놀아볼까? 네. 놀아볼까? 하면서 주변으로 떨어지니까 주변에 흰 연기가 생기고 얼음이 맺혀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얼음찜이들처럼 저 얼음이 산화제 탱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해줍니다. 오. 네. 그래서 저게 딱 쌓여지고 그다음에 발사시 진동. 진동이 오겠죠? 네. 발사시 진동으로 자연스럽게 저 얼음 덩어리가 후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관이네요. 정말 멋있는 장관이죠. 그래서 3,500도가 넘는 고온 대기압의 60배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로켓이 무리 없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폭발이 만들어낸 열과 소음이 발사체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초에 1.8톤의 물을 들이부어요. 그걸 식혀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발사하는 순간 발사체 주변에 이런 연기가 생깁니다. 수증기인가요? 그렇죠. 초당 1.8톤의 물을 들이부으니까 그 물이 바로 수증기가 돼요. 그러면서 주변에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고 부스러지고 하얀 연기가 보이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저 형태가 되는 겁니다. 멋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표현을 했어요. 보세요. 표현을 했어요. 발사 당시 기화되는 물. 얘네들이 지금 기화되고 있는 물이에요. 그리고 산화재로 생긴 얼음 덩어리가 진동 때문에 부스러져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덩어리와 연기 기화되는 물을 이 발사체 트로피로다가 철저한 고증으로 제작을 하신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이거는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안에 내부를 보여줄 수 있게 뜯은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내부도 보라고. 내부에 중요한 탑재체가 들어있네요. 뭐 여기에 뭐 여기에 이제 끝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겠죠. 실제로 들어있었나요? 이 안에요? 제가 볼 때 비어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부셔가지고. 아 그래요? 안에 넣었어요. 탑재체가? 네. 성능 검증 기성이? 네. 이건 몰랐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대도 하나 보내주셨고. 아 그래요? 가이스트도 보내주셨고. 서울대도 보내주셨고. 서울대도 보내주셨고. 이게 다 들어있었구나. 아 이게 이렇게 안쪽까지 디테일할 줄 몰랐는데. 이 안에 볼 수 있었는데. 아 이거 부셔버려가지고. 아유 아까워.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면 이게 이 기술력. 우리 국산 기술력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누리고 박은 것 같지만 어때요? 원형이잖아요. 어. 조각조각 나눴어요. 자세히 보면 조각조각조각도. 아 공면을. 공면을 붙인 거예요. 감안해서. 이게 이쑤시개 큰 이쑤시개 그 뭐지 닭강정 찍어먹는 건데 두꺼운 그 긴 거. 네. 그냥 붙인 게 아니야. 다 조각내서 옆에. 이게 국산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 펄형님께서. 응. 추같이 생겨서 알 만든 거라는 좀 질문을 주셨고. 아 근데 우리 박정민수님은 또 연초부터 관통했다. 또 또 공감대를 또 주셨고. 그렇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위에는 조금 어둡죠 색이. 네. 왜 어둠는지 알아요? 왜일까요? 굳었어요. 아. 빨리 굳었어. 위에는 먼저 만들어서. 위에는 먼저 만들어서. 그럼 큰 의미는 없네요. 굳은 건. 네? 굳은 건 큰 의미는 없네요. 아 나중에 만들었나. 아무튼 뭐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런 느낌 있죠 사실은. 네 좋습니다. 네. 어쨌거나 굉장히 관통된 트로피였다. 저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이 로켓 4기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얘가 300톤급을 내는 게 균형 맞추는 기술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응 맞아. 균일하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균일하게. 균일하게. 똑같이.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 기술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사실 이제 여기에도 있어요. 바닥에 안 보이는. 아 있어 있어 있어. 이거 알아 봤어요. 클러스터 이렇게 아래. 진짜 어려워요. 패트병 아래 짜리지. 이거가 정말 어려워요. 어. 이거를 여러 개를 섞어서 클러스터링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 그냥 엔진 여러 개 무한대로 그냥 불리면은 추력이 세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하는 게 클러스터링 기술을 못해서 이 네 개를 정확하게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걸 해냈고 이제 누리호의 1차 발사는 여기서 이 시험 발사 단계 수집된 데이터를 지상으로 전부 전달했고 1.5톤 무게의 인공위성 모사체는 비록 정해진 궤도에 정확하게 오르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사가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첫 비행을 통해 액체 산소의 부력 상승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건도 알아냈죠. 헬륨 탱크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단단히 고정했어요. 산화재 탱크에 균열을 가할 수 없어요. 이제 산화재를 누설할 가능성도 없어요. 그다음에 산화재 레벨 센서도 해결했어요. 정기적인 모든 걸 해결했어요. 성능 검증 위성 안에 큐브 위성 4기 넣습니다. 위성 모사체제 탑재했고 태양 동기 궤도로 갑니다. 태양 동기 궤도로 올라갈 예정인 누리호. 발사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거리까지는 광학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사하자마자 카메라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높이까지 올라간다. 제주도 추적소. 여기서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제주도에서 안 보인다. 제주주 추적소가 지금 약간 공용화장실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좀 나라에서 만들어서 그런가? 효율적. 이것도 다 효율성. 효율성입니다. 친근해서. 전 친근해서. 이런 데다가 돈 쓸 돈이 없어요. 이게 나라에서 만든 디자인이라서 좀 친근해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안테나가 있는 거 보니까 와이파이는 잘 터지겠네. 얘가 이제 추적을 하고 만약에 제주도에서 잡을 상황이 아니다. 남태평양 팔라우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시설 자체는 조금 다른데 같은 원리로 레이더로 발사 경로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 4시간 전부터 연료와 산화재가 주입이 되고요. 발사 10분 전까지 어떤 문제도 이제 발견이 안 됐어. 그럼 이제 피에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프리 런치 오퍼레이션. 피에로? 네.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발사 9분 36초 남은 거죠. 10분 전, 발사 10분 전부터 피에로가 딱 켜져요. 피에로가 켜지고.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 일단 이게 딱 가동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건드리지 못해요.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이걸 이후에 모든 복잡한 과정을 하게 되면 혹시나 실수가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셧다운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큰 문제가 발견됐는데 근데 사실 큰 문제가 발견되면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이 먼저 셧다운을 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하면 이럴 수 있잖아. 문제가 발견됐는데 그냥 가자. 누군가 결정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아까워서. 아까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요만한 문제라도 발견이 되면 자동 운용 프로그램이 바로 셧다운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따만한 오함마 들고 시바 고장 나기만 해봐. 그냥 다 부숴버려야지. 이런 독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건 사람이 안 돼. 근데 사람이 안 돼. 여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들이고 정이 들어서 연료 다 넣었고 기계가 할 수밖에 없어. 연료 다 넣었잖아. 연료. 인간의 마음으로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보이기만 해도 다 부숴버려야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기계한테 맡기는 거지. 그걸 사람한테 맡겨.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멈추는 게 너무 부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누가 멈출 거냐. 그렇죠. 이런 거 막 예를 들어 문제가 딱 나왔어. 못해 사실 사람은 안. 아휴 좀 멈추시죠. 그러면 아휴 어떻게 멈춰. 내 손으로도 못해 사실 사람은. 그냥 서로 막 이렇게. 책임져야 돼. 그래서 자동운용 시스템.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발사 관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진행을 하고 여러 작업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작업들을 사람의 실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완벽하게 운용이 됩니다. 문제가 요만한 거 하나 나오면 오한 말을 그냥 바로 찍어버리는 거야. 근데 센서가 그때 고장 났어요. 근데 요 시스템도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진짜 그러면 그때는 사람의 눈치를 재고 셧다운 시켜야죠. 그럼 그 시스템이 고장 날까 봐 그걸 또 체크하는 시스템이 또 이중으로 달려있을 수도 있나요? 계속 그런 시켜요. 모든 검증이 정말 이중삼중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하나만 쓰면 그렇죠? 불안하니까. 여러 번의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 엔진이 300톤 추력에 도달을 해요. 와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때 고정장치가 탁 해제가 되면서 이게 4개가 동시에 해제가 안 돼요. 먼저 대칭으로 돼있는 2개가 먼저 해제가 되고 나머지 2개가 해제가 됩니다. 런치 런치 면초전이 탁 탁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발세가 2호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 1단 로켓 분리 2단 로켓 점화 페어링 분리 2단 로켓 분리 3단 로켓 점화까지 잘 가서 897초의 검증 위성이 분리가 됐고요. 967초의 위성 모사체까지 분리가 돼서 완벽하게 진행이 되면 정확히 계획된 목표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컬링하듯이 스톤을 중앙에 딱 올려놓는 것처럼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가 정해진 궤도에 싹 올라가 정확하게 정 가운데 딱 서 정확한 힘을 줘서 비벼줘서 싹 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거를 하려는 거야. 이거 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론 컬링해서 정중앙에 스톤을 안 놔도 못 놔도 이길 수 있죠. 이 말은 뭐냐 우리는 고작 두 번째 발사다. 앞으로 계속 경험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에 놓는 걸 목표로 하지만 중앙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거고 드디어 발사의 순간이 다가왔고 드디어 발사했습니다. 우리 주펄님 3차원 컬링 너무 좋은 비유죠. 3차원 컬링 X축 Y축 Z축 컬링 정말 어려운 3차원 컬링 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영광의 순간을 다시 만나보시죠. 쏘아악 164초전에 엔진 일단 4개는 위로졌기 때문에 164초전에 2개의 엔진이 점화가 되고 나머지 2개의 엔진은 0.2초 위에 점화가 됩니다. 지금부터 누리오 발사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노란색 요거 좀 카와이하네 어 그쵸 8 7 6 볼 보세요. 불붙는 속도 보세요. 벌써 불붙죠. 한 2초전에 먼저 연소가 되고 풀리고 0.5초 0.6초 딱 풀리고 확 올라와요. 쭉쭉 간다. 쭉쭉 간다. 이거 다시 본다. 진짜 이송부터 기립 점검 연료 주입까지 모든 순간이 모든 과정이 순조로 왔다. 10분전에 자연스럽게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 시작됐고요. 정확하게 4초 전에 1단 엔진이 점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딱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 같이 동일하게 딱 열리고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성능 검증 위성 분리 위성분 사체 분리 이후 42분 23초가 지나서 남극 세종기지에서 첫 교신까지 잘 이루어졌어요. 이어서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 지상 지상국가도 교신이 완료됐고 모든 부품은 정상 작동 중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된 네 멋있지 않습니까? 대왕님 보고 계시죠 세종대왕님 보고 계시죠? 세종대왕님 못 보시죠? 세종대왕님 무슨 상관이야? 세종대왕님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어르신이니까 우리나라 대표 어르신이니까 대표하는 장영시를 아꼈기 때문에 장영시를 아꼈기 때문에 그치 관련 있지 그 뭐지 인간 다리 건너서 이렇게 연결돼 내 다리만 건너면 뭐 다 그거잖아요 케빈 베이커 정식으로 세종대왕님도 보면 할 수 있지 장영시를 유배 보냈다는데 그럴 수 있죠 올라가다 올라가다 일단 분리 돌파 돌파 정말 멋지고 이제 현지에서도 박수소리가 터진다 아 야 이건 뭐야? 갈매기인가? 어? 쌈바 볼래? 쌈바 볼래? 쌈바 볼래 왜 여기 있지? 아 근데 진짜 아 이때는 감동이 정말로 감동받은 감동받은 표정 제가 이제 딱 교신 성공하자마자 쌍따봉 아 참김들죠 쌍따봉 남극 세종기지와 위성교신 성공 예 이게 그 제가 이제 KBS에서 비유를 했지만 수호하시는 분도 따봉 응 어 그러네요 예 발사체의 성능을 검증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발사체로부터 신호를 받고 발사체가 어디 있는지를 추적을 해요 예 근데 정말 정확하게 모든 과정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발사체가 우리한테 했어요 예 즉 이 택배기사님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이제 쇼핑몰이니까 예 아 저 택배기사입니다 예 어 지금 여기 목적지 잘 도달했고요 도달했고요 지금 이제 이 물품 배송하려고 왔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는 안심이 되죠 아 잘 가셨어요 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발사체로부터 데이터를 얻고 안심을 할 상태야 아 아 응 근데 실제로 위성모사체가 올라갔고 성능검증이 올라갔어요 예 얘가 이제 신호를 줘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발사체의 성능을 검증하는 발사체를 만든 그룹이 있어요 예 이분들의 성능 검증이 목표입니다 음 어 근데 위성을 만드는 탑재체를 위성을 만드는 팀은 또 따로 있어 응 이분들은 신호가 잘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 두 가지가 전부 완벽하게 성공했다라는 거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쾌거? 네 그래서 발사체 팀은 이미 완벽하다 어 이 정도면 발사체 성능 검증 너무 잘했다 음 근데 택배기사가 잘 놨다고 말은 했으나 아직 소비자의 의견을 우린 듣지 못했어 음 남극 세종기지가 위성교신 성공했다 이 말은 세종기지가 소비자에요 네 물건 잘 받았습니다 수치 확인 누르고 별점을 매기고 후기를 남기죠 네 그럼 비로소 쇼핑몰에는 대금이 들어오는 거야 아 완벽한 성공 군더더기 없는 군더더기 하나도 없는 구매확정이 딱 정리가 된거죠 그러면은 네이버 그 포인트가 1807원이 또 추가로 추가 구매확정을 누르는 순간 확정 순간 지급이 돼버리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쌍따봉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음 여기까지 기대도 하지 않았어 음 교신이 근데 저는 너무 완벽하게 성공을 해버리니까 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일단 발사체를 하신 박사님들은 네 이제 불안한 거야 네 발사체 성능검증이 목표입니다 네 성능검증 됐어요 네 우리는 택배기사님과 통화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욕심이 생긴 거야 어 이 정부와 대중들이 수치확인까지 눌러야 되지 않아 어 혹시나 수치확인 구매확정이 안되면 대중이나 언론들이 아 이거 성공 아닌데 응 이미 100% 성공이거든요 응 근데 수치확인 안 눌렀다 구매확정 안 눌렀다고 흠을 잡을까봐 어 그러니까 신호받는 건 다른 문제에요 어 이거는 탑재체 쪽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딱 이 순간에 그 걱정을 하시는 거야 발사체 만드는 분들은 아 아 저는 근데 무슨 생각하냐면 스읍 이 정도로 완벽하게 올라갔으면 신호 교신을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 이거는 이 정도면 성공이다 아 근데 실제로 교신 성공했고 네 이제 탑재체를 만든 연구진들까지 네 완벽한 쌍따봉을 날리는 거죠 아 쌍따봉 쯔 쯔 지금 어 채팅창에는 조한선씨가 왜 뉴스에 나오냐고 아 제가 저때 축구선출 이게 잘됐어요 메이크업이 어 그리고 약간 공중파 나가면은 약간 좀 잘생긴 것처럼 행동하게 돼 약간 여기서도 막 야아! 막 이러고 방송하는데 공중파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션 궤도입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서는? 야아! 여기서는 야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가보면? 야아 요런 느낌으로 지금 약간 배우의 느낌으로 약간 일부러 잘생김을 연기하는 모드 네 네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호이 말 간단하게 오호호! 그런 상태라서 그러니까 이게 막 환호해야 되는데 환호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냥 만약에 이 침투브에서 봤다 난리나죠 근데 공중파에서는 음 이게 진짜 이게 제가 박정민수님 작품 보면서 쌓은 연기력입니다 아아 박정민수님 아니 뭐 내적 그게 있네요 내적 친밀감 내적 친밀감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됐고 아 그렇죠 참고가 됐고 연기 너무 잘하시거든요 박정민수님이 진짜 조한선님 왜 뉴스에 나오시냐 제가 봤을 때 짜증연기는 실제로 좀 짜증 내셨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아니 근데 연기가 아니고 짜증을 실제로 냈었을 것 같아 아니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해요 실제로 내는 짜증에도 단계가 있다 다른 배우분들은 짜증 안 나십니까 그분들도 짜증 연기 하세요 근데 짜증 연기에서 박정민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배우가 없어 이 말은 뭐다 짜증의 단계도 그 칸까지 본인이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냥 짜증 그러니까 그것도 그 칸까지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아 다른 게 아니고 짜증을 냈는데 마침 카메라가 있었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짜증 내겠죠 근데 우리가 공감이 안 되잖아 아무리 짜증을 내도 카메라가 돌 때는 그 정도까지 짜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일반인이라면 짜증의 단계가 1에서 100까지 있을 때 카메라가 두면 우리가 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도 내가 이 정도로 짜증 내면 되나 근데 박정민수님은 100까지 가는 거지 짜증을 카메라가 돌던 말건 100까지 갈 수 있다 지금도 좀 짜증 나실 것 같은데 카메라 빨리 보내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찍어놓을게요 짜증 연기 그러니까 주홍이 작가님 점심도 짜증 면만 먹는다고 아 호민이 형님 오셔야겠다 다음에 아니 짜증면을 먹는데 왜냐하면 지금 저는 느껴져요 저 호민이 형님의 채팅에서 남아있는 에너지가 느껴져요 아 이건 어때 교대 이거를 빼야 돼요 교대 이 교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교대 어때 기계는 가만히 있고 원래 공장에서 기계는 24시간 돌고 사람만 이겨대요 저는 호민이 형님이나 침착맨님이 에너지가 남아있는 게 느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저거까지 뽑아낼 수 있는데 저거 분명히 내가 뽑아낼 수 있는데 아 저게 남아있는데 아 이대로 내가 멈춰야 되나 지금 침착맨님도 제가 볼 때 꽤 에너지가 있어요 아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음스 끝날 때쯤에 그 박정민수 짜증백 나옵니다 에너지를 끝까지 뽑아내겠습니다 오늘 아 좋아요 지금 박정민수님이 왜 촬영 안 하지? 대종상 받을 수 있는데 아 지금 짜증나시나봐 짜증나시나봐 진짜 대배우입니다 진짜 본인이 대배우 아니라고 했는데 형이 너무 잘하셔 너무 잘생겼어 아 멋있어 본인이 대배우 아니고 그 뭐야 소배우라고 이거랑 비슷해요 그 하남자들은 자기를 상남자라고 말합니다 아 대배우기 때문에 자신을 소배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홍민이 형은 소인배 아니라고 그러던데 본인 소인배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소인배인 거예요 저희 항상 상남자라고 나 항상 대인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남자고 소인배인 거예요 아 근데 난 대인배 맞는데 음쓰가 아직도 아 박정민수님 지금 음쓰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안 끝난 게 아니라 음쓰 이게 음쓰가 아니고요 이거는 누리호예요 누리호 누리호입니다 누리호 음쓰 시작도 안 했어요 아 뭐 다 누리부터 해 어? 아 뭐 다 누리부터 해요 누리호 다 하고 시간이 있으면 다 누리러 가는 거지 죄송합니다 아 뭐 죄송해 일부러 했으면서 죄송합니다 아직 에피타이저가 아니라 웰컴 드링크다 인제 여행으로 치면은 인제 숙소 도착해서 따고 축하하는 꽃 앞에 발견한 거 웰컴 웰컴 플라워 식당으로 치면은 물티슈 지금 물티슈가 나왔어 아 아니야 생각보다 지금 나쁘진 않아요 지금 비율을 따지면 42% 정도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42% 42% 뭐 42%입니까 7시 20분에 했는데 3시간 20분 했으면은 42%? 그럼 3시간 20분 이상 한다니까 4시간 더 해야 되잖아요 4시간 더 하면은 뭐야 3시쯤에 끝나겠네? 아 좋고요? 좋습니다 좋으시죠? 아 저는 좋아요 저는 아니면 침창맨님이 저는 좋아 진짜로 진짜 길면 길수록 무조건 좋아하세요 아 저는 진짜로 좋아해요 진짜로 아 저는 좋지 이게 진짜 연기를 막 지금 재미있으려고 하시는 건데 피곤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있죠 정말로 정말로 아 저는 좋아요 진짜 진짜로 진짜 좋아하세요? 지금 약간 표정연기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따 쉬는 시간 가잖아요 그럼 침창맨님이 지금 딱 보세요 지금 그 쉬는 시간 딱 되면 아아 오늘 길어서 너무 좋네요 막 이랬으니까 진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오늘 치킨은 패스하겠습니다 아 근데 치킨 먹어야 돼 아니 오늘 치킨은 패스하겠습니다 치킨 패스하면 힘이 힘이 당이 떨어졌던데 절대 오늘 치킨 먹을 시간 없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가시죠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무결점 성공인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또 이 연구진들의 위대함 중에 일부분인데 네 요것도 집중 안 하면 놓쳐요 아 아 예를 들어 2단 분리를 마친 시점 네 이게 예상 274초였어요 아 아 근데 요것보다 5초가량 빨랐습니다 어 이거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아 아 어때요 아 그 빨리 됐으면은 긍정 아니요 안 좋은거야 무조건 예상에 맞춰야돼 음 근데 또 침착맨님 말씀처럼 긍정일 수도 있는거야 어 왜인줄 아세요 예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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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는게 중요한다고 그랬죠 그쵸 네 그런데 예상이 274초였어 네 근데 5초보다 빨랐어 응 근데 연구진은 이 5초보다 빠르다는 것도 예상했어요 결국은 맞춘거야 아 그러면 예상을 했으면 되는거잖아 그렇죠 이유를 알면 이유를 알고 예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또 놓쳤어요 음 이게 뭐냐면은 5초가량이 빨랐습니다 음 그 상황에 3단 로켓에 설치된 연소장치가 출력을 스스로 조절한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음 다시 말씀드리면 1단과 2단 로켓 1단과 2단 로켓은 연료를 끝까지 태워요 아 무조건 끝까지 태워요 끝까지 네 근데 연료를 남김없이 태우기 때문에 무조건 오차가 발생해요 아 실제 발사에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자동으로 출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누리원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계획된 오차 범위를 넘어설 정도의 오차가 나오면은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음 근데 오차 범위 내에서 진행된 내용이라서 네 이 전체가 완전히 계획대로 진행되도 있다 완전히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꽉 채워진 걸 다 소모를 한다는 그 조건이니까 그렇죠 이게 그 딱 정해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딱 해서 5초가 딱 이렇게 해서 딱 했기 때문에 예측을 딱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모래를 막 이렇게 뭉쳐놓고 나뭇가지를 딱 세워놓고 이거 따먹기 응 어 따먹기라는데 내가 세 번째 차례야 네 그죠? 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들어 호민 형님 침창맨님 나머지 저야 네 침창맨님은 무조건 맥스로 다 끝까지 끌어와 그 이렇게 연병대를 다 어 처음인데 쓰러트린 애들도 있어 그니까 그렇죠 지가 다 처먹으려고 하다 근데 두 번째 홍은 형님도 끝까지 다 해와 아 그러면 마지막에 조절은 누가 하느냐 마지막 제가 하는 거 제가 이제 두 분이 끝까지 다 한 걸 보고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끝까지 했는데 정말 나뭇가지 쓰러져버렸어 네 이러면은 나도 어떻게 못해 오차범위를 넘어서거든 그렇지 근데 두 분이 끝까지 했을 때 남는 게 딱 있으니까 제가 이걸 조절을 해서 자동 조절로 기가 막힌 게 딱 하니까 결국 결과는 정확하게 딱 맞춰서 연소가 됐다 아 그 팀 그 수를 마지막 사람이 딱 깔끔하게 조절을 딱 해주면 그쵸 된다 그쵸 무조건 이걸 맞춰줄 때 이게 오차범위 안에서 벌어질 상황을 미리 검토해서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이 항우연의 자동연료조절장치 아 이거를 우리 연구진들이 다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성공의 하나의 요인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또 잘한 거 하나를 놓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칭찬해야 된다 이것도 칭찬해야 된다 네 근데 제가 만약에 택시를 탔어요 네 택시 탔는데 광창역 3번 추고요 쭉 가 근데 딴 생각했어 근데 뭐야 예상시간보다 10분 일찍 왔네 오 별점 1점 어 기사님 별점 1점입니다 왜냐 예상시간보다 10분 일찍 왔습니다 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적용이 되면 안 된다 똑같이 똑같이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면 안 된다 아 아니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알아야지 10점 10점 만점이다 근데 이건 이상형이야 그 상황인데 네 기사님이 갑자기 딱 이러는 거 뒤를 딱 돌면서 저희 택시는 문 여는데 10분이 걸립니다 안 열어줘 어 10분 동안 안 열려 문이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도착하게 만든다 어 그러니까 어? 정확하네 어 정확하네 별점 5점 아니 별점 1점 왜요 정확한데 아 나 끌고 다녔네 이런 거지 그니까 택시기사는 문이 고장나서 10분간 안 열릴 걸 까지 감안을 해서 만들어 마지막 조절장치를 해준다 조절장치로 10분을 조절해준다 그쵸 정확한 거야 이러니까 뭐 완벽한 성공이죠 네 근데 되게 궁극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거 왜 해요 왜 왜 해 왜 해 진짜 지금의 우리나라 전세계 네 모두 다 위성 없이는 삶이 불가능해요 네 통신위성 있죠 네 방송위성 있죠 뭐 과학위성 항해위성 기상위성 뭐 지구관측위성 기술개발위성 군사위성 우리는 이제 위성 없이는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GPS 없이 못 가잖아 어디도 그렇죠 네 위성기술이 정말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네 길도 위성으로 찾죠 그렇죠 어 긴급상황에서 통신도 위성으로 하죠 네 다른 나라 중계 올림픽 이런거 위성으로 보죠 어 기후 태풍 태풍 누가 봐요 위성이 봐죠 위성이 봐죠 위성 없이 아무것도 못해 그쵸 이 상황에서 또 과학위성들 올라가서 네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어 어 제임스웹 우즈망원경 위성 없이 못해 응 이런 모든 것들이 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거를 완벽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 그쵸 어 어 이건 정말 자축할 일이고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우리도 쓰게 대한민국은 이미 인공위성을 만들 줄 알아요 어 완벽한 인공위성 탑재체를 만들 수 있어요 어 어 근데 보낼 때는 다른 나라 발사체 실어 보내는 거야 같이 껴서 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쇼핑몰인데 물건을 정말 잘 만드는데 배송 시스템이 없어 응 잘 만들면 뭐합니까 배송을 안 해주는데 응 어 그러면은 주도권이 없는 거야 우리한테 어 우리가 정말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싶어도 배송을 해주는 곳이 있어야 배송을 할 수 있어요 어 어 만약에 이 배송을 해주는 업체가 아 오늘 기분 나빠 배송 안 합니다 응 그러면 소비자 우리를 탓하겠죠 응 응 왜 안돼 왜 안돼 배송도 못해 응 못해 어 아니면은 기분 나쁜데 배송비 올릴게요 이러면 또 우리는 물건값을 올릴 수 밖에 없어 아 끌려다녀 끌려다녀 완전 끌려다녀 우리는 주도권이 아예 없는 거야 어 주도권이 배송 쪽에 있다 왜냐면 이 배송이 너무 어려운 배송이거든 아 물건 만드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배송도 정말 어렵다 어 근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배송 시스템을 하나 만들자 응 그래서 이제 배송을 직접 할 수 있게 돼요 어 그럼 이제 배송비가 안정되죠 배송 중단의 리스크가 없어 우리가 계속 할 거니까 응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원할 때마다 만들어서 팔 수가 있게 됩니다 응 심지어 뭐가 되냐면은 다른 나라 물품도 야 우리가 배송해줘 응 뭐 쟤네가 뭐 한 5천원 불렀어 응 우리가 4,800원 해줄게 응 이런 딜이 되는 거야 응 우주에 관련된 모든 선택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자유로워지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러시아 같이 알려줄 수도 있고 진정한 기술의 자유야 대한민국 우주 기술의 자유가 열리는 거예요 자유를 찾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인지 네 대부분 몰라요 이게 제가 사실은 2차 발사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아 저는 개인적으로 60%에서 70% 정도를 봤습니다 몇 차 이상? 몇 차 이상? 2차 2차 발사 이상 그러니까 2차 말고 아 몇 차쯤에 완벽하게 완벽이란 건 없지만 아니 지금 느낌이야 지금 느낌은 80% 이상 아 지금 느낌은 3차도 80% 넘어요 어 근데 100%는 없어요 아 근데 저는 2차이기 때문에 한 60에서 70% 정도의 가능성을 봤어요 아까 성공 가능성을 근데 이것도 이렇게 완벽할 줄은 몰랐지 응 그래서 제가 이 이 KBS 누리호 중계 나가기 전에 네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발언 멘트를 정말 한 5장을 준비했어 어 지금 예를 들어 1차 이 1단 분리에서 문제가 생겼다? 응 있어 다 1단 분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 페어링 분리에서 문제가 생겼다? 페어링 분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예 어 아예 그냥 1단 로켓 발사부터 문제가 생겼다 어 그러면 1단 로켓 발사가 문제가 생긴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 아 이 모든 것들을 준비를 했단 말이야 어 어 어 어렵소? 어렵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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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쉽게 성공을 해버렸어 너무 잘한 건데 네 너무 잘한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아 그때 못쓴 거 여기다 그때 준비한 멘트 그때 준비했는데 못한 거 준비한 멘트 못한 거 응 어 미국의 벵가드라는 로켓이요 벵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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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발사는 일단 첫 발사부터 실패했어 어 열한 번 중에 몇 번을 성공했을까요 다 실패 다 실패 다 실패는 좀 그렇죠 열한 번을 썼는데 한 번 세 번 세 번 정도 네 열한 번 중에 여덟 번을 실패했어 아 네 그 정도로 힘들다 지금 여기 보면 꼬깔이 이미 삐뚤어졌네 삐뚤어졌어 근데 지금 보세요 열한 번 중에 여덟 번을 실패했습니다 네 세 번을 성공했는데 세 번을 언제 성공했을까요 1차부터 11차까지 썼어 세 번을 언제 성공했을까 저 왠지 왠지 마지막은 아닐 거 같아 응 앞에 쪽 마지막도 성공했어 그러니까 좀 약간 맞아요 마지막에 무조건 다 성공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공을 한 번 했어도 뒤에 실패할 수도 있어 그래 지금 우리 많은 한국인분들께서 9, 10, 10일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야 3차 8차 11차 네 이 말은 뭐다 3차 성공을 하고도 4차 5차 6차 7차 실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또 8차 성공하고도 9차 10차 실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네 미국 같은 나라조차도 열한 번의 발사 중에 세 번을 성공했고 그 세 번이 연속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 위에서 도미노를 세우는 건 어렵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차에서 성공했지만 3차 3차 실패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3차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니 2차 성공해놓고 3차 실패 연구진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나라도 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 3차 발사 때 제가 혹시나 또 KBS 나간다면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해야 돼요 어 이 사진 또 네 무조건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배 위에서 도미노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요소가 또 등장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품이 문제가 생길지 또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만큼 미국이 경험치를 쌓았기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하지 않는 거고요 미국의 아틀라스 1호도 첫 발사를 운 좋게 성공을 해요 오 첫 발사부터 성공했어 와 그리고 2차 4차 5차 실패 아 2차 4차 5차 3차 성공 그쵸 5차 1차 3차 성공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사 VSVN 그쵸 그 다음에 미국 공군 에어포스 그 다음에 세레스는 이제 위성이름이에요 여기 탑재된 위성이겠죠 아마 네 그래갖고 이제 요게 올라가는데 네 1차 성공에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옛날 주공아파트 안에 있었던 거 그런지 알아요 아 뭐 이렇게 불뚝 같은 게 하나 있었고 뭐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또 추억에 잠기네요 그렇습니다 저런 것도 있죠 뭐 발전소 같은 데도 저런 거 있고 아 주공아파트에 저기 꼭 하나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사다리 이렇게 쭉 달려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돼있어 사다리가 이렇게 아 싸져있어가지고 저도 본 기억이 나네요 크으 근데 어쨌거나 1차 성공하고 실패 음 이게 이제 어 창정 6호입니다 이 사진은 창정 6호 근데 중국도 창정 1호부터 했겠죠 네 중국의 창정 1호도 창정 6호 네 첫 발사 시험 실패 네 창정 1호는 두 번째 성공 네 네 네 네 네 창정 3호는 1984년 첫 발사 실패 네 네 3번째 실패 즉 계속 실패해요 중간중간에 네 소주 한잔 1호 아닙니다 하 일본의 람다 4호 힘 쭉 빠지죠 네 아니 힘도 빠지고 목도 쉬네요 아 좀 쉬었다 쉬었다 응 누리호까지 가야될 것 같아요 유리호는 eki 안녕하세요 그래요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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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헤헤헤헤 ㅋㅋㅋㅋㅋㅋㅋㅋ START lıll innovate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crim SK와 company 여기서 치면 안돼 아 막 노래 부르는게 jam이 드는데요 아우 voir 전자로? 휴근하신것 같은데? 아휴 함 졸리신것 같은데? 마도 오우 나민들이 마력있다 오 춘창맸리는 노래 마력있다 옛날에 내려서 제가 노래 부르면 밤에 잘 때 제가 노래 부르면 무조건 잤어 와 진짜 마력있다 제가 자 flav 600 이러면 그냥 잠있들어. 바로 들으러. 아니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람다사오의 경우에 람다사오? 네. 1966년 최초의 우주발사체. 실패. 세 번의 실패. 그리고 1970년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4년 걸렸어요. 성공까지. 1974년에 마지막 발사를 했는데 9번 중에 4번을 실패했어요. 9번 중에 4번이나. 일본도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좀 작은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일본. 람다. 약간 콤팩트하네요. 이거는 약간 이게 있나봐요. 크기 차이가 좀. 최초의 발사체니까요. 최초의 우주발사체니까. 우측에 있는 게 인도의 PSA 일부입니다. 1993년 첫 발사 실패. 첫 발사가 쉽지 않아. 하늘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보세요 나야 법을 잘 지니 여보세요 왜 할 하나니 우원 아 진짜 근데 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하하하하 사랑은 사랑이라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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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LV 인디아 사진속의 우측사진은 PSLV 인도의 1993년 첫발사 실패하구요 네 번째 발사에서 목표궤도 도달 실패 이후에 위성의 추진력을 사용해서 억지로 궤도해 갔어요 이 경우는 일단 가는데 연료를 많이 써서 부분 실패라고 봅니다 즉 인도도 실패를 많이 하는거에요 공학적으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쵸 인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인도 과학들 뛰어나요 그리고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이 세 번의 발사를 다 실패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세 번의 발사 실패하고 나니까 자체 발사체 프로젝트를 그냥 종료해버려요 심지어 마지막 3차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사 3일 남겨놓고 발사 3일 전 근무자 사망사고까지 발생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되게 안타깝네요 이거는 정말 안타깝죠 브라질이 접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막 오랜 시간 투입해가지고 진짜 막 열심히 하셨을 텐데 이게 중단되니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대박이 있어요 브라질에서 이런 슬픔에 잠겼고 네 국가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십 명이 사망을 했어요 음 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아 더 이상 이렇게 어 국가에서 돈을 써서 국민들을 사망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이 사망하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네 이게 맞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과연 이게 급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고 우리나라가 아직 기술력이 안 됐나 어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도 유리호가 이렇게 안 되면 접을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우리가 수준이 안 됐나 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위기 속에서 인류의 진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젊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 이노스페이스라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액체로켓과 고체로켓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개발했어요 음 네 얘가 시험 발사체를 올해 연말에 브라질에서 쏩니다 어 네 이게 소형 위성 발사체거든요 네 15톤급의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을 사용해요 어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은 제작 기간이 짧고 안전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브라질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어 브라질에 일단 브라질이 위도를 보세요 네 네 속이 너무 좋아요 위도가 낮아 어 낮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죠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의 힘을 얻어서 갈 수가 있어 어 네 그리고 얘네가 브라질에 이미 발사장 인프라도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슬프게도 국가가 접었어 네 큰 슬픔을 겪고 어 브라질 과학자들도 있어요 거기 그렇죠 걔네들이 기술력이 조금 딸릴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어쨌거나 인프라가 있어요 사람 인프라 발사장 인프라 위도 인프라 그렇죠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브라질로 갔어요 어 여기 이러는 거야 여보세요 브라질이죠 네 실패했다면서요 네 대한민국이 가겠습니다 어 그래서 왜 브라질의 자리를 잡고 어 거기 브라질 로켓 공학자들 저희가 입사시키겠습니다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 과학자들을 뽑아서 브라질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일론 머스크야 뭐야 1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사용해서 발사하겠다는 거야 올해 연말에 어 이걸 성공하잖아요 브라질 입장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우리나라가 못한 걸 해냈어 어 우리나라 과학자들을 뽑아줬어 응 취업도 시켜줬어 응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 인프라를 이용해서 15톤급 엔진으로 발사를 성공합니다 어 이거는 두 나라가 다 윈윈하는 거예요 어 그렇죠 어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 만일 성공을 하면은 소형위성 발사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일단 위치가 너무 좋아 네 우리나라의 이 외나로도 나로 우주센터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네 하지만 브라질 세계적으로 봤을 땐 브라질이 더 너무 좋아 입지는 더 좋다 심지어 브라질 사람들 응원해 왜냐 브라질은 못했거든 브라질이 못한 걸 대한민국이 해낸다 이 좋은 장소에서 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도약이죠 또 초소형 위성을 만드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스타트업도 나왔어요 어 네 초소형 위성을 만들고 부품도 직접 제작을 하고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종의 기지국 역할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한 스타트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위성으로 얻은 영상을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해요 네 이걸로다가 해상도를 기존보다 3, 4배를 올려주는 위성 촬영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는 네 이런 여러 기술 기반의 젊은 스타트업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제 역할은 이런 기업들이 성공을 해서 시장을 만들어야 돼요 네 네 왜냐면은 내년 상반기부터 27년까지 누리호가 4번을 더 발사합니다 네 이제 내년에는 성능 검증 위성이 아니라 실제 소형 위성이 올라가요 네 정말 이런 여러 기술에 민간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괜찮으세요? 아니 좀 불경해서 왜왜왜왜 채팅이 좀 불경해서 왜왜왜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왜왜 몰라도 아 아 아 아 훌륭한 분이에요 아하하하하하 김치공장도 훌륭하고 다 훌륭하죠 다 훌륭해요 아 무슨 말인지 얘기했습니다 아 근데 웃으면서 치자 지금 웃으면서 아 근데 여러분들은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인분들 위트를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네 저희 우리 연구진들은 이런 위트를 오히려 좋아합니다 네 오히려 좋아합니다 허허 김치공장 즐겁구만 이런 느낌이죠 네 어쨌거나 어 2040년 우주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를 지금 얼마로 보고 있냐면 1,300조 원 1,300조 원 1,300조 원 1,300조 1,300조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 11조 원 정도 들어 11조 원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뭐 1,300조면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시장에 뛰어들어야 돼요 지금 다른 나라 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어 민간기업들 들어가야 돼요 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시장 놓칠 겁니까 어 지금부터 준비 안 합니까 아 해야죠 해야 돼요 어 이거를 저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저는 잘 아는 기업들 특히나 정말 작은 기업 스타트업들 이 친구들 밀어줘야 돼요 그렇죠 밀어줘야 됩니다 구글이 구글만 홍보합니까 구글 자회사들 많죠 예 그 회사들 작은 회사를 다 밀어주면서 같이 컸어요 그렇죠 어 대기업들 이제 작은 기업들 밀어줘야 돼요 맞습니다 혁신적인 기업들 데려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키워나가야 돼요 맞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페이스X처럼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근데 되게 스파셋스라고 읽히는데요 스파셋스 스파셋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일단 스페이스X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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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세요? 스파 뭐 흙탕 아니에요? 스파하고 싶다 스파 가면 이렇게 막 그 있잖아요 물 오물오물 올라오는 거 스파 스파 그거 뭐지? 스파 그거 뭐지? 스파 그거 뭐지? 스파 그거 되게 시원한데 스파 저는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몸 담그는 걸 원래 좋아요 스파 아 저도 좋아요 스파 집어 가면 욕조에다 이렇게 해놓고 스파 좀 지져요 스파 왜냐면 평소에 기름 낀 걸 많이 먹어가지고 스파 서로 친환이 안 돼요 스파 뜨거운 물에 넣어야지 혈액 친환이 좀 됩니다 스파 어 근데 저는 반신욕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스파 한번 스파 뭐 반신욕하다가 스파 그날 따라 또 스파 잠들어버렸어 소녀 스파 아니 TV가 있잖아요 또 욕조에 반신욕하다가 TV 보다가 재밌는 게 하는 거야 영화가 스파 못 나와 스파 못 나와 스파 기억의 마블이었던 스파이더맨 같기도 하고 스파 못 나가요 스파 그래서 2시간을 하니까 스파 반신욕 2시간 하니까 스파 혈액 순환이 너무 잘 되잖아요 스파 너무 잘 되죠 스파 어지럽더라고 스파 아 스파 그래갖고 스파 나와서 스파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스파 혈액 순환이 너무 빨리 돼서 과학적으로 스파 그 스파 상수로 놓고 가야 잖아요 스파 너무 빨리 해서 안 놓고 가 스파 안 놓고 가서 스파 아니 스파 어 어지럽더라고 스파 어 스파 저는 반신욕 오래 하면 저기 어지러운 줄 몰랐어 스파 어 2단과 3단은 75톤급 7톤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2단 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아까 채팅창이 한 30분 전에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차세대는 2단으로 개발 예정입니다. 단수를 줄인다. 기술력의 발전이다. 지금 다른 나라의 훌륭한 발사체들이 대부분 2단을 해요. 왜냐하면 2단이 효율적인 측면이 꽤 있어요. 그래서 1단을 100톤급 다단 연소사이클 형태로 5기를 묶어서 추력을 올립니다. 다단연소사이클이 뭐냐면 재점화 엔진이에요. 재점화 엔진. 재사용 로켓 핵심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로 일단 날아오른 로켓이 착륙하는 과정에서 꺼졌던 엔진을 재점화하는 데 필수 기술이에요. 오. 스포 아닙니다. 봐도 돼요? 오. 여기는 많네요. 저게? 어. 많죠. 이게 마스터인데? 스페이스 엑스 로켓 펠컨 나인이에요. 왜 나인이냐면 얘가 지금 9개에요. 로켓이. 멀린 엔진이라는 이 로켓을 9기를 사용하는 로켓입니다. 가운데 엔진 1개를 8개의 엔진이 둘러싸고 있는 배치에요. 이게 바로 펠컨 나인이다. 얘가 재점화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걸 위해서 기술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음. 스페이스 그렇죠. 이번에 2차 발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산화제 레벨 센서 관련 부품 이거 빠르게 교체할 수 있었던 게 3차 발사용 부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비 부품들이 이미 있고 미리 시작해서 조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3차 발사도 우리나라는 멋지게 해낼 겁니다. 아. 근데 완벽한 성공을 우리가 2차에서 거뒀어. 3차가 완벽하게 성공할 거라는 보장 없어요. 맞아요. 그죠? 하면 좋지만 하면 좋지만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 약을 먹었어 나았어 나았어 그래도 또 아플 수 있어 또 아플 수 있죠 또 감기 걸려 또 감기 걸려 당연한 거예요 걸릴 수 있어 우리가 한 번 깨끗하게 나와도 또 아파요 확률은 존재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기치 않은 문제는 무조건 생깁니다. 그죠? 물론 2차 발사의 성과에 이거를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2차 발사의 완벽한 성공은 우리가 와 이런 경험치를 또 언제 얻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성과입니다.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아.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이제 만점짜리 시험지와 답안지를 확보했어요. 이제 그다음 발사부터는 이번에 했던 모든 경험을 토대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어? 이 차랑 이게 다른데? 이거 문제 생길 수 있어.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 비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3차 발사는 조금 더 혹독한 환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일부러. 일부러. 왜냐? 만점 다반지가 있으니까 이게 이런 상태 이게 이런 값을 보일 때 과연 성공할까? 성공 확률이 더 낮은 낮은 환경으로. 그렇죠. 리스크를 오차가 더 커졌을 때 이거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까? 더 어려운 심화 문제를 도전할 수 있죠. 왜냐? 우리는 이미 만점을 맞아본 정교 1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교 1등까지. 올백이니까.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완벽한 팔사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과학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막 뉴스에 제가 많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뉴스마다 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질문지가. 무슨 질문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무얼 더 노력하면 될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떠세요? 체력 관리. 아 체력을 관리해야 된다. 왜냐. 지금까지 너무 달렸어. 이것도 좋아. 다시 좀 약간 재정비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성공했다고 흥분해서 계속 갈 수 있는데 하지만 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고 이제 어떤 멘탈 흔들리지 않는 멘탈 침착맨님 다운 너무너무 좋은 답변입니다. 그렇죠. 연봉 인상 연봉 인상 채팅창 침착맨님 같은 분이 저는 정말 정부 출연 연구소마다 있어가지고 이분들 멘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어? 진짜 멘탈 안 좋은데요? 근데 이 멘트 멘탈 갖고 계시잖아. 쉬어야 한다라는 멘탈. 아 이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정답? 정답? 쉬어야 한다? 그런데 아 어 저는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KBS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지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면서 제가 장난으로 연구자분들 과학자분들 계속 쉬지 말아야 합니다. 어? 저랑 완전 반대네요. 반대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KBS 뉴스 라인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구자들의 노력에만 지금 모든 분들이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적어도 연구자들은 이미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노력만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반대로 연구자들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아니라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응원하는 국민들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국민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꾸 모든 매체에서 저한테 연구자들이 뭘로 노력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저는 연구자들은 이미 극한까지 달리고 있어요. 누가 노력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이제 3차 발사 4차 발사 5차 발사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누리호 발사 자체가 식상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또 발사에 성공하겠지 관심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이 당연해질 수 없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4차 5차 6차 우리가 또 성공을 하더라도 위대한 과학적 성취는 대부분 죽기 직전까지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1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또 잘 쏘면 또 좋아. 그리고 만약에 계획대로 안 돼. 경험치 얻으면 또 좋아. 중요한 건 계속 우리의 응원이 지치지 않은 거 식상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누리호를 마칩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또 이제 많은 관심과 이게 필요하잖아요.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관심을 가져주면 힘이 더 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멈추면 안 돼요. 지금 1차 발사랑 2차 발사 때 채팅창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KBS 1차 때 국민의 세금을 어쩌고 이게 꽤 있었어. 2차 때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여론을. 정말 모든 채팅이 제가 침창민님 영향력을 느낀 게 오늘 발사 성공 실패 중요하지 않다. 경험치가 중요하다. 이 말씀 제가 로켓과학 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채팅이 도배가 되어버렸어. 이거 침창민님이랑 저랑 같이 만든 겁니다. 전 아닌데요. 같이 만들었어. 전 아닌데요. 3차 발사 때 우리 성공 식상하면 안 돼요. 실패 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누리호가 정말 나중에 화성탐사선을 보낼 때까지 그다음도 응원해야겠죠. 근데 화성탐사선은 너무 먼 미래야. 그것까지도 우리가 끊임없이 응원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연구자들이 정말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연구자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그들의 노력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연구 환경 개선이에요. 저도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누리호 되게 좋아하는 외국인 같아요. 약간 덕후 오덕 느낌 좀 나죠. 보세요. 여기도 누리호 있죠. 여기도 누리호 있어. 제가 이 누리호 좀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날따라 마이가 마이크 무게 때문에 자꾸 내려와 자꾸 펼쳤어. 이거 보이고 싶어서 이쁘잖아요. 누리호 누리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은 왜 동그라미 이렇게 누리호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 침속과인데 침속과를 하고 쉴까요? 여기서 쉴까요? 음스? 네. 이제 음스입니다. 음스는 뭐 그냥 뭐 얘기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치킨을 시키고서 침속과를 좀 진행을 할까요? 어 어때요? 아 좋죠. 네. 보자. 그럼 제가 일단 치킨을 네. 제가 치킨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어... 어디보자. 아 제가 할게. 아 제가. 아 제가. 아 제가 치킨은 제가. 아 제가. 어디 보자. 여기 위치가 다 있어. 위치를 딱 찍으면 나와요. 어 여기 위치가. 잠깐만 제가 알아 알아. 느낌이 와. 뭐 뭘로 드세요? 그냥 한 번에. 그럼 같은 걸로 해서 한 마리 밖에 빼줄게. 아니 제가 밖에도 드셔야 돼서. 아 제가 그럼 두 마리 시킬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잡았어 잡았어.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잡았어. 여기 맞죠. 여기 맞죠. 아 예수님이시니까. 제가 할게. 여기 맞죠. 여기 맞죠. 아 그게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맞는 것 같은데. 뭘로 드세요? 이게 맞죠. 블랙 치킨 오리지널인데? 근데 왜 준비 중이로 나오죠 여기가? 블랙 시크릿 오리지널. 이거 있는데? 신기한데 이거? 불씨오. 허니 콤보? 허니 콤보? 원래. 원래. 제일 좋은 건 요거. 반반 콤? 반콤. 오케이. 반콤. 반콤. 무전 콤보요. 교촌은 무전 콤보야. 허콤. 허콤도 좋지만. 저는 반콤. 반콤. 왠lusive 콤보. 아 제가 살라 그랬는데. 응? 핰핰핰. 제거 살라 그랬는데. 안삼. 흐흫흫흐흫. 제가 살짝 palateiary. 또 맛있게 먹고 다음번에 저 손 좀 예쁩니까? 예쁜 손 보여드려야지 예쁜 손 짜라라 손가락이 길어 저 손가락 꽤 길어요 손가락이 이게 그 이은결님이 손이 진짜 크거든요 손가락도 길고 손바닥도 크고 근데 저는 손가락은 긴데 손바닥이 작아 손바닥이 커야지 저도 이제 마술을 좀 했거든요 아 왜 이렇게 작으셔? 전 몰라요 손이 작아요 손이 작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손가락은 긴데 손바닥이 작아가지고 카드가 숨겨진 게 한계가 있더라고 최연우님은 손이 작은데도 손이 작은데도 패널티를 그분은 마법사라서 사실은 마술은 아니에요 맞아 사실은 그래 40분 좋습니다 그러면은 화장실 제가 잠깐만 갔다 와서 침소과를 바로 시작하시죠 다녀오세요 네 그럼 잠깐만 말씀 나누고 계시면은 저 여기다 좀 뭐 좀 담아올게요 네 잠깐만 뭐 음료가 있어요? 음료가 여기다 담아 탄소중립 탄소중립 탄소중립하고 싶으세요 네 탄소중립할게요 조금 이따가 아 찬비통원 감사합니다 찬비통원 치킨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임스웹은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제임스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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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구독 고맙습니다 메뉴 메뉴는 반반 콤보 교천 반반 콤보 시켰습니다 근데 제임스웹은 뭐 짧다고 하셔가지고 뭐 제 생각에는 음스 30분 반반 콤보 반반 콤보를 제임스웹 2시간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치킨 뭐 30분 그냥 뭐 2시간 2시간 반 2시 2시인데 2시에 바로 안 끝날 것 같고 조금 길어져서 2시 30분 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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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님 하이 안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할 게 멋있어 난 가만히 듣기만 하는데 절.. 전혀 피곤할 일 아니죠 여러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 피곤할 일 아닙니다 원래 운전하는 사람보다 조수석이 더 힘든 아닌데 운전하는 사람보다 더 힘든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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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rterback 안 피곤해. 나 이 옷을 처음 입어요. 아내가 도쿄 디즈니랜드 한 4년 전에인가? 5년 전에인가? 갔다와서 거기 가서 입고 다녔나봐. 이런 옷을. 이거랑 머리띠랑. 거긴 다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근데 제 것도 하나 사온거야. 내가. 근데 계속 안 입었어 내가. 근데 이걸 어차피 보관해서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입고 다니면서. 그냥 소모하자. 소모하자. 아 이거 좀 기념이니까 아깝잖아. 입고 다니니까. 오늘 처음 게시함. 티셔츠는 소모품이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사온. 아. 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지금은 4개월. 3개월. 그리고 2개월. 네. 흰터. 흰터. 보여줘요. 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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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투 타투 콜라? 아 콜라 드세요 콜라 콜라 드세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괜찮으세요? 잠 깨지려고 그러는거야 잠 깨지려고 잠 깨지려고 그러시는구나 아 근데 이것도 굳이 여기 넘어갈 이유가 없네 그냥 먹으면 돼요 그쵸 애초 이미 탄소 다 파괴했기 때문에 탄소 잔뜩 썼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돼요 그럼 물이나 할까? 물이나 넣을까요? 물이나? 물이 있어요 근데? 물도 있어요 여기 냉장고에 있어요 물이나 다 넣는거에요 정수기 없고 생수가 있어 생수 생수 그래서 텀블러 있어서 억지로 써야됨 텀블러 있어서 억지로 써야댐 저 원래 눈이래요 아 나 원래 눈이 이래 눈이 이제 맞은거같이 닦아서 이건 이제 아저씨 되가지고 생긴거고 색소를 이렇게 없애야돼 원래는 나이 들면 그냥 생기는거야 어 눈 밑 지방 재배치 좋습니다 근데 내가 눈 밑 지방까지 제거하면 너무 젊어지잖아 눈 밑 지방 제거하면 이렇게 눈 밑 지방이 왜 제거해야돼요? 재배치 지방 뭉쳐서 다크 섞여 생기니까 왜이렇게 되면 너무 젊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안해 난 나 아저씨 되야돼 나도 눈 밑에 애교살 있는데 갈까요? 가시죠 렛츠고 좋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진짜 엄선에서 3개를 갖고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3개 맞겠지? 엄청 많으셨다고 한 20개가 20가지 이상 있었는데 엄선에서 3가지로 3개 맞겠지? 일단 아 70개 70개 짧은것도 있어 이런거 짧습니다 이런거 아 이쪽으로 끝으로 네 이거 지난 시간에 행성 정렬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아 그렇습니다 네 수금 천화 목토 여기 달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시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나열되는거를 네 이 시간대에 계속 와 이거 4시 30분이라고 하셨죠 막 이러면서 시도하신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제가 그 야간에 새벽에 이렇게 귀가하다가 만난 적도 있어요 아아 귀가 딱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요? 어 그냥 지나가다가 어? 수금 천화 목토 막 이렇게 하는걸 보신거에요? 아니아니요 지나가다 만나서 어 안녕하세요 어 괴돈님 아니세요 막 인사를 했는데 새벽에 뭐하세요 그러는데 새벽에 뭐하세요? 커플이죠 커플 커플이신데 저희 그거 행성 정렬하는거 보려고 나왔어요 막 이러시더라고 아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대박입니다 어떻게 뭐라고 보려고 나오셨어요 막 이랬죠 제가 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이러분도 만나고 막 새벽에 만난 분들이 다 지금 그거 만나려고 그거 하려고 그 아니 행성 정렬 보려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아 신기하고 저는 안봤어요? 못 보셨죠 네 저는 4시 반에 깨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 못 나갔어요 이게 도심에서는 너무 잡강땜에 안보여가지고 네 안보일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두운 데로 가야되는데 네 뭐 새벽에 보러 나오신 분들 어두운 데를 찾아서 좀 가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어두운 데까지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못 봤어 아 이걸로 보면 되죠 네 아 승우아빠님도 들어오셨네요 승우아빠님도 오셨습니다 승우아빠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승우아빠님 체력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요리사라 응 체력 진짜 좋으시고 근육량이 많아요 근데 근데 그 때 5시간 넘게 했나 응 근데 안 피곤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 응 근데 질문이 점점 줄어들어 아 확실히 아 네 그래갖고 정말 안 피곤하다 하시는데 체력은 문제가 없는데 질문이 줄어들어 관심도가 하하하하하 체력은 문제 없는데 관심도가 떨어져서 질문이 없고 아니 저는 사실은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과학자는 결국 데이터로 이야기하거든요 아 질문이 줄어드는 걸 보고 쓰읍 피곤하신가 그래서 마무리를 했죠 5천비트가 나왔네 아유 셀레스트 아텔레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5천비트 감사합니다 5천비트는 뭐예요? 좋은 거죠 5천비트면은 절대 놀라지 마세요 어 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거의 한 10만원? 10만원 가까이 진짜? 와 감사드립니다 치킨 먹겠습니다 야 10만원이면 저희쪽에서 10억원의 용구비 그쵸 치킨 먹겠습니다 치킨 치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거를 직접 보러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앞뒤로 한 2주 동안 너무 구름이 많은 거예요 네 거의 다 못봤어요 아 거의 다 못봤어요 그래갖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보긴다 했는데 네 LA에 계신 어 마산범님께서 어 라이? 네 직접 찍으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어 어 뭐 볼까요? 어 어 너무 균균하죠 실제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찍혔어요 금, 달, 화, 목, 해 어 이렇게 해, 도 네 근데 이게 맞아요 확실히? 화성, 목성 맞아요? 뭐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뭐 그냥 괜찮다고 봐야죠 그냥 선 그은 걸 수도 있어요 괜찮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게 그리피스 천문대 근처에서 찍으셨대요 어 그래갖고 이야 너무너무 잘하셨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한 건 이렇게는 안 보여요 어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안 보여요 어 그래갖고 이야 이 정도면 뭐 훌륭하시다 음 네 그리피스 천문대 그 제가 조망에 갈 것 같아요 어 왜요? 그 그냥 그냥? 어 왜? 그냥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그리피스가 뭐 초대를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갈 수 있죠 그래요? 천문대인데 뭐 그래갖고 그리피스 천문대 가서 그리피스다 브이로그 같은 거를 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오 네 아주 귀한 경험입니다 어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그리피스 천문대 갈 수 있는데 그리피스 천문대 쪽에서 찍으셨다니까 너무 신기하고 네 너무 즐겁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질문 해주신 분이 이 러블리즈 팬이시더라고요 어 이게 그 러블리즈 팬이신 게 프로필일 이렇게 러블리즈의 또 예쁜 팬아트로 다 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이게 또 우리 침창민님 그림 아니십니까 아 실제 그 러블리즈 앨범에 사용 될 뻔 했었던 아 너무 또 잘 그리셨어 그림을 될 뻔 했었어요 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뇌 망상 아 뇌 망상 너무너무 잘 그리셨어 네 그래서 이제 그림까지 정성껏 그리셨어요 이 질문하신 분께서 네 그리고 질문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번에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인간외 질문을 한번 좀 읽어주시죠 어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외 생명체도 후회라는 감정을 느낄까요? 어 파리가 어 비건변을 먹었는데 네 엎진살변을 나중에 등장했을 때 아 좀 적어먹을 걸 했다는 감정을 느낄까 그러니까 파리가 아이 적어먹을 걸 하는 좀 후회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질문이 꽤나 좋은 질문입니다 네 생명체도 후회라는 감정을 느낄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 네 인간외 생명체도 후회라는 감정을 느낄까 이 질문 안에는 인간은 당연히 후회라는 감정을 느낀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어 그렇죠 인간이 후회를 합니까? 인간은 후회를 하죠 하죠 네 그쵸 그러면 인간이 후회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 인간을 하는 이유 응 인간이 후회하는 이유 아쉬워서 아쉬워서 왜 아쉽냐 왜 아쉽죠? 어떤 경우에 아쉬움을 느끼죠? 못했을 때 뭘 못했을 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더 좋은 걸 발견했을 때 더 좋은 걸 발견하면 왜 후회를 하죠? 못해서 어 못해서 그걸 못해서 그걸 할 걸 선택 선택 선택의 문제 잘못된 선택 맞아요 인간이 후회라는 걸 하는 이유는 인간이 선택을 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선택이 옳았다 아니면 아니다 궤도를 부르지 말걸 이런 선택들을 한 거를 후회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좋은 답변이에요 궤도를 부르지 말걸 왜냐면 궤도를 불렀다는 선택을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 선택한 것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근데 오해하시니까 왜 그 선택한 것을 후회할까 왜 후회를 하세요? 궤도를 부르지 말까 저 후회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짜장면을 먹으려고 했어 근데 짬뽕을 주문을 했어 그러면 후회래요 에이 짜장면 먹을걸 왜 후회하죠? 짜장이 더 땡겨서 짬뽕을 먹었는데 그렇게까지 짬뽕이 100%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어? 짜장면은 나에게 100% 이거보다 더 나은 만족도를 제공해 줄 수 있어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이래요 음 자 지금 내가 비록 짬뽕을 먹고 있지만 네 내가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음 짜장면과 짬뽕을 아직 시키기 전이라면 음 그 당시에 내가 짜장면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음 라는 생각을 하는거죠 그렇죠 그쵸 이거 뭐냐 선택을 후회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택을 과거의 나라면 바꿔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죠 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 선택을 바꿀 수 있었을까 네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 과연 이 선택을 바꿀 수 있었을까 못 바꿔 음 내 의지로 무언가를 바꾸는 행위가 가능할까 음 라는 거예요 네 못 바꿔 어 침창미님께서 뭔가 킹받는 행동을 했어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후회하는 거야 네 시청자들한테 킹받게 했잖아요 네 하 킹받게 하지 말걸 과거로 돌아가서 과연 킹받지 않는 행동을 하는게 가능할까 불가능 불가능해요 네 예를들어 저 궤도를 부르지 말걸 그럼 저는 이제 후회하는 거야 아 방송을 좀 짧게 할걸 네 왜냐면 나도 막 돌아가는 길에 그냥 쓰러져요 아 그리고 다음날까지 되게 힘들어 왜냐 그래서 다음날 스케줄 7시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후회하는 거야 아 그때 침창미님 채널 가서 좀 짧게 할걸 과연 짧게 할 수 있었을까 되게 궁극적인 질문인 거죠 짧아 네 그렇다면 선택이란게 뭘까 어 과연 선택이란게 뭘까 엄밀히 내가 이 선택을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 프리윌 네 프리윌이라는게 존재할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그럴 수도 있어요 중국집에서 짬뽕을 선택했어요 네 이게 과연 내 의지로 짬뽕을 선택한 것인가 음 그렇게 믿겠죠 네 지금 우리는 교촌 허니콤보 반반 반반 콤보를 시켰어 네 이것은 우리 의지입니까 우리 의지죠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먹고 싶어서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선택이 내가 어 얼마전에 본 광고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얼마전에 봤던 비슷한 뭐 형태의 뭐 요리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네 레피시 레피시 레시피를 받을 수도 있고 봤을 수도 있고 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치킨 안 먹은지 뭐 오래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구찌 의자 있잖아요 네 구찌 의자 어 어디 있지 구찌 의자 여기 뒤에 어 침착맨님의 선택입니까 제 선택이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침착맨님은 어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로 어 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맨님은 그 순간 살 수밖에 없었다 오 본인의 의지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오 오 즉 만약 우리가 결정한 모든 선택이 전부 다 주변의 영향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과연 자유롭나 자유롭나 자유지로 내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택이 자유지가 아니면 인간의 후회 또한 마찬가지로 가버려요 그쵸 아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벤자민 리벳의 실험이 등장을 합니다 오 신경생리학자시고 이분은 네 좀 우리나라 사람 같네요 하하 네 이분이 뇌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뭐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생하는 그 순간이 과연 언제인가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고 싶어 음 그러면은 이러겠죠 머릿속에서 먼저 네 버튼을 누르고 싶네 라는 생각이 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리벳이 참여자들한테 버튼과 시계를 준 다음에 버튼을 눌러야겠다라고 느낀 순간에 시간을 확인하고 실제 버튼을 누르도록 했어요 네 그리고 참여자들의 뇌 반응을 뇌파 장비로 분석을 합니다 뇌파 분석 결과가 충격적이었어 어? 네 왜요? 참여자들이 버튼을 눌러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어요 네 그쵸 네 진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보세요 충격적이라고요 이게? 이때가 버튼을 누른 시점이야 네 그리고 이때가 200ms 전에 버튼을 눌러야겠다라고 생각한 시점이에요 네 그니까 벤자민 리벳은 이 시점에서 내가 버튼을 눌러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뇌가 명령을 내려서 네 0초에 버튼을 누른다라고 보는 거야 그쵸 이 텀이 있죠 네 근데 이건 뭐야? 어 뇌에서 이미 올라가고 있어 뇌에서 반응이 이미 올라가고 있어 이미 어 이미 이미 0.3초쯤 전에 내가 아직 버튼을 누르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뇌에서는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합니다 이미 이미 왜 그럴까 내가 버튼을 그러니까 내가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이미 뇌가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할지를 알고 있는 거야 네 몸은 이미 버튼을 누를 준비를 먼저 하고 어 버튼 눌러야겠다 눌러 그러니까 아 침착은 역시 이해가 빠르죠 눌러 어 버튼을 눌러야지 눌러 서로 이게 아니라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야 버튼을 눌러야지 이렇게 어 어 뇌에서 먼저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해 어 그 다음에 어? 버튼을 눌러야겠다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는 거야 그럼 나는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뇌가 이미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리싱 큐가 맞았는데 어 날라가야지 하기 전에 날라가면서 날라가야지 그러니까 이미 이미 눌렀어 이미 날라가야지 이미 내가 버튼을 누르지도 리싱 큐를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의 뇌는 날라가야지 날라가는 걸 준비하고 있어 아 어 나는 아직 누르지도 않았는데 아 어 근데 이거 가지고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뇌 활동이 벌어졌어 네 그 다음에 결정을 했어 이 사이가 사실 되게 짧아요 어 뭐 350ms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 이거는 실험상의 오류다 실험상의 오류다 어 실험상의 오류다 단지 뇌가 결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신호일 것이다 이거는 응 실제로 네가 생각한 게 맞고 이거는 그냥 오류다 오차다 응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2008년에 또 다른 과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어 신경과학자 존 딜런 헤인즈와 네 그의 연구팀이 네 MRI 장비를 이용해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어 비슷한 실험을 다시 진행해요 아 존 딜런? 네 존 딜런 헤인즈? 그 결과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응 한번 해보죠 가위바위보 어 주목을 내시죠 네 언제 주목을 내려고 결정하고 주목을 내신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근데 뇌는 이미 주목을 내려고 하고 있는 거야 아 이미 네 예를 들어 제가 침착맨님이 주목을 내려는 걸 네 뇌팔을 통해 미리 알 수 있어요 어 그럼 침착맨님이 주먹 내야지 하기 전에 제가 이미 주먹 낼 걸 알고 있는 거야 네 밖에서 뇌팔을 보고 네 왜냐면 뇌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저는 볼을 내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몇 번 반복하면 침착맨님은 소름이 돋는 거야 어 내가 아직 뭐 낼지도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다 알고 있지 어 자유지가 사라져버립니다 어 그렇죠 어떠세요 제가 모든 가위바위보를 다 이겨 백판을 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 알고 있나 보다 그렇죠 뭔가 알고 있다 내가 뭔가 정보를 주고 있나 어 근데 정보를 주는 게 없는 게 내가 그냥 생각해서 내는 거잖아 어 그게 이미 뇌를 통해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제가 미리 알고 있으면은 침착맨님은 자유지가 상실한 상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0.3초 전에 한다 이거는 사실 별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존 딜런 헤인즈 연구팀에서는 과연 얼마나 먼저 빠르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를 측정해요 어 알고 보니까 10초 전에 뇌가 미리 준비를 합니다 오 10초 더 나아가서 아예 참여자가 왼쪽 버튼을 누를까 오른쪽 버튼을 누를까 까지 까지 예측이 가능해요 음 그러니까 이미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선택을 하기 전에 심지어 선택을 하겠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뇌를 간직하며 10초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사람이 누르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거야 이 정답을 정답을 너 W 누를 거지 뭐 B W B 뭐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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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B 누를거지 알려주는거야 그러니까 이 존 딜런 헤인젤 박사는 뇌파 MRI를 보고, 뇌 MRI를 보고서 어? 저 사람 10초 후에 오른쪽 버튼 누를 거야. 그리고 10초가 흐릅니다. 10초 후에 이 사람이 오른쪽 버튼 눌러야겠다. 하고 눌러. 근데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어디를 누를지 모르는데 밖에서 뇌 MRI를 보고서 방풀. 이 사람이 뭘 누를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자유의지? 어. 있어요, 그래도. 왜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밖에서? 알고 있지만. 자유의지라는 걸. 내가 골랐잖아, 골랐잖아. 아니, 골랐는데 미리 알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내 의지로 고른 거면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 근데 밖에서 누가 이미 알고 있어. 근데 10초보다 더 전에는 모르잖아요. 최대 10초예요, 최대 10초. 10초 저는. 10초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 10초 후에 침착맨님이 가위바위보 뭘 낼 줄 알잖아요? 그럼 저는 가위바위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10초 후에 침착맨님이 저랑 싸우는데 어디를 때릴지 알고 있잖아요? 침착맨님하고 싸울 때 제가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럼 침착맨님 머릿속에서 지금 내가 내가 원하는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작됐다. 우리의 뇌가 이미 다 결정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밤에 교촌치킨을 시켜먹을 거를 이미 뇌는 결정해놨어요. 우리는 그냥 인지 못했어. 그걸 의식한 것뿐이야. 그럼 시키는 대로 하네요. 그렇죠. 자유의지는 실존하는 실체가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허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파리가 코딩된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5억 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진화해왔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뇌가 독특한 능력을 발달시켰어요. 네. 너무 신기하죠. 뭐죠? 바로 상상하는 능력. 아. 네. 상상력을 이용해서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조건을 바꿔가며 나타날 결과를 예상합니다. 이게 우리의 뇌가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낸 초인적인 능력이에요. 덕분에 우리는 직접 실패를 겪지 않고도 새로운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위험에 덜 노출된 채로 생존에 더욱 유리한 선택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저기 산에 가면 무서운 호랑이가 살아. 그러면은 어떤 아이는 한 번도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상상하기 시작해. 아. 저기 가면 무서운 호랑이가 있어.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고 물리면 죽어. 상상을 하잖아요. 네. 이 아이는 산 근처에 얼씬도 안 해요. 그래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기 어디 언덕에 가면 곰이 살아. 그럼 이 아이는 곰을 상상해요. 그래서 곰 쪽으로 얼씬도 안 해. 그런데 동물들은 그걸 못 해요. 상상을 못 해. 어. 그래서 저기 어디 가면 덫이 있어. 걸려. 알려줘. 사냥꾼이 풀어줘. 그러면 얘가 집에 가서 아유 거기 덫이 있다 얘들아. 위험하다. 그럼 다른 토끼들이 상상을 해야 되는데 못 해. 그 덫에 또 걸려. 덫이 뭐예요? 걸린 놈이 또 걸려. 그리고 밟고 나서 알아. 네. 밟고 나서 이게 뭐지? 또 걸려. 또 걸려. 그 동물들은 상상을 못 해. 하지만 인간은 상상을 해. 이게 인간의 능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을 피해갖고 그럼 삼연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연봉. 삼연봉은 여기는 여기서는 임현 선수는 벙커링을 해. 어. 근데 상상을 못 해. 상상 못 해. 상상력이 부족했어요. 아. 그 경기 당시에는. 근데 인간 인류가 그러한 능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건 맞아요. 네. 모든 인간이 그렇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상상력으로 인간은 이게 됐다. 아니면 오히려 더 상상력이 풍부했을 수도 있죠. 네. 아닌 거를 상상함. 더 위대한 상상력으로다가 예측했을 수도 있죠. 홍진호 선수 지금 외국에 있는 대회 다 싹쓸이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아 그렇죠. 뭐 대회 가서 우승 많이 하시잖아요. 그 포커 대회. 네. 훌륭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거로 시간을 만약에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과 다른 선택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시작합니다. 단지 선택은 실제로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선택을 미리 다 해놨어요. 뇌가. 근데 선택은 상상한 시나리오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 당시 가능한 선택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현재를 만들었다고 확신한 겁니다. 아마 나의 자유지가 개입해서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요겁니다. 이런 거에요. 이런 거. 슉! 가만히 계세요. 그죠? 가만히 계셨죠? 피해. 피했어. 어. 피해. 지금 가만히 계신 것 네. 피한 것 네.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 대 맞아서 또 하겠다. 예를 들어 제가 던 게 공이 아니라 아 이 뚜껑이 아니라 볼링공이야. 네. 어떻게 하세요? 피해. 생각하고 피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일단 피해. 일단 피해. 맞아요. 처음부터 피해. 처음부터. 그쵸. 이거는 자유지로 피하신 겁니까? 네. 자유지가 아니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그냥 무의식이에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예. 그쵸? 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피했습니다. 그쵸? 이 말은 뭐냐면은 자유지와 무관하게 반사적으로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에요. 그쵸? 볼링공이 나라는 걸 피한다. 이거는 뭐 너무 본능이에요. 맞죠? 볼링공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이 사실은 그렇다. 아. 무한도전 독침수거처럼. 네. 선택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볼링공이 날아오는 걸 피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본능적인 게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선택이 내려진 순간에 우리는 선택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자유지를 갖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 되는 모든 걸 선택해놨어요. 볼링공을 피하는 것처럼. 즉 우리에 되는 모든 결정을 이미 해놓은 상태다. 그럼 다 본능적으로 살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생각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의 가설이에요. 어. 네. 이러한 가설이 존재하는 거고 이러한 사고를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재밌지 않습니까?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기 전에 몸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은 뇌 말고 다른 부위에서 뭔가 내가 인지 못한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뇌 말고 다른 부위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이미 굉장히 치밀하게 모든 걸 결정해놨어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왜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서 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날아오는 공을 피하는 거 본능이죠. 우리의 뇌는 생각하지 않고 피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돈가스를 먹는 선택도 우리의 뇌가 이미 아주 오래전에 결정해놓은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단지 우리가 선택했다고 믿는 것뿐이지. 선택한 적 없어요. 그냥 우리는 돈가스를 그날 먹게 결정돼 있는 겁니다. 자유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뇌보다 먼저 생각하는 부위가 있어서 걔가 먼저 알려줘서 뇌가 딱 전달받았을 때 우리가 그때 인지를 뇌로 인지를 하고 그 부위도 몸에 자아가 두 개가 있어서 그런데 그 부위도 그냥 우리의 자유지가 없는 상태라는 걸 설명하는 또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럼 그 부위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역시 오래전에 이미 그 선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 부위에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진트리버님께서 살인자들은 다 무죄다. 그래서 이 가설이 논란이 많아요. 아 근본을 다 뒤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누구를 칼로 찔렀어. 그러면 어? 내가 칼로 찌른 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조상들부터 수많은 연결고리들이 지금 칼로 찌르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찌른 거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찔렀다. 누가 시킨 거다. 왜냐? 나는 선택한 적이 없다. 그럼 죄인이 없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죄인이 없어. 컨트롤이 안 돼.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떠한 죄의 결과물을 통해 그 행동을 직접 한 사람을 처벌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유지가 있다 없다에 대한 게 굉장히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마블에서 나왔던 미리 알고 있어. 그게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도로 발달이 돼 있다면 미리 그거를 제지를 할 수 있네요.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이 이론이 맞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경우도 그거잖아요. 죄인들은 이미 죄를 져드릴 거고 그걸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과연 행위가 벌어지기 전에 모든 게 결정나 있다면 행위가 벌어지기 전에 그걸 처벌해서 막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러한 가설이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자유지가 있다 없다 그래서 과거로 돌려서 선택을 바꿀 수 있다 없다 그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장이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가 후회를 하는 이유는 선택을 바꿀 수 있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선택을 바꿀 수 없다 내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도 나는 선택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 후회를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후회를 덜할 수 있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침팬지가 통나무를 새끼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데리고 놀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담요 안에 숨기고 막 뭔가 숨겨놓고 막 바나나를 먹는 거 숨겨내도 돼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침팬지도 있어요. 그러면 동물도 상상할 수 있네. 하지만 이 동물은 제한적이지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인간처럼 한 번도 본 적 없는 걸 상상하지 못해요. 본 것만 네. 즉 이 말은 뭐냐 인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쫓아 상상을 합니다. 근데 동물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건 상상을 못해. 아... 네. 그래서 어... 한 번 후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선택했던 후회만 가능하다. 동물은. 또 호랑이도 그 곶감 상상해서 도망갔는데 곶감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거는 사실 허구죠. 사실 실제라면 할머니가 곶감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래서 물어봐요. 잡아먹겼죠. 할머니를. 그 호랑이는 허구의 호랑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애 연애 같은 경우에 아 저 사람 만나볼걸. 아 저 사람이랑 사랑을 해볼걸.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정의자 있어요. 우리는 경험해본 적 없는 상상을 후회하는 거예요. 아...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아... 다른 동물은 못해요. 아... 이분하고 연애 한번 해볼걸. 아... 저분하고 사랑해볼걸.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상상 속 후회다. 그래서 침투부 카페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와요. 남녀 사이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고민들 네. 제가 최근에 mbc14f라는 데서 킹받는 연애과학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5회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제가 다루거든요. 남사친 여사친 과학으로 가능하냐 친구라면 과학적으로 어디까지 허용이 되냐 손잡는 거 되냐 뭐 포옹 되냐 이런 것들 남사친 여사친 애인으로 만들 수 있냐 이런 것들 양다리 바람 소유욕 밀당 아름다운 이별 이런 거 다 가능하냐 지금 뭐 장지수님 우리 건강관계 혹시 잘 모르시죠 꽈뚜루님은 아시죠 장지수님 아니죠 장지수님 제작진분들 너무 좋고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섭외가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너무 의미가 있어요 네. 사실은 이건 과학 영역은 아니었어요 네. 네. 과학 영역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일상 속에 과학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정말 침착맨님 채널이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학이 모든 곳에 있다라는 저의 평소 철학을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동의하고 있어요. 다 과학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풍형님 나오시면 연애의 과학을 한 번 할 거예요. 그때 다룰 소스가 지금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연애과학. 연애과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동물은 후회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동물이 하는 후회는 바나나랑 수박이 있어요. 이걸 놓고서 바나나를 먹다가 수박을 먹으려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먹게 해. 그럼 에이씨 바나나를 먹을 거야. 슬프네.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런 후회야. 내가 그때 수박을 선택할 걸. 이런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걸 못 먹어서 지금 못 먹어서 후회. 심으룩 할 뿐. 그렇죠. 과거의 나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아닐 것이다. 선택에 대한 심으룩보다는 그냥 단순히 못 먹어서 심으룩.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자유지 재밌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네. 정말 정말 후회라는 거를 기반으로 자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서 이제 첫 번째 질문까지 마무리를 한 거고요. 질문 자체는 더러워 죽겠는데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제가 몰랐던 자유지에 관한 내용이 두 번째 질문 되게 재밌어요. 이 이야기는 치킨 먹고 치킨 도착했기 때문에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를 주로 빼야 된다. 아 그렇죠. 뒤로 어떻게 보면 많이 빼야 된다. 많이 빼야 된다.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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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습니다. 많이 빼야 된다. 많이 빼야 된다. 아, 좋습니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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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된다. 요것도 잠깐 치워놓고 코콜라가 좀 식었어. 시원한 거를 바꿔 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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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이거 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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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아 와 너무 행복하다 갑자기 아 행복해 아 방제를 바꿔야 돼요 지금 누리호 특강이야 아 제임스웹으로 바꿔 놓을거야 그냥? 아 안돼 안돼 두번 바꾸고 힘드니까 제임스웹 안할수도 있으니까 아직도 그 포기를 안하셨네요 내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아니야 포기 안하는건 자유의지가 아니야 자유의지가 아니야 이미 정해져있어 포기를 안하는것도 정해져있고 나도 포기 안하는것도 정해져있어 그죠 그게 두개가 만났어 그러면은 어 어 관두대전이야 침 침 침 침 침 침 침 그죠? 침투브 쏙과 침 속과 음쓰 음쓰음쓰 좋습니다 자유지 대 자유지 한치 양보도 없는 대결 누스러움네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진짜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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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감사했습니다 와 너무 행복하잖아 아 화장실 다 했어요 드시고 드시고 죄송합니다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시청자님도 한입 아 으음 못 드셨다 죄송합니다 아 아 우리 태화님도 밖에 우리 또 두 분 계시거든요? 지금 드시고 계세요 네 우리 침찬미님 넉넉하게 시키셔가지고 저 쩝쩝대지 않는 스타일인데 먹으면서 쩝쩝대는게 아니라 말하면서 먹어서 그래요 말하면서 먹어서 쩝쩝대주세요 쩝쩝대요? 쩝쩝 아 괴도님 드시는거만 봐도 배불러요 우리 괴도 지구푸셔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맛있게 먹을게요 쩝쩝소리 싫으시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응 근데 뭐 뭐 레스토랑도 아니고 이럴때는 또 쩝쩝소리를 내서 먹어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이거 드세요? 어 네네 드세요 안 드세요? 진짜 안 먹어요 으음 손을 안 쓸 수가 없다 야채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으음 고기만 먹어요 으음 저도 고기 되게 좋아해요 탄수화물하고 그것만 먹어요 응 으음 야식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음 하지만 우리가 하는 수많은 행동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건 야식이 아냐 응 맞아 이건 저녁이에요 저녁 자기 전에 먹는게 야식이 응 오우 김유형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유형님 아,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음스 하나 했으니까 음스 두 개? 음스가 일단은 이게 음스 두 개 했죠. 행성 정렬도 살짝 보여줬으니까. 하나 남았어, 음스. 아, 아니다! 그게 음스 샷이야? 아, 두 개 남았다, 두 개 남았다. 제가 질문 두 개 한, 한 분의 질문 두 개를 하나로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두 개 남았어, 음스. 근데 음스가 두 개가 다, 남아있는 두 개가 다 되게 재밌어요. 확실히 음스 그, 추리고 추리고 하니까 극도로 흥미로운 주제만. 아니, 아니요. 지금 남아있는 거 되게 좋은 거 많은데. 그냥, 그냥 필로 골랐어요, 필로. 음, 필딱. 딱. 어? 필딱 좋네. 다 좋은 음스인데. 다 좋은 음스인데. 그러니까, 진짜 손가락 열 개 중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거죠. 음. 흰추석 각 최고의 붉음. 음. 텀블러 정보 좀요. 음, 텀블러 너무 예쁘죠? 이거, 우리 안댁과, 안댁과 텀블러 제임스웹 텀블러입니다. 너무 예쁘죠? 누리오 텀블러도 있어요. 탄소중립 좀, 근데 한 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근데 우주의 기원 설명해 드리려고 몇 손 떼야 될까요? 음. 우주의 기원이면 어디 붙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의 기원?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어디부터 할까요? 어디서 붙어야 돼요, 보통?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을. 일반적으로. 뭐. 태양계의 기원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정말 빅뱅부터. 근데 빅뱅은. 빅뱅부터 시작하면은. 사실. 현재까지 넘어오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다 담을 순 없어. 음. 그래서 이제. 초기 우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스트럭처. 그럼 암흑 물질 설명도 해야 되고. 암흑 에너지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우주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이제 우주의 미래. 우주론도 들어가야 되고. 음. 사실 저 질문 자체가 엄청나게. 넓은 개념입니다. 음. 1년짜리. 음. 진짜. 우주론은. 1학기 수업이에요. 야. 다들 너무 좋아하셔. 우주. 이 우주론 과학을. 그쵸? 음. 사실 1학기 수업보다 더 많잖아요. 양이. 1학기.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 그쵸. 그쵸.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을. 1학기 수업을. 1학기 수업을 하면은. 1학기 수업을 하면은. 중간중간에. 그. 문제 풀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수학적으로 가야 되니까. 사실은 더. 1학기 수업이. 1학기 수업이. 1학기 수업과학을 접하면. 저는 수학 없이 하죠. 제가 했던 강의가. 예술을 위한 수학이었는데. 어쨌건 수학이잖아요. 근데 제가 수식을 하나도 안 쓰고. 1학기 강의를 했어요. 수식 아예 없이. 네. 인정을 했어요. 첫. 네. 첫 시간에. 예술을 위한 수학이지만. 제 수업에서는. 수식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근데 학생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구요. 음. 그리고 진짜. 강의 끝나는. 그. 한 학기 내내. 눈빛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그냥 막. 난리나 난리나. 수식만 없었어요. 재밌어 죽어 진짜. 그러면. 음. 이과생들이 뭐 있죠? 이공계. 이공계 과를 갔는데. 수학을 안 좋아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갔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갔으면. 핵구통? 나와야죠 바로. 어떤 거냐면. 어떤 말씀이시냐면. 음. 싫은데 꾸역꾸역해요. 그러니까 내가. 헬스장에 갔어. 근데 뭘 들거나. 근육을 아예 못 쓰는 사람이야. 그런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꾸역꾸역. 꾸역꾸역. 못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데. 근데 이것도 과학자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결국. 그. 결과. 간측된 결과를 놓고서.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 싫어하는데. 꾸역꾸역하고 있다. 그 사람은 절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꾸역꾸역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꾸역꾸역 할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다시. 그. 대입하기 싫어서. 꾸역꾸역.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싫으면 꾸역꾸역 못합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회사 다니면서. 난 너무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정말 좋아한다라는 건 몇 개 없어요. 음. 결국 우리는. 꾸역꾸역 할 정도로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는 겁니다. 음. 그니까. 회사 다니는 분들이. 나 진짜 여기 다니기 싫은데. 꾸역꾸역 다닌다. 그거 자체를. 우리가 조금만 긍정적으로 바꿔. 음. 나는. 이 회사를. 그래도 꾸역꾸역 다닐 정도로 좋아해. 군대를 꾸역꾸역. 그. 복무할 정도로 좋아해. 좋아해. 근데 그것도 있죠. 군대는 꾸역꾸역 복무할 정도로 좋아하면서도. 만약 안 그랬으면 어떻게든 빠져나왔겠지. 내가 이 선임을. 꾸역꾸역. 그쵸. 상대할 정도로 좋아해. 그리고. 군대에서 내가.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의무를 하는 거니까. 조금 다를 수 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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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너무 힘든 분들은 탈영을 하잖아요. 그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심장면님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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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왜냐면. 마인드만 조금 바꾸어도. 행복해지는 방법이 많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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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떻게든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오래 살면. 응. 긍정적으로도 살고. 부정적으로도 살고. 다 살고 싶을 텐데. 오래 살면. 네. 근데. 오히려. 짧게 살아서. 음. 긍정적인 걸 선호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가야지. 그럼 부정적인 걸 선호하는 것도 긍정이네요. 그쵸. 왜냐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걸 선호하는 것만 좋은 쪽으로 조금 바꿔주면은. 음. 음. 긍정적인 걸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 누군가를. 음. 싫어한다. 싫어하면은. 근데 그 싫어하는 걸 나는 그 싫어하는 걸 좋아하니까. 긍정의 행동을 하는 거네요. 그쵸.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것을 좋아하는 나의 모습도.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행동이구나. 그러면 굳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걸 좋아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좋은 걸 좀 좋아해볼까. 이렇게 가는 거죠.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긍정밖에 없네 세상은. 그거를 꿈꾸는데. 그게 쉽지 않죠. 꿈이었어요? 아니 주펄. 이게 뭔 소리야. 아 근데 진짜. 마인드를 조금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해져야 됩니다. 다 이제 멈췄네요 채팅이. 음. 음. 그러게요. 주우민 작가님이나 그 누구야. 배우님도. 음. 주무시나 봐요. 환경파괴로는 식량 부족 문제. 응. 기후위기 한번 할게요. 다음에.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 되게. 네. 아 근데 기후위기는. 음의심장. 기후위기는 안 해도 되겠다. 네. 그죠? 네. 언젠가 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우리가 할 것 같아요. 언젠가. 그죠? 네. 응. 응. 그러니까 굳이. 응. 맞아요. 맞아. 침펄 과학 대백과. 응. 아 진짜 과학 대백과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인물 사전은. 그 컨텐츠가. 좀 쉽지 않잖아요. 많이 나오기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과학 사전은 끝이 없거든. 맞아. 진짜. 세상에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아 저는 피곤하면 앞머리가 꼬여. 앞머리가 왜 이렇게 꼬이지? 앞머리가 꼬여서 피곤한 거예요. 아 그런가. 꼬여서 피곤한 건가? 꼬이니까 이제 에너지가 더 들어가지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피곤하시면 이거. 아. 아니야.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 저는. 응. 오래 해도 돼요. 오래 하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길게 하셔도 되는데. 강연이 끝나고. 응. 강연이 끝나고. 응. 진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응. 안 돼. 다음에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왜냐면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었고. 아니 그냥 그. 그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한참. 진짜 맛있다. 한참. 여기가. 한참. 될 수 없는 거 같아. 따뜻한 거 같아. 이렇게 맛있는 치킨집인데 근데 진짜 치킨 먹으러 오는 것 같다고 근데 저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침착매님하고 치킨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침착매님과의 방송은 숙제입니까? 보상입니까? 당연히 보상입니다 혹시 괴도는 사랑입니다 채널 생긴 거 알고 계시나요? 괴도는 사랑입니다라고 팬 채널이 생겼어요 유튜버요? 응 너무 재밌어 그럼 뭐가 있어요? 영상이? 막 저거 나온 거예요 이것저것 이렇게 캡쳐해가지고 막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리세요 아 외계인 봤어요 외계 플러스인 외계 플러스인 보셨어요? 아니 안봤어요 재밌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과학이에요? 네 완전 과학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최동훈 감독님 같은 거장이 SF를 만들어 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음..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재밌어요 갈리나봐요? 응 갈릴 수 있어요 근데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음.. 안 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SF라는 영화를 SF와 무관한 감독이 도전했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박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지적갈증이라는 게 궁극의 갈증이에요 그래서 뭐.. 정말 많은 영화를 성공했고 최동훈 감독님이 누적 갈란 개수가 4천만이잖아요 우리나라 1위입니다 그렇게 성공했고 이제 그분이 만들 영화가 어떤 느낌일지 관객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정말 많아 응 그냥 관객들이 원하는 영화를 던지면 돼 응 대사 재밌게 잘 짜가지고 응 그죠? 대사만 기깔차게 짜면은 돼요 근데 그 감독 대단한 감독이 굳이 SF를 만들었어요 응 그거만 봐도 어.. 아.. 이분은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분은 아니구나 응 라고 생각해요 응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는 분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존경합니다 응 네 보통은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는 분들을 존경해요 그니까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 조성희 감독님 뭐 승리호 같은 그런 것들에 도전하는 감독님들이 많아져야 언젠가 우리나라도 인터스텔라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냐 재미없냐 하니까 존경한다 응 저는 재밌게 봤다 재밌게 봤다 네 개인적으로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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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편은 봤어요 응 요거편은 재밌어 보여줬네 아 음 음 아 고증에는 엄격하죠 음 음 근데 음 음... SF는 상상력인 것 같아요. 고증도 엄격하지만, 이게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서 세계관이 엄격하면 돼요. 현실 고증은 아니죠. 역사랑 다르니까. 음... 교도님이 했던 말들 친구들한테 했는데, 시끄럽고 물이나 떠오라고 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을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어려움을 벗지 마세요. 그럴 때는 물을 떠주면서 또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시끄럽고 물이나 떠와. 그래? 그럼 물과 함께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러면 물 마시면서 듣는 거죠. 물이나 떠오라는 건 어쨌거나 소통의 단절은 아닙니다. 물을 떠와. 이 말은 물을 마시고 너의 이야기를 더 들어줄 수 있겠다. 만약에 물을 떠오지 말고 물을 가지고 가. 이러면 소통 단절이죠. 근데 어쨌거나 물을 떠서 오라고 했어. 이 말은 뭐다? 소통에 의지가 있다. 그럼 적극적으로 또 소통. 물과 함께 소통해야죠. 물은 여기 있고, 혹시 다른 건 필요한 거 없니? 그렇게 가야 돼요. 아, 그리고 지금 아까 단우리호 중계 해달라고 있었는데 아, 단우리호 중계는 힘들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 없어. 어디 가세요? 그때 이제 아마 좀... 그리피스 천문대를 시작으로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피스? 그리피스 천문대 음! 궤도 이탈 전문용어로. 금방 와요. 근데 딱 그 시기가... 아니, 그 주에 행사가 진짜 많더라고. 아... 다 거절했어요. 어떻게 없는데 한국에. 앞으로 이제 그... 하실 거 있잖아요. 달력. 응. 달력을 저하고 공유를 하세요. 아, 일정을? 제가 추리겠습니다. 요거 요거는 거절. 요거 요거. 일주일에 딱 세 개만. 아... 일주일에 세 개만. 아, 못할 거 같아. 세 개도 많아. 못할 거 같아. 일주일에 두 개 하고 채널 하세요. 아, 못할 거 같아요. 아, 못할게. 강제주식. 이렇게 많아. 많아요. 치킨이 많아. 규진이 왜 이렇게 많이... 아니. 양이 많아졌나? 음~~ 음~~ 지금 막 많이 올라와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저 만화책 엄청 좋아합니다 대전국립과학관 뭐 가셨다고 뭐 응? 아 지금 누가 가셨대요? 너무 좋죠 요즘 2만원이잖아요 2만원 치킨 비싸긴 비싸요 음~~ 저도 그리피스 따라가야 돼요? 응 당연히요 오실래요? 비행기 예약하면 돼요? 네 비행기면 예약하시면 돼요 제가 오시면은 입장료 안해야돼요? 저희가 지금 여기저기 다 어레인지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일정도로 음~~ 마지막 일정이 로즈웰 어? 여기엔? UFO 추락했던 마을 여기엔요? 응 로즈웰 가가지고 해보는거에요 오늘? 근데 마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을은 그냥 마을이지만 로즈웰의 궤도가 있다 이곳은 즉 이야기를 엄청 하겠죠 으으음 으핳핳핳 어흥 소시 치킨 맛있어요 응 괴더님 롤 티어. 아 제가 근데 지금 롤을 컴퓨터 롤을 할 시간이 아예 없어요. 깔 시간도 없어가지고 대신에 그 핸드폰으로 하는 롤 와일드 리프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 진짜? 네. 시청자님들 해보세요. 모바일 금방 끝나. 15분만에 끝내면 똑같은데 시간이 타임스케일이 되게 짧아졌어요. 너무 재밌어. 와일드 리프트 티어 제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동남아에는 인기 많대요.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인기. 상대적으로 PC에 대해서 좀 덜하고. 근데 많이 못 뛰어. 와일드 리프트도 요새 지하철에서는 거의 DM 답장만 하고 있어갖고. 하루에 한 판? 하루에 한 판 정도? 인스타는 안 하면 되잖아요. 아 인스타는 해야 돼요. 그분들이 다 태어나서 처음 DM 보내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거절해. 뭔 상관이야. 태어나서 처음인데? 아니 인생의 처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쓴 거예요. 답을 해줘야지. 거짓말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런 거죠. 저한테? 뭔 상관이네. 인생의 처음이야. 라는 거짓말을 할 정도로 애정이 크신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진짜 우리는 더 행복해져야 돼. 아 진짜 맛있다. 아침까지 할 수 있겠다. 진짜. 배불러서. 말하기 전에 이미 결정한 거잖아요. 말하기 전에 결정한 거 아니에요? 이미 누가 결정한 거 같아요. 뇌가 그냥 인지만 했어. 와 진짜 맛있다는데. 근데 진짜 남은 게 많지 않아요. 확실히. 제임스 웹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라고 봐요. 진짜. 액기스 액기스. 음 맛있어. 두 개 남았는데. 다 드세요. 다 드세요. 아 저 진짜 배불러. 전 지금 속도를 쉬지 않고 먹었어요. 저 1초도 안 줬어요. 진짜. 저도. 지금 속도가 다려요. 속도가. 너무 많은데? 이거 제가 이 다리가 제가 아까 다리를 하나 먹었어요. 이쪽 다리를. 이 다리는 침착뇨님 다리예요. 아니 다리가 많아요. 저 여기 많았어요. 아 다리가 많았어요? 응. 다리랑 그것만 있어요. 이게. 그러네. 콩보라서. 콩보라서. 둘 중에 하나는 드시죠. 그러면. 하나 먹을 테니까 많은 것도 써요. 다리도 써요. 아 그니까. 아 진짜. 진짜 배 너무 부른데? 아니야. 그래도 먹어야 된다. 나를 위해 희생한 이 닭의 숭고한 희생을 줘버릴 수 없어. 뭔 상관이야. 얼마나 슬픕니까. 제가 먹어주지 않으면 얘는 저한테 먹히지 못하는 몸이 돼요. 아. 다리 엄청 커. 와 얼굴 다리만 해. 닭 다리만 해. 양이 많아. 진짜. 교촌이 좀. 응. 내부적으로 뭐가 있었나봐요. 그러게요. 원래 이렇게 안 커는데. 병아리를 바꿨나본데. 그 유통라인을. 네 병아리 튀겼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서늘 English ii인. 음. уль카 besonders 고마워요. 흰, 오늘 찬성 연구소 1. cab JENNABE2 주의자%. 음. 으음 사고 내놨던 뭐 병아리 부활과식 음 호러특집 두달째 존버 중이시래요 좀만 기다리세요 네, 남녀특집은 진짜 계속 제가 모으고 있고 아, 저희가 한번 공식적으로 모아야 되지 않나요? 사연을? 매번이 호러특집인데 으하하하하하 모은, 모은 특집이 음, 제가 한 5개 모았어요 아까 카페에 올라온걸로 침찬님 화나셨어요? 너무 화난 것 같다는데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 화난 거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예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까끗하다 진짜 아 잘 먹었다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절대 배부른 거 아닙니다 더 드실 수 있습니다 납량치집을 언제 해야 될까요? 납량치집을 하게 되면 하면 바로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제일 더우니까 8월에 하는 게 좋죠 그러냐고 8월에 음 으음 귀신복장 각자 하나씩 해볼게 응? 가능하죠? 어때요? 남녀득 특집이니까 응 응 특수분장도 가능한데 그거는 선택 아니 저 아는 분 중에 해외에서 특수분장 공부하신 분이 계세요 저희 할로윈틀 때 상처는 이런 거 아 진짜 근데 진짜 리얼하게 하세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제가 그 그분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메이크업을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잘하세요 진짜 진짜 무서워 나도 못봐 무서워서 거울 못봐 풍이형도 잘하는데 호민이형 아 그래요? 호민이형 분장해줬었는데 음 이사베 선생님을 또 아시죠 아죠 이사베 선생님? 응 너무 잘하시고 으음 이사베 선생님 ü», 으음 이사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철면수심 맛있게 드시죠. 이렇게 하는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차를... 차먹는 게 너무 귀여우셔, 근데. 아, 종수는 사실... 응. 저... 어리죠, 나이가 되게. 동갑이요. 아, 동갑이요? 침찰단이 동갑이요. 침찰단이 기회가. 아... 그래요? 종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귀여워서 생존한 케이스죠. 아, 그러니까. 되게 귀여우셔. 아, 당구님 동갑인 건 알았는데, 아, 그러면 차돌짬보님 동갑이면 진짜... 신기하다. 다 그렇구나. 너무 좋다. 종수는... 종수는... 트위치 대표 카와이안... 응. 카와이맨이지. 진짜. 귀여움둥이지. 아,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다. 종수만큼 유쾌한 친구가 또 없어요. 5,500 S7. 정리를 좀 하고... 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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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 아... 와, 진짜 애ao lock causedп Yahoo JJ!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어졌네, 빨리 해야겠다? 치카를 하고 있어 너무 늦어졌네 어? 너무 늦어졌네 빨리 해야겠다? 방금 나가시면서 너무 늦어졌네? 너무 늦어졌던거는 아직 한참 남았다는거잖아 너무 늦어졌네 들어버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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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우 advertisement 적 Writing 아따 여러분들 내일 심펄 인물사전 궁금하세요? 저는 알아서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안 궁금해요? 이제 두 번 남았네요 두 번 심펄 인물사전 두 번 두 번 남았어 아 일부러 짝수에 여성 게스트를 한 적 없는데? 흠 아 백비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킨 그거 먹었습니다 반반 콤보 반반 콤보 먹었습니다 자 이번 게스트분 채팅창이 어떻게 됐나요? 한 번 볼게요 다 할까요? 아우... 에너지 풀 충전 눈이 이상하다 아 근데 제 눈 이상하다는 것도 오늘 나와요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재밌는데 진짜 이거 아 좋습니다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질문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쏙쏙 들어가야 돼요 강제로 고향을 떠난 곤충은 다시 돌아갈까요 경기도 모처에서 출발했는데 운전자 파리 파리가 이제 같이 갔는데 파리가 이제 군산까지 왔어요 근데 군산에서 내렸으면 다시 군산 말고 원래 살던 데로 돌아가려고 할까 그쵸 아까 전에 엎진쌀 마니아 파리가 있던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우리 러블리즈에 일단은 곤충전에 개의 귀소본능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개는 귀소본능이 있을까요? 기소본능이 있습니다 네 이게 본능일까요? 본능입니다 런던에 사는 에린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영국의 동물행동학자인데 이 파크라는 이름이 이 친구가 파크는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는 종 여섯 살짜리 개를 데리고 있었어요 파크라고 근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100km 떨어진 시골의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이 개를 동물행동학자인데 근데 일주일 후에 그 개가 에린튼을 다시 찾아왔어요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거야 파크가 아니고요 파크입니다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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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오 신기하다 근데 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수만 가지 냄새를 감지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섞인 냄새도 감지하고 이 냄새가 최근 냄새인지 오래전 냄새인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저 개를 시골집에 데리고 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파크가 시골길에 묻은 연료 냄새를 맡고 이제 추적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쭉 따라가다가 이제 차가 많아지니까 오토바이로 타고 오는 와중에 이 파크가 네 찔끔찔끔 오줌을 쌌어요 아 일부러 네 자기 오줌 냄새를 남겨놓으려고 지려놓음 네 그래서 차가 점점 많아지니까 더 이상 오토바이 냄새만으로 추적이 안되고 그래서 자신의 오줌 냄새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좀 환경이 좀 좋았네요 자기 그 힌트를 남겨놓은 그렇죠 힌트를 남겨놓은 시간이 있었고 자기의 냄새를 근거로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남아있는 주변에 있던 과일 냄새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가다가 갑자기 어 이 냄새는 내가 처음 맡아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 길은 오답인 거야 아 네 그러면서 반가운 냄새가 날 때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여러 번 실수를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했어요 근데 아 지금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진짜 지금 개를 인터뷰했음 해주셨잖아요 했어 실제 제가 하는 게 정말 인터뷰했어요 어 근데 개를 인터뷰한 게 아니라 실제 이 개가 어떻게 나를 찾아왔는지를 알아내려고 이 경로상에 있는 이 개를 만났을 법한 모든 사람들 인터뷰를 했어요 아 어디서 봤다 어디서 봤다 어디서 봤다 네 어디서 봤다 어디서 봤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아냈죠 아 네 실제로 정말 자세한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어요 이 파크가 네 100km 떨어진 곳에서 찾아왔잖아요 네 아마도 실제로는 1000km 정도를 걸었을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아 네 왜냐면 자기가 냄새를 남긴 길 맞는 길을 찾으려고 계속 되풀이하고 갔다가 아니면 돌아오고 갔다가 아니면 돌아오고 드디어 그렇게 해서 런던까지 도착을 했고요 네 런던에 도착하니까 런던 거리의 냄새는 파크가 어느 정도 익숙해요 이 길의 냄새 저 길의 냄새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생각보다 쉽게 찾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파크 파크 근데 이게 정말 감동 스토리 잖아요 예 예전의 가설은 걔는 귀소본능이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손을 들어줬었어요 그런데 귀소본능 본능이라는 거는 이미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습성입니다 그렇죠 태어난 이후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파크의 사례를 보니까 귀소본능이 아니다 네 주인을 찾겠다는 의지였다 라고 봅니다 규소 의지네요 그러면 그렇죠 규소 의지요 규소 본능이 아니라 규소 의지에요 오 근데 그 집에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자유지나 아니냐는 정할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개는 이미 2만 년 전부터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네 그렇죠 목숨을 바쳐서 함께 사냥을 했어요 네 이거는 본능이 아니라 의리라고 봅니다 아 태어날 때 딱 개가 태어났어 네 근데 태어났는데 갑자기 인간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네 이런 본능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생존 본능을 앞서는 본능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개는 2만 년 전부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왔어요 아 사람과 개는 그렇게 의리를 쌓아 나갔다 라고 보는 거죠 아 네 나사스가 있는 그렇죠 아 이거는 뭐 그냥 오래전에 개와 인간에 대한 그림을 한번 표현한 그림을 찾은 거고요 아 뭐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림은 아닐 겁니다 네 최근에 그린 그림일 수도 있고요 파크 음 근데 개는 정말 똑똑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네 인간과 오랫동안 관계를 쌓았어요 개가 네 그때 이 괴가 이 개 괴 하하하하 이 개가 발전시킨 게 뭐냐면은 이것은 사람과 관련된 냄새다 어 이것은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냄새다 이거를 판단하는 뇌를 갖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은 파크가 본능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학습한 모든 지식을 활용해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재밌는 게 근데 인간은 그걸 못하는데 인간은 못하죠 백키로 떨어진 그렇죠 그냥 이런 정보가 없다면 인간은 그걸 통해서 길을 찾는 그 능력을 길르진 않았으니까요 음 대신 우리는 gps를 통해서 응 다시 길을 찾죠 다른 능력을 길렀으니까 과학기술을 길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택시 타고 뭐 버스 타고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재밌는 건 일주일 만에 개가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주인이 집에 지금 없었어요 네 파크가 도착한 곳이 주인이 잠시 집을 비우고 가있던 연구소로 도착했습니다 음 이 말은 뭐다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정확하게 주인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음 주인의 냄새 장소로 간 게 아니고 그렇죠 사람에게 갔다 네 본인의 학습된 모든 기억과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적 능력을 활용해서 주인을 찾았다 주인은 좀 무서웠겠네요 네 너무 사랑스럽겠죠 미안하고 네 무서웠을 거 같은데 왜요 네 주인이 그거 했잖아요 아 버린 게 아니라 놓고 왔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맡겨놓은 건데요 찾아온 거 왜냐면은 사정이 있어서 맡겨놓은 거고 다시 아마 데리고 왔을 텐데 네 근데 이제 파크는 주인이 없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아 저 개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개를 안 좋아하세요? 저 그냥 동물 안 좋아해요 아 동물 다 안 좋아하세요? 그니까 보는 건 좋아해요 응 같이 돌봐주는 건 귀찮아 너무 귀여운데 개 옆에서 보는 건 좋아 걔들은 또 매력있죠 응 걔들은 귀여움성 있죠 아주 어 얼마나 예쁜데요 걔들이 저는 일단은 동물 좋아합니다 어 제가 뭐 길거리에 막 버려진 고양이 이런 친구들이 잘 따라왔어요 옛날부터 아 비스트마스터라고 보이죠 약간 아 아 비스트마스터 넥세르 네 딱 제가 무릎을 딱 꿇으면은 바로 이제 무릎 위로 올라와 어 고양이들 바로 냄새를 맡고 냄새를 맡고 이 자는 동물 친환적인 비스트마스터다 비스트마스터다 등을 긁어라 네 뚜루이드 뚜루이드 네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귀소본능할 때 잘 나오는 우리 둘기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둘기 둘기 되게 잘 나왔네요 제가 그 조금 무섭게 생긴 둘기들이 많잖아요 네 예쁜 거를 골라왔어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그 우리 갈로아님 나오신 거 보니까 네 편집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 아 네 그래서 조류공포증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요것도 준비해 왔습니다 아 어 궤도 궤도둘기네요 하하하하 궤도둘기 그래서 약간 라이트 버전 아 비둘기 역시 귀소본능이 있을까 아 네 이게 원래 있던 곳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비둘기를 풀어놓으면 이게 더 무섭 하하하하 그래요? 이걸로 갈게요 무섭다고 하는 것도 징그럽대 너무해 근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비둘기를 풀어놓으면 일부는 둥지로 와요 네 일부는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냥 사러 그냥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고민을 해봤더니 비둘기는 본능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밝혀졌어요 오 예를 들어서 어떤 비둘기들은 네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냥 본인이 결정을 해요 네 그냥 근처 공원에서 사람들이 과자 부스러기 주는 거 주워 먹으니까 괜찮네 나쁘지 않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살자 그래서 거기 정착해버려 네 그런 애들도 생기고 근데 대부분의 비둘기는 돌아오는데 이게 너무 미스테리한 거예요 어 왜냐면은 얘네들은 하늘을 날잖아 네 개처럼 오줌을 주기적으로 싸거나 하지도 않아요 네 그쵸 그리고 뭐 얘네들이 정말 바다도 지나고 산도 지나고 막 들판도 지나고 하면서 정말 몇 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거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실험을 한번 합니다 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비둘기를 놓고 헬기에서 높이서 한번 관측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몇 바퀴를 쫙 돌더니 기가 막히게 바로 프랑스 방향으로 날아가 어 기본적으로 프랑스가 어딘지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몇 번 섞어주더니 네 그래서 12마리 중에 10마리가 돌아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집을 찾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실험을 계속해요 네 그래서 태양이 안 보이는 흐린 날 네 같은 장소에서 8마리를 풀었습니다 네 아까 그 12마리를 푼 데서 똑같이 네 한 마리만 돌아오고 나머지 행방불명돼요 아 네 그래서 태양의 위치를 통해서 방향을 잡는 잡나 네 이런 가설이 하나 등장을 했죠 네 그 다음에 뭐 냄새를 쫓는다라는 가설도 등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 새의 머리에는 네 지구의 자기장을 인지하는 감각기관이 있다라는 것도 아 신반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뭐 자철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어 뭔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음 그게 뭐 불의에 있기도 하고 음 최근에는 뭐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냥 자기장 자체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뇌가 어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설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죠 음 근데 어떤 게 맞아요? 뭐 아직 몰라요 사실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꽤 있어요 다 그냥 설이에요 설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또 주장들이 있고 근데 또 곤충 같은 경우는 또 본능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또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선천적으로 유전자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네 곤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뭐 자기장 때문이면 네 날씨가 흐린 날 자기장이 또 안 될 확률이 있나요? 자기장 같은 경우는 뭐 날씨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죠 그럼 자기장은 좀 약간 이론이 좀 약간 적용되진 않잖아요 날씨가 흐린 날 못 찾아온 건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반응 다 적용을 해서 뭐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핸드폰 뭐 보고서 길 찾다가 내비게이션 뭐 gps 안 잡히면 여러 개를 하니까 눈으로 보고도 찾잖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곤충은 조금 본능에 가깝다 그래서 꿀벌 같은 경우가 볼통 주위에 강한 자석을 두면 네 나갔다가 볼통을 못 찾아서 헤맨다는 연구도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농약 같은 경우가 꿀벌의 방향 감각을 상실시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 네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는데 요거는 꿀벌은 막 어느 정도까지 멀리 해도 이제 좀 찾아올 수 있는지가 얘네도 뭐 또 여러 가지가 많던데 엄청나게 멀면 못 올 것 같아요 못 올 것 같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꿀벌 같은 경우는 이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다른 집단에서는 안 받아줘요 막 그래서 아무데서나 가서 껴서 뭐 이렇게 뭐 잘 지내고 이런 애들은 아니에요 아 뭐 이렇게 뭐 공격받고 이래요 냄새가 있고 네 그래가지고 아마 멀리 가면은 못 돌아올 뿐더러 비슷한 애들 따라가더라도 적응을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꿀벌 같은 경우는 얘네가 그 비행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가 멀어지면은 그 에너지를 다 쓰고 결국 그냥 죽어버려 오 네 그래서 지금 꿀벌이 줄어드는 이유가 그 얘네들이 에너지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나갔다가 못 돌아오고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얘네들은 너무 멀리 갔다 놓으면은 대부분 이제 못 찾아요 못 찾죠 못 찾고 탈진해서 죽을 가능성이 높죠 애초에 이렇게 저 움직임 자체가 그쵸 그 오래 밥을 안 먹으면 좀 유지하기가 힘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애들이 또 약간 통통하잖아요 무거워 무거워 약간 버거 하면서 날아 왜 이렇게 그치긴 하는데 잠자리들도 약간 느낌이 좋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오래 쉰단 말이야 예 꿀벌은 진짜 애들이 뭐 에너지를 많이 써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쓰입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하나 찾았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 콜에 눌버린 아 머블 머리 침창민님이 울버린 흉내를 냈다고 다음번 음스를 울버린과 아담한티움 이런걸로 비워달라라는 DM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영상을 좀 봤고 재밌었어요. 뭔가 어필하려는 저 모습. 침창민님이 연기가 된다. 이거 전극 아닙니까? 전극 거의? 아니 귀한84님도 연기를 잘하시더라고. 아 잘하죠. 귀한84님도 관심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이게 사실 카메라가 있고 또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안나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저는 그냥 현실도 똑같잖아요 말하는게.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살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광 이야기를 하는건데 카메라가 이렇게 막 돌고 있고 제가 똑같이 평소에 삶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역할을 주어져. 그러면 저는 저는 사실 연기 못하거든요. 아 저도 그래요. 응. 근데 되게 잘하시던데? 억지로 한 거예요. 응. 와 그래갖고 전 놀랬어요. 응.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울버린이랑 아담한 튜민 이야기를 하는거는 너무 의외성이 없고 저는 좀 요런쪽으로 방향을 받았습니다. 울버린. 코리안 울버린. 실제로 조금 울버린 느낌이 좀 나잖아요. 아. 네. 울버린. 그래가지고. 편건. 편건. 어. 이게 울버린과 침창민님이 좀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합성된 이미지도 예전에서 봤는데 어. 진짜 이질감이 없더라. 휴짹맨님하고. 실제로 진짜 좀 닮았어요. 네. 그리고 침창민님도 키가 크시잖아요. 네. 휴짹맨도 키가 꽤 크거든요. 작아 보이지만. 네. 응. 그러니까 얼굴이 좀 작은데 키가 크니까 키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커. 어. 굉장히 비슷한데 이거 저 닮았다고 하는 이미지도 있더라고. 이게 저 닮았대. 아. 광기? 진짜 광기? 광기. 진짜 광기. 그러니까. 아. 응. 저 닮았다고 하는 것도 이런 눈빛. 네. 어.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안광을 말하는 거죠. 안광.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양파쿵이야. 이것도 안광. 안광. 눈에 관련된 게 맞는. 응. 그러니까요. 심지어 여동생도 등장을 했어요. 아. 여동생. 너무 예쁜 분한테 그런 것 같아서 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 느낌. 느낌이 있다. 네. 세연님이시죠. 세연님. 네. 아.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래서 닮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지막 음수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닮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닮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닮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단 영상을 한 편 준비했습니다. 뭐죠? 왜? 아. 진짜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계속 그 아이브라는 아이돌 그룹에 리지양 닮았다고요. 잘 모르겠으면 말하지 마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진짜 온 거를요? 네. 한 번만 딱 진짜로. 그 사람이 저한테 보낸 거를 제가 증명을 하라는 거죠? 네. 한 번만요. 그냥 한 번만. 아. 알겠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증명이 가능한 게 너무 많네요. 아니면 사진을 묻은 거잖아요. 나 사진을 봤거든요. 검색해서 봤었어. 근데 옛날 채팅이랑 지금 채팅이랑 비슷한 채팅들이 올라와. 아. 닮았네. 닮았대. 닮았대. 약간 있어. 약간 있어. 닮았대, 사람들이. 닮았대. 난 모르겠는데. 왜 뻑퀴를 해요? 안 닮으면 안 닮은 거지? 뻑퀴었어요? 사람들이 뻑퀴었요. 격하다. 격해. 아, 통천이 웃음소리 너무 재밌어. 아, 뭔지 알고. 누가 보냈다고요? 잠깐만요. 아, 빵집에서 왜 이런 걸 보네요? 빵을 얼마나 샀어요? 빵을 좀 많이 사기로 했죠. 아 쓰기가 풀리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분이 왼쪽이 아라가키 유이님 오른쪽이 아이브의 리즈님인데 리즈님은 꽤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아라가키 유이님은 별로 아라가키 유이님은 느낌 없어요 느낌으로 설명하기는 애매한 이러니까 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희는 느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느낌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촌님 팬아트가 있어요 이걸 그려주셨어요 통촌님 팬아트로 이거는 조금 너무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안 닮았잖아요 닮았는데? 하나도 안 닮았어 이게 팬아트로는 닮은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연예인분들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럼 과연 닮았다는 걸 어디까지 과학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닮았다고 느끼는 것도 과학입니다 과학입니다 신기하죠? 어떤 어떤 눈 부분을 보고 좀 닮아서 그런 건가?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디를 보고? 다 과학이래요 호민이 형 닮은 꼴도 있나요? 아뇨 호민이 형은 없어요 호민이 형 닮은 꼴도 좀 있나요? 호민이 형님 너무 많아서 호민이 형은 안 닮은 꼴 찾는 게 어려워요 진짜 그 형 한 30개 있어요 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보세요 아주 대학교 연구팀에서 사람의 얼굴이 닮았다라는 표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닮았다 근데 우리가 보통 닮았다라고 하는 거는 뇌피셜이잖아요 다 그렇죠 이분도 사실 닮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리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안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닮았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7년 동안 쌍둥이를 둔 553명의 가족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어떻게 닮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부모를 닮아갈지까지 예측을 합니다 실제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닮아갈지 얼굴에 뼈와 살을 다양한 각도와 크기와 비율로 비교를 했어요 2도 있네요 어 네네네 2도 있죠 근데 결국은 뭐 이게 단단한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통계를 통계를 통해서 대상자 간 일치도를 일치를 확인합니다 일치를 뼈와 살의 각도 크기 비율을 비교를 해서 대상자 간 통계로 일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유전적인 연관성을 예측을 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후천적인 요인보다 유전적인 요인이 확실히 크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부부는 닮는다 부부는 닮는다 그렇죠 사실 그 가설도 있어요 근데 이 연구에 따르면 후천적인 요인보다는 유전적인 요인이 훨씬 큰 거야 실제로 후천적으로 부부라서 닮았다기보다는 만약에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다면 엄밀히 말하면 부부가 점점 닮아간 게 아니라 닮은 사람들끼리 호감이 생겨서 부부가 됐다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100%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닮은 사람을 찾는 게 내 앞으로 인생 경로에서 좀 더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닮은 사람을 찾았고 닮은 사람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조직 뼈 단단한 조직 그 다음에 연조직 살 이 둘이 전부 닮는대요 뼈 살이다 네 되게 재밌죠 근데 뼈는 물려받아요 그리고 살은 가족끼리 거의 동일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똑같이 닮는다 그래서 뼈는 유전 그리고 살은 가족끼리 동일한 식습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리통통한 가족들 있잖아요 실제로 식습관이 동일하니까 다 보리통통한 거야 그러면 뼈까지는 받았는데 다른 데서 헤어져서 살았다면 다른 형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뼈를 닮았어 근데 멀리 이민을 갔어요 식습관이 완전 갈렸어요 그러면 꽤나 다른 체형이 되기도 해요 근데 키는 비슷해 뼈가 비슷해서 뼈가 프레임은 그쵸 근데 정말로 광대가 좀 나왔다? 그것도 이제 뼈 때문에 나올 텐데 광대랑 볼 예를 들어서 볼살 뭐 이런 거 턱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식습관이 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거고 그리고 재밌는 게 기도와 머리의 자세도 닮는대요 예를 들어서 약간 나는 약간 거북목이야 뭐 이런 자세들 있고 그 다음에 기도 기도가 닮았다는 말은 호흡을 닮았다는 겁니다 호흡 즉 수면무호흡증도 유전이 돼요 그래서 닮았다면 호흡도 닮는다 그리고 재밌는 연구 결과가 또 크기 크기보다는 모양과 길이 비율을 더 담는다 유전적으로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비율은? 근데 비율이나 길이 이게 얼굴 크기는 다른데 길이는 똑같아 혹은 모양이 비슷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닮았다고 느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재밌는 게 치열이 맞물렸을 때 생기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웃을 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창민님 이렇게 치열이 맞물리니까 이런 얼굴을 나오고 저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얼굴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치열이 맞물렸을 때 생기는 면 때문인데 이거 보세요 비슷해 침창민님하고 통촌님 미소입니다 비슷해 비슷해 아름다운 미소가 유전이 돼요 되게 신기하죠 웃는 게 웃는 게 너무 비슷해 그래서 아주대 연구팀에서는 막연히 붕어빵이다 판박이다 이런 표현 대신에 얼굴 골격의 모양 수직적 길이와 비율 코의 모양 턱 끝 연조직 두께 교화평면 얼굴 피부 두께 이런 걸로 닮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사람은 유전적 행운하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미소는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얼굴이 예쁘다 이거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웃는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감사한 일 요거가 이제 마지막 음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 닮았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기나 뭐 이제 그 명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겠죠 이제 단단한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을 비교를 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그 아까 나온 그 어 이 두 분하고 비교해보면은 오른쪽은 사실 연조직이 좀 많이 닮은 것 같고요 아 연조직이요 연조직이 그러면 통천님하고 식 색깔이 좀 비쌀 수도 있겠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그 왼쪽은 경조직 연조직 뭐 어떻게 뭐 왼쪽은 둘 다 좀 곤란한가요? 되게 아름다우시네요 아름다운데 뭐 말씀해주세요 연조직이 닮았는지 경조직 안 닮으면 안 닮았다 뭐 말씀해주실 수 있잖아요 개인 감상이니까 이게 뭐 정답도 아니고 어 경조직으로 가겠습니다 아 뭐 가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안 닮았으면 안 닮았다 경조직이 닮았으면 닮았다 연조직이 닮았다 뭐 이렇게 뭐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헷갈리긴 하네요 기본적으로 어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안 아끼시더니 오늘 처음 아끼는 걸 보나요? 아 아닙니다 아 근데 진짜 이제 제임스웹 이제 얼마 어 괜찮아 괜찮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오래 안 걸립니다 제임스웹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한 거 아니세요? 저거 1시 17분인데? 제임스웹 해야돼 아 그래요? 응 조금 방지를 바꾸시죠 응 종료 종료라고 써요 종료 라면 끓일게요 아 근데 제임스웹 제가 진짜 압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아 제임스웹 진짜 풀 버전은 아니고 정말 핵심만 근데 근데 풀 버전으로 다음 시간에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냥 넘어가기엔 좀 아까 아까운 주제라 아 근데 풀 버전 급이에요 아 그러니까 말만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사실 덜어낸 건 없다 그죠? 음 말씀만 근데 심창민이 힘들어하시니까 어 제가 이제 조금은 풀 버전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드려야 어 조금 더 마음도 풀리고 덜어낸 건 있어요 없어요 원래 그냥 아 말미에 조금 덜어냈어요 말미에 말미에 그러니까 말미에 덜어낸 걸 더 붙여서 풀 버전으로 아 근데 그거는 이 시간에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다음번은 또 다음번에 제임스웹이 응 또 수많은 결과들을 또 갖고 올 거예요 음 그때는 이제 말미에 붙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 가능하죠 어 가시죠 가시죠 네 아니 저는 좋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지금 이 사진이 침창맨님 카페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어 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오른쪽이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고 네 왼쪽이 제임스웹이죠 어 이제 어 잘 사귀던 오른쪽에 연인을 버리고 어 왼쪽에 있는 여성에게 이제 눈빛을 보는 나쁜 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제임스웹으로 갈아타고 있다 아 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너무하네 네 일단은 우주 망원경입니다 제임스웹이 네 우주 망원경이 무엇인가 그 역할은 우주를 찍는 거죠 어 근데 망원경이 우주를 찍으나 우주 망원경이라는 거는 우주를 찍는 이 망원경을 우주에 놨다는 겁니다 어 예 그래서 가장 유명한 친구가 허블 우주 망원경이에요 음 그 허블이 그 허블이죠 에드윈 허블입니다 예 그 빅뱅의 증거로 예 증거를 내놔서 빅뱅 이론을 우리에게 친숙하게 만들어진 허블 에드윈 허블 아 근데 저도 지금 목이 많이 갔어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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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이만이나 싶어서 진짜 힘드시면 아 저는 안 힘들어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진짜 안 길어요 제가 볼 때는 길어야 하는 시간 오늘 몇 시간 안 했었는지 보자 오늘요? 오늘 몇 시간 안 했었는지 안 했었지? 태윤씨가 알 것 같은데? 하하하 몇 시간 안 했죠? 몇 시간 안 했어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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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물을 좀 드시면 컵을 좀 드릴게요 여기 물 가득 넣어놨어요 아 아 또 선생님 그거 저거 저거 선물로 가꾸셔가지고 어? 저거 공개? 공개 공개 끝나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급하니까 흐름이 끊기니까 좋습니다 용각선이 필요한 상태면 용각선이 필요한 상태면 용각선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 오늘 아니면 안 된다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약간 선두 같은 개념입니다 용각선이 제가 그 딱 직전에 목에다가 투입을 해요 네 그러면은 효과가 꽤 괜찮아요 흠 아 아 제 말은 용각선의 힘을 왜 빌리냐 인사 시간도 없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아 네 가장 유명한 우주 망원경이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아 네 일단 우주로 나가면 장점이 구름이 없어 아 작광도 없어 그치 그러니까 지구에서 찍는 것보다 훨씬 고품질의 천체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글링 했을 때 나오는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수많은 우주 사진은 대부분 바로 이 친구가 찍은 겁니다 아 허블이 네 다 이사 찍었고 그래서 이제 에드윈 허블의 이름을 딴 허블 우주 망원경이고 실제로 케플러 우주 망원경 허셜 우주 망원경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올라간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이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 망원경이 됐죠 어 채팅창에 지금 질문이 하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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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 어떻게 찍었냐고 허블 아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이미지예요 일러스트 실제 사진 아니에요 예예예 그래픽이죠 예 그래픽입니다 그래픽 네 이건 못 찍죠 못 찍죠 훨씬 이거보다는 막 좀 지저분할까요 훨씬 지저분하죠 네 훨씬 지저분하죠 네 생긴건 좀 약간 치구계에 닮았네 응 예쁘잖아요 예뻐 이게 고속버스 한 두 대만 합니다 크기가 꽤 커요 그렇게 크진 않네요 모든 위성들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아 왜냐면은 그중에서는 큰 편이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 정도면은 꽤 큰 편이죠 고속버스 두 대가 한 개예요 진짜 네 전에 말했던 그 위성들이 많이 요만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케플러 우주망환경 허블 우주망환경 허셜 우주망환경 제임스의 우주망환경 이런게 있는데 제임스 웹은 사람 이름인가 아 호셜 케플러 네 허블 다 사람 이름이잖아요 네 바로 이분의 이름입니다 나사의 제 2대 국장 제임스 에드윈 웹 아 아 아 뭐 좀 그 연기자식 같네요 약간 좀 배우 느낌이 좀 나 네 배우상이세요 네 배우상이세요 네 이분도 에드윈이에요 에드윈 허블 제임스 에드윈 웹 네 어 제임스 웹 이분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그 영화 중에 히든 피규어스 보셨어요? 안 봤어요 보세요 진짜 감동이에요 거기 주인공이세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거기 그 소영님 있잖아 소영이 네 소영이 히든 피규어스 보시면은 여러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네 또 차별 인종차별 성별차별 여러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되게 여러 멋진 생각들이 또 들어요 네 나중에 보시면 좋은데 이 영화 히든 피규어스에서 케빈 코스트너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네 근데 케빈 코스트너의 역할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그 가상의 인물이 실력만 있으면 인종이나 성별이나 다 신경 쓰지 않는 혁신적인 인물 네 바로 제임스 웹 플러스 여러 지도자들을 합쳐서 만든 가상의 캐릭터라는 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실력을 중시하던 분이셨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최초 기획이 1996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25년 만에 마무리 됐어요 아 네 화장실 때려 부수는 사람 맞아요 네 케빈 코스트너 네 네 그래서 1996년에서 25년 만에 마무리가 된 프로젝트고 원래 2007년에 올라가려고 했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2011년까지 뭐 2011년에는 취소 직전까지 가요 아 그러다가 결국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돼서 발사가 됐고 총 예산이 11조 원이 넘죠 아 네 근데 이분은 과학자가 아닙니다 과학자가 아닌데 나사 2대 국장이고 행정가에요 행정가 아 아 그 닉퓨리 같은 아니 그쵸 닉퓨리 같은 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허블 허블 호셜 뭐 다 뭐 전부 다 과학자 이름이잖아요 캐플러도 과학자고 요하나스 캐플러 과학자가 아닌데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니 그 위대한 망원경에 과학자 이름이 아니라 행정가 이름을 붙이면 어떡하냐 이분 잘못했다 라고 우려를 좀 했는데 나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유지가 됐어요 되게 그 조직 내에서 되게 그 그 존경을 많이 받는 인물인가 봐요 그쵸 그러니까 뭐 조직 내에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을 비롯해서 꽤 많은 우주 미션들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 뭐 이렇게 수환이 좋았나 보다 그쵸 수환이 이걸 계속 해나갈 수 있게 기여한 행정가에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엎어지면 뭐 끝이에요 과학이고 보고 네 근데 이분이 그걸 끝까지 갈 수 있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다 네 좋네요 이거를 정말 잘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죠 어 칼세이건 칼세이건 네 우리 칼형 칼세이건 네 이분은 돈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읽을 줄 아는 전략가였어요 아 그래서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구요? 음 글쎄요 뭐 본 적 없는데요 이게 1990년에 보이저 1호가 64억 킬로미터 밖에서 찍은 지구사진이에요 아 네 이게 창백한 푸른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소영이 어과동에 오 나와서 어 저는 되게 익숙한 이름이에요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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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는 못했는데 그쵸 그래서 그 어과동에서 같이 그날 잡 그 해 그 달의 잡지에서는 부록으로 창백한 푸른점이라는 핸드크림을 맞아요 맞아요 향수 조합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만든 핸드크림을 낮췄어요 어? 제가 선물 드렸죠? 어? 제가 드렸어 그거 아 그래 나는 어과동에서 진짜로 어과동에서 내가 받아서 줬어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우리 어과동 보는데? 어과동 아 그래서 두 개 있었어 집에 아 두 개야 두 개 아 그래서 왜 두 개 있지 했지 아 아 죄송해요 두 개 까먹었네 그게 vrp용으로다가 나왔는데 아 어 이게 너무너무너무 좋은 것들이라서 아 향이 좋아요 제가 또 이게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잖아요 어 네 그래갖고 이제 우리 호민 형님도 어 맞아 이렇게 조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핸드크림 네 이 창백한 푸른점 크림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창백한 푸른점은 핸드크림이에요 아 근데 그 이름에 핸드크림이 나온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아 아 그리고 간달프 더블렉 님이 20개 구독 선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아줌마끼리 만다만다고 아 저거네 요거 요거 얘네 창백한 푸른 크림 창백한 푸른 나는 핸드크림이지 창백한 푸른점은 그래갖고 냄새가 좋아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응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 쪽을 찍자고 한 거예요 응 나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 탐사선인데 아 태양빛이 너무 세가지고 카메라가 고장날 수 있다 아 되게 재밌는 게 사실 보이저에 카메라도 안 들어갈 뻔했어 아 굳이 카메라를 왜 싣냐 위에서는 그거 싫어서 어디다 쓰냐 아 라는 평이었어요 네 근데 칼세이건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납세자들한테 사진 한 장 안 보여주고서 세금으로 이런 걸 하는 게 말이 되냐 응 우리 납세자들은 최소한 우리 탐사선이 뭘 촬영했는지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 아 그래서 결국 카메라가 보이저에 탑재가 됩니다 아 아 그러니까 칼세이건은 기본적으로 대중한테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칼세이건이 지구 쪽으로 카메라 돌려서 리스크를 짊어지고 지구를 한번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 뭐 64,5km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없다 이거 한번 찍자 계속 주장을 하니까 결국은 칼세이건의 말을 듣고 위에서 움직인 거죠 에이 그래 한번 찍어봐 근데 저 사진이 찍힌 거야 세상에서 제일 멀리서 찍은 셀카 아 그럴 수 있죠 칼세이건을 찍은 거잖아 그러니까 칼세이건이 정말 멀리서 찍은 셀카죠 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 사진만 딱 보면 감동이 없어 그냥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불량 화소야 그냥 확실이네 확실 아 확실거버리네 어 근데 칼세이건이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냥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불량 화소 같죠 지구에요 네 멋이 없잖아 칼세이건이 이 사진을 딱 놓고 우리의 고향인 저 점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영웅과 겁쟁이 왕과 농부 선생님 부패한 정치가 인기 연예인 지도자 모든 성인과 죄인들 침착맨 호민형님 풍형님 승우아빠님 포카형님 성회형님 애군민수님 차돌짬뽕님 당군님 등 고작 저 먼지만한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존재한다 아 그랬더니 왜 msg를 타요 하하하하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지구는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의 너무도 작은 무대다 아 아 우리가 우주 속에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 때문에 네 너무 많은 싸움과 증오가 존재한다 네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 아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해야 하며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창백한 푸른 점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 아 아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을 놓고 이렇게 썰을 푸니까 와 큰일은 문과가요 네 큰일은 칼색은 이과입니다 문과적 역량 문과적 역량 문과적 역량 너무 일맥쌍통해요 우리는 서로서로 겸손하고 보살피고 아껴주고 응원하면서 살아야지 아 이 코딱지만한 픽셀 위에서 살면서 뭘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누구를 끌어내리고 때리고 합니까 음 누가 내려오면 픽셀에 사는 동료로서 어 올라가 불량화속끼리 여기까지 내려오지마 그 정도면 됐어 누가 잘못을 하면 잘못했지 앞으로 그러지마 더 잘해라 이렇게 가야되요 그럼 만약에 나 모니터를 샀어요 응 불량화소가 한 100개가 나왔어요 아 저 이 픽셀 안에 저 저 조그만한 픽셀 안에 있는 불량화소들 100개가 무슨 의미냐 어 그냥 쓰자 그냥 쓰자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근데 이거는 또 쉽지 않죠 왜냐면은 음 창백한 그래봤자 창백한 불량화소인데 근데 이 디스플레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의 관측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아 이거는 못참죠 그러니까 이건 이야기해야죠 업체에게 어 기준이 있다 불량화소를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지금 저의 관측정밀도가 너무 떨어졌다 아 이것은 어느정도 보상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네 좀 교체를 해 주십시오 업체에게 다음부터 그러지마 그러지마 다음부터 그러지마 네 다시 제임스 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임스 우주 망원경이 언제 발사했느냐 바로 작년 작년 12월 25일에 발사했습니다 아 네 이때 이제 mbc로도 나갔었고 이제 유튜브로 안될과학과 과천과학관이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부생일 때도 교과서에 실려있던게 바로 제임스 앱 우주 망원경이에요 네 네 근데 발사 당시에 제가 이제 생중계를 해요 아 너무 감동인거죠 응응응응응 교과서에만 보던거를 내가 직접 중계를 하다니 응응 캬 이것은 감개무량 네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네 그리고 발사 굉장히 많이 연기가 됐는데 개발이 지원된것도 있고 코로나19 사태도 있었고 예 계속 연기가 됐어요 왜냐면은 정말 조금의 문제도 있으면 안돼요 네 네 허블 우주 망원경도 처음에 올라갔을 때 딱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뿌예. 깜짝 놀랐죠. 뭐야 이거.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 갑자기 사진이 뿌예. 고장났나 이거. 보니까 광학장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 반사경의 구면수차가 원인이었는데 구면수차가 원인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정확하게 한 점에 안 모여.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뿌연 거야. 이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오차가 엄청난 오차도 아니에요. 머리카락 두께의 50분의 1 정도의 오차가 있었어요. 근데 고작 머리카락 두께의 50분의 1 오차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거야.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처음에는 뿌연 이미지를 역으로 이미지 처리를 해서 원래대로 복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모자이크를 지우거나 손상된 이미지를 복구하는 것처럼. 예상해서. 예상해서. 이만큼 틀어졌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제대로 됐다면. 그렇죠. 틀어진 만큼을 역으로 다 환산해서. 그래서 그 시기에 디지털로 이미지를 복구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것 때문에. 네. 근데 그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주완복선을 보내서 수리를 합니다. 아. 수리를 해서 결국은 고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얻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최근에도 메인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또 수리를 했어. 결국 크고 작은 수리를 계속합니다. 어떻게 가가지고 또 도착해가지고 했대요? 계속 올라가서 고치고 교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주선 그 우주선 노틸러스 복장 같이 하가지고 둥실둥실 해가지고. 오오오. 그쵸. 이렇게 이렇게. 네. 나사. 나사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관했다가 둥둥 안 떠다니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실제로 우주로 나가가지고 진짜로 뭐 이것도 떼어서 붙여보고 뭐 이것도 교체하고. 혹은 이제 뭐 지상에서도 접속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오류를 고치기도 하고. 그게 더 신기한데. 그렇게 해서 당초 설계 수명이 15년이었어요. 아. 근데 30년이 넘게 쓰고 있다. 네. 대단한 거죠. 네.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어떤 뭐 동물이 있어. 네. 얘 수명이 30년이야. 네. 근데 60년을 살아. 네. 엄청난 일이죠. 대단하죠. 네. 정말 정말 고생고생하면서 허블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냈어요. 네. 그런데 제임스웹이 이게 안 돼요. 제임스웹은 이게 안 돼. 못 고쳐. 아. 왜요?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 집 컴퓨터 고장 났어요. 네. 그러면은 근처에서 뭐 대리점에서 뭐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수리해 줄 수 있죠. 네. 근데 컴퓨터를 샀어. 그 다음에 저기 히말라야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기사님 오실 수 있습니까? 저 힘들죠 아무래도. 못 와요. 굉장히 힘들죠. 혹은 컴퓨터를 사서 저희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갔어. 기사님 못 와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AS 불가 지역으로 갑니다. 제임스웹은. 안 되겠는데 커피라도 좀 드리면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왜냐하면은 그 그래서 완벽한 우주선을 띄우지 않으면 이 미션은 그냥 나가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작년에만 더 세 번을 연기했고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은 언제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 에이 또 연기할 거잖아 이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은 언제 이전에는 아마 발사가 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발표해요. 아 그렇게 차라리요. 5월 5일에 발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5월 6일 이전까지는 발사가 안 될 겁니다. 이제는 반대로 말하는 거야. 하도 연기라니까. 그런데 결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왔죠. 21년 12월 25일 결국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갔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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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2. L2 포인트. 라그랑주점이라는 중용 평영점인데. 라그랑주. 네 이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있잖아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4배예요. 4배. 150만 킬로미터. 지구 좀 꺼내주면 안 돼요? 지구가 이제 중력. 지금 이게 시공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력. 태양이 움푸파였죠. 네. 지구도 움푸파였죠. 그런데 이 L1, L2, L3, L4, L5도 푹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놓으면은 얘네들이 잘 안 움직여. 그런데 특히나 이 L2 포인트는 웅덩이 아니고 약간 분지. 언덕 같은 거. 이 언덕 위에 올려놓으면 잘 안 움직이네. 네. 그래서 이 중력 평영점에 올려놓으면 얘네들이 마치 우주공간에 못이 박힌 것처럼 있으니까 좀 관측하기가 쉽겠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죠? 네. 복습. 복습. 좀 비슷한 내용이죠? 네. 복습. 복습. 왜냐하면 들어보면 친숙하지? 이래가지고. 이거를 다 기억을 하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고정이 돼 있고 점 다섯 개 중에 L2를 갖고요. 네. 그래서 한 달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분들은 지금 복습하니까. 좋은 거예요? 복습하면. 다 기억을 못하세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학이라는 게 한 번 듣고 지나가면 안 돼. 계속해야 돼요. 뭐든지 다 계속. 또 들으면 또 재밌고. 또 들으면 또 재밌고. 아 그럼요. 어. 익숙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네. 늘 새로운 게 과학이다. 그렇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도착을 했고요. 저 포인트. 어. 우리 김영만 선생님. 우리나라의 김영만 선생님처럼 나사의 종이접기 장인이랑 협업을 해서 우주기술 허용을 많이 했는데. 코딱지들. 네. 그 최대한 우주에서는 작게 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버트 랭이라는 분께서 6살부터 종이접기를 시작하셨고 물리학자이자 공학도이자 특허도 50개를 보유하고 계시고 이분입니다. 네. 이분이 에어백 있잖아요. 에어백도 로버트 랭님께서 이론을 접목을 하셨어요. 에어백. 에어백이 정말 작게 접혀서 핸들에 있다가 튀어나오잖아요. 네. 이걸 여기에 곤충 다리를 종이로 접는 방법을 접목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종이접기를 잘하고 실제로 나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협업을 했습니다. 와. 이게 참 신기하다. 그냥 예술의 영역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기능적으로 한다는 게 접목이 된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거대한 접이식 렌즈, 태양 전지판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데 로버트 랭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실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피아노를 치네요? 네. 오르간을 치는 사람입니다. 와. 이게 아마 종이 한 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이 종이 접기라는 거는 칼, 가위, 풀을 쓰면 안 돼요. 네. 대단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저거를. 보시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그 옛날에 그 있잖아요. 조각가가. 안에 있는 걸 꺼내기만 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고. 이분의 작품 중에 또 유명한 게. 뻑뚱이시계. 미쳤다. 제가 알기로 이것도 한 장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접혔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한 장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그 아내가 뻑뚱이시계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직접 접어주겠다 해서 종이로다가 뻑뚱이시계를 접은 거야.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안 잘랐다면은. 이게 너무 신기한데. 이거 뒤로 해서 어떻게 했나. 이게 비늘 같은 것까지 다 접어요. 뭐 용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게 미리 노가다로 세팅을 해서 비늘을 만들어놓고 막 뒤로 접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를 자르진 않았는데 종이 여러 장을 썼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 종이 이 종이 끼었겠지 이렇게. 그런 거는 되잖아. 한 장은 아니잖아. 또. 이거는 근데 여러 장일 것 같긴 하다. 근데 한 장으로 이걸 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한 장이라고요? 한 장이라고 하네요? 종이 접기가 보통 한 장으로 종이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여러 장이면 또 붙여야 되잖아. 여러 장이면 또 종목이 또 다른 게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한 장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거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접은 적이 없어요.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 이분이 한 것들이 다양해요. 어. 이렇게. 신기해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곤충들 봐봐 이거. 카메라 어떻게 했어? 와. 다 접어 다 접어. 저거는 그 허블에. 그러니까 허블에다가 이렇게 달아도 됐겠네. 너무 잘 접죠? 이거 전 이게 예술이에요 이거. 아 그러니까. 곤충도 기가. 이 몸이 절지를 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한 장이 아니네도 있다. 이 한 장 아닐 수도 있겠다.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아무튼 뭐 한 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종이 접기를 정말 잘하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임스 웹도 잘 접어서 올라갔어요. 이런 종이 접기 기술을 써서. 어쨌든 파도는 약간 허접해 보인다는 불경한 말을 많이. 아니 우리 랭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선생님이 하신 거를. 그럼 안 돼요. 건방지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지고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로 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하나잖아요. 종이 하나로. 다필요 코끼리가 되게 이쁘게 나와서 그래. 잘 뽑혔어 코끼리가. 그래가지고. 다른 게 잘 뽑혔어. 주변에. 진짜 종이 접기 잘하시는 분들 신경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어쨌거나 잘. 제임스 웹도 이런 종이접 기술이 잘 적용이 됐고. 아주 미세한 도르래나 모터를 이용해서 접힌 부분을 차근차근 펴서 성공적으로 전개가 완료됐고. 배처럼 생긴 모양이죠. 이것도 접은 것 같아. 네. 직접 접은 것보다.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종이접기. 실제로 정말 잘 접혀서 갔어요. 우주로. 그런데 얘가 지금 테니스장 정도 크기의 아래쪽에 이 차광막이 있어요. 이게 다섯 장인데 이게 이걸로 다 우주 극한 환경을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외선 우주 망원경들 수명이 짧은 이유가 망원경을 차갑게 하는 냉각재가 금방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은 태양으로부터 그래서 멀리 가요. 되게 멀리 가고 배 아랫부분에 있는 이 다섯 겹의 차광막, 방패가 태양빛을 맞기 때문에 수명이 그래도 5년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에서는 태양을 받고 안 받고 온도 차이가 극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뜨거움을 차가움을 왔다 갔다 하면 손상될 수 있어요. 장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구 뒤편에서 원을 돌면서 태양을 지구 그림자에 딱 가리진 않아요. 그렇게 해줘야지 이제 장비 손상이 조금 줄어들 거다. 돌면서 이게 딱. 그러니까 딱 L2포인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L2포인트를 유지한다. 그리고 돌면서 유지하는 게 정확하게 딱 유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한 면도 있고.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이런 이점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를 잘 잡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세를 잡아주려면 연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수명을 설정을 한 거고요. 고장만 안 난다. 터블은 지금 고장이 안 나서 수명의 두 회를 쓰고 있잖아요. 30년을. 그런데 제임스웹은 고장이 안 나도 연료가 줄어들어서 더 이상 저 위치에 유지가 안 되면 점점 밀려날 거고 고장이 안 나도 오랫동안 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유조차를 좀. 공중급여를 좀. 보낸다? 그게 너무너무 멀리까지 보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임스웹이랑 도킹하는 가능성도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렵죠. 도킹에도 연료를 그렇게 주입한다는 기능을 넣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고요. 저걸 새로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기름을 넣어주는 게 에너지원을 넣어주는 게 좀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를 들어서 제임스웹 크기가 있으니까 스페이스X에서 제임스웹보다 더 큰 거를 이렇게 실을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가능해요. 제임스웹 위치로 가서 제임스웹을 넣어서 지구로 귀환. 그다음에 다시 수리를 하고 연료를 급여하고 다시 써. 탄수중립. 이것도 돈은 많이 들겠죠. 어쨌거나. 워낙 머니까. 워낙 머니까. 갔다 오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쓰기가 어려울 거고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의 후배들도 계속 후발주자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언젠간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의 후발주자 차세대 우주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적외선 카메라, 분광기, 센서 이런 전원도 다 넣어봤고 냉각도 잘 되는지 확인을 했고 18개의 거울을 세밀하게 정렬하는 작업도 4월 말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곰자리 쪽 항성을 테스트 이미지로 촬영하면서 10억분의 1미터 수준으로 조정을 잘했어요. 미세 조정. 그러면 제임스웹 우주망원은 과연 뭘 하느냐. 우주에서는 거리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제 와? 그럼 10분 남았어? 사실은 거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걸리는지. 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근데 이걸 시간으로 말해. 너 어디야? 5분 남았어? 거리를 물어보는 걸 시간으로 말해. 우주에서는 이게 되게 보편적이에요. 내섭도로 5분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같이 넓은 공간은 시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더 멀리 볼수록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봅니다. 적외선 같은 경우에 파장이 길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고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더 과거를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별이나 은하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계 생명체 탐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기대가 나는 건데 이분이 이제 빌 넬슨 나사 국장입니다. 이분은 제임스웹을 우주가 시작하는 시점으로 우리를 데려갈 타임머신이다. 제일 좋아하는 우주선인가 봐요. 홈비아원가요? 이거는 그거죠. 우주항복선. 디스커버리오 같아요. 모양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 이분이 새로운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고 과학자들이 미래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발견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분도. 좀 수집가신데 좀 한정판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초판. 초판 피규어. 이분도 뭐 경로가 좀 복잡하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 피규어 막 3억짜리야. 초판 딱. 근데 저런 거 갖고 싶다. 나왔을 때는 한 1500만 원에 나왔던 완전 똑같은 기능완은. 저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똑같아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보관을 못해서. 입 너무 아름답고 동물도 너무 귀여운 걸 아는데. 혹시나 또 괜히 갖고 있는데. 감탄해. 관리가 안 되는. 저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감탄하는데. 내가 낳았을 때 관리가 안 되고. 저게 그냥 나중에는. 나중에 쓰레기같이 돼요. 진짜.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관리를 해주고 이쁘게 진열을 해야 감흥이 계속 있는 건데. 그게 안 돼. 저는 근데 되게 잘 아끼는 편입니다. 뭐든지. 아껴 쓰고 좀 잘 아끼는 편이에요. 보관도 잘해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하시면 좋죠. 저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 이런 것도 갖고 있어요. 차를누리오랑 다른 게 뭐냐. 차를누리오는 이제 부서졌을 때 쾌감. 어쨌거나 이제 복습이 끝났다. 첫 번째 이미지가 공개될 시간입니다. 네. 근데. 근데. 첫 번째 이미지가 나오기 전에. 네. 티저 이미지가 먼저 나왔어요. 티저부터 갑니다. 티저 좋죠. 티저가 제일 재밌어요 사실. 네. 이게 티저 이미지예요. 종이접기 하기 전인가.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이런 이미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은 7월 6일 이 연구팀에서 7월 6일 인류 최대 관측기기로 촬영한 붉은색의 예고편 사진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이거는 공식 장비로 찍은 게 아니에요.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의 관측을 도와주는 정밀 가이드 센서 FGS라는 장비가 있어요. 이 가이드 센서로 8일 동안 여러 장을 찍었어요. 곁다리로 한 거예요? 곁다리로? 그냥 대충 찍은 거예요. 대충. 대충 그냥. 어. 그냥. 툭툭.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구형 휴대폰을 오래 썼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실 최신형 휴대폰으로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바꿨어. 그러니까 한 번 시범 삼아서 전면 카메라로 셀카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성능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하도 구린 핸드폰을 썼으니까 전면으로 딱 찍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쓴 휴대폰 후면으로 찍은 것도 훨씬 좋아. 그러면은 와 이게 아무렇게나 셀카를 찍었는데 이렇게 잘 나와. 심지어 그것도. 셀치도 안 하고 그냥. 셀카를 막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들고 다니다가 찰칵. 어? 셀카가 찍혔네? 어? 근데 너무 잘 나왔어. 평소 열심히 찍은 것보다 더 잘생기게 나왔네. 그렇죠. 디테일하게. 이 상황이 되니까. 와 이거는 그러면은 후면 카메라로 찍으면 미쳤다 이거. 음. 그런 기대감이 생긴 거죠 지금. 아 이거 이제 100% 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장비로 찍은 게 아니라 그냥 테스트하다가 한 번 찍어봤는데 기존의 허블 우주 망원경이 보여주던 우주의 모습을 넘어서는 훨씬 경이롭고 깊은 우주의 모습을 보여줬다. 음. 이것만 봐서는 별로 뭐가 경이로운지 모르시겠죠. 음. 그거를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정말 지금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전면 카메라로 이 정도야. 후면은. 하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난리 났네. 나사도 그걸 알아. 나사도 야씨 기대해봐 진짜. 아주 이를 악물었어요 나사도. 뒤졌다. 이번에 목숨 건다 우리가. 그래갖고 우주는 거리를 시간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볼수록 과거를 봅니다. 그래서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은 파장이 긴 적외선을 봐요. 이 말은 뭐다.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더 과거를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성능이 기가 막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가 이를 악물고 홍보를 합니다. 영화 트레일러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안될과학 채널에 있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라이센스가 나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든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 채널에 한글 자막을 달아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수익을 끄고. 네. 그래서 이 영상은 이 영상을 넣으면 아마 이 원본박물관에 올라갈 침착맨님 영상이 수익을 창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라서 올려주셔야 돼요. 잘라서 올려요? 네. 이 부분을 잘라서. 대신에 보고 싶으시면. 못 보잖아요. 근데 원본박물관에서 못 보시면 저희 채널에 오시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아. 민니. 민니. 네. 왜냐하면 저희 채널은. 근데 그 채널을 그 영상은 많이 보셔도 어차피 수익이 아예 안 나요. 아. 그러니까 그냥 보셔라. 저는 수익을 포기한다. 근데 침착맨님 채널의 원본박물관은 시간이 기니까 난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르고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한 번 보죠. 한 번. 아. 앞에서 했던 KBS 영상 이런 것도 걸릴려나? 괜찮겠죠? 그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한 컷 정도는 괜찮다고 알고 있어요. 시간이 뭐 1, 2분이니까. 네. 괜찮을까. 어쨌거나 보시죠. 정말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료사진을 보면. 한 단서한 We've crossed the solar system and sent ships to the stars. But we continue to search. We can't help it. A central element of the human future lies far beyond the Earth. If we crave some cosmic purpose, then let us find ourselves a worthy goal. 분리za.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가 생방송할 때 이거를 예고편을 썼는데 정말로 이게 첫 번째 사진 공개하기 직전에 나온 공식 홍보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레이션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 칼세이건의 음성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분 이분 이미 돌아가셨죠 칼세이건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해서 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칼세이건의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를 너무나 감명있게 봤기 때문에 칼세이건의 목소리를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팬분들이 정말 많아 전국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러면 어 궤도다 이것처럼 딱 듣자마자 알아요 칼세이건의 세상에 없는 걸 알지만 인공지능으로 학습해서 칼세이건의 목소리로 나오니까 영상의 도입부부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칼세이건이야 그리고 단어가 하나하나 정말 주옥같이 조합이 되어 있고요 이 영상을 딱 보고 나면 마치 우리가 이제 막 탐험을 떠나는 여행자처럼 착각하게 돼요 가슴을 흘립니다 너무 멋있어 제가 요 나왔던 그 문장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탐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멈출 수 없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존재 그것이 지구 너머 저 먼 곳에 있기 때문이죠 준비하라 우주를 보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살던 곳을 넘어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 시간 그 자체를 넘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 스스로 그 가치 있는 목표를 찾아 떠넙시다 크...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름답네요 저 정말 나중에 진짜 이런 영상을 우리나라 연구소가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이런 거 나레이션을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 아무튼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는데 찍은 아까 사진들 잠깐 잠깐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약간 그것들은 실제 제임스의 게 아니에요 그냥 우주사진 아직 공개가 안 됐죠 그럼 그 나온 거는 뭐예요? 허블이 찍은 거예요 허블이 찍었는데도 그렇게 멋있는데? 네 허블이 찍었는데 이렇게 멋있어요 약간 색깔이나 이런 거 다 만진 거잖아요 네 다 만진 거죠 만진 거 근데 제임스웹은 멋있는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이제 모두의 기대와 염원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진짜 여기서 만약에 어정쩡한 게 나오면 봉기가 일어나 이거 진짜 나사라고 해도 못 넘어가 여기까지 이미 해버렸어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진짜 정말 이거 나사 이거 이거 안 돼 그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저희도 생중계를 했어요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에 계신 손상모 박사님을 연결해서 실제로 이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연구팀하고 협업을 아주 밀접하게 하신 박사님이세요 직접 연결해서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느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있으면 당시 상황이 이런 또 글이 침투브 카페 올라왔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괴도님 제임스웹 나사 생방 때 잠깐 큰소리 치셨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괴도님 안녕하세요 괴도님 나사 생방 봤어요 밤늦게까지 진짜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전 졸면서 그냥 보고 있었다가 놀랬던 게 사람들이 왜 자꾸 손상모 박사님 인터뷰 끊냐고 뭐라고 했었던 건지 채팅을 안 봐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의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절대 말을 끊는 게 아니다 끝까지 들 겁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러면서 살짝 꾸짖을 갈 소리가 났었는데 실제로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가 이제 pc가 한대요 그래서 이게 줌으로도 손상모 박사님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 손상모 박사님 자료를 보면서 강연을 듣는 상황이었는데 강연 자료를 수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사가 실시간으로 사진들을 공개해요 이 수정된 사진이랑 과거의 허블 사진을 바로 실시간 비교를 하려고 저희가 ppt를 몰래 작업을 뒤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ppt를 교체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새로운 ppt를 보여줄 수 있는데 손상모 박사님이 ppt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pc가 한대기 때문에 이걸 끄고 usb에 있는 자료를 옮기고 다시 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상모 박사님의 강연을 일단 멈추고 원래 끊었어야 됐어요 끊고 우리끼리 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이에 usb에 있는 걸 옮기려는 계획이었어요 인터뷰가 애초에 조금밖에 할애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가는 동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손상모 박사님 강연이 이렇게 중단되니까 사람들이 왜 강연 끊냐 예의가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 근데 그렇게 이미 이야기가 돼 있었어요 그걸 좀 안내가 사람들이 인지를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중 교수님들께 안내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진행상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걸로 손상모 박사님하고도 이야기가 돼 있었던 거고 예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니까 왜 강연을 중간에 끊는지 아 방송에 안내를 안 했어요? 방송에서 안내를 하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셨구나 왜냐면 저희가 강연만 쭉 가는 게 아니라 강연도 하다가 인터뷰했다가 또 나사 쪽 중계를 봤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딱 강연 한 시간 이런 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 ppt를 교체하니까 잠깐 ppt를 내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또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손상모 박사님 지금 잠깐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끊었는데 왜 끊냐 강연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손상모 박사님 정말 좋은 분이고 저도 너무 강연 재밌게 듣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인류애를 갖고 좀 너그러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때 아 그래서 근데 멘탈이 좀 터지셨어요? 멘탈이 터졌다기보다 저는 조금 일부러 제가 좀 잠을 못 자서 여유가 없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유가 없으면 약간 너그러워지기가 힘들어 아 그러니까 멘탈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왜 강연 끊느냐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실 수 있다 아 근데 저도 그날 여유가 없어 잠을 못 자서 멘탈이 터졌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여유는 없지만 저는 지켜냅니다 아 지켜냈어요? 터지지 않았다? 왜냐면 상황을 봐서 저는 그때 분위기를 조금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멘탈이 터져서 바꾸려고 했다? 아니요 일부러 그래서 멘탈을 잡고 있었지만 부드럽게 이렇게 독려를 한 거죠 우리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근데 이제 막 뭐라고 하시는 거 자체가 우리들 다 그때 고생했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게 어쨌거나 여러분 창백한 푸른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손상무 박사님은 별명이 혹시 어?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이 밑에 밑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너무 크기가 작아서 잘랐는데 손상무 박사님은 손상 뭐? 손상무 케어 트리트먼트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케레시스 이거 손상무 박사님한테 이야기 안 했냐 이거 드립을 실제로 제가 쳤습니다 너무 무례한데요? 아니 무례하지 않게 쳤어요 아 무례하게 어떻게 안 쳐요? 질문 자체가 무례한데요 손상무 박사님께서는 어 대미지 관리는 좀 하시니까 대미지드 해요 대미지드 해요 어 근데 손상무 박사님이 너무 부드럽게 웃고 놈아갔어요 약간 태극권처럼 왜냐면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야 사실은 박사님 어 그니까 저의 그 드립이 슉 태극권처럼 흘러갔어요 음 그래갖고 뭐 괜찮았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첫 번째 사진으로 갑니다 7월 10일 드디어 나사에서 제임스 웹 최초 이미지를 공개하기로 약속한 그날 한국 시간으로 사전 공개 당일 아침에 첫 번째 사진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개를 해요 이때 공개된 사진이 지구로부터 46억 강련 떨어져 있는 스맥스 0723이라는 은하단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까지 숟가락을 얹은 대단한 일이죠 이겁니다 엄청나죠 소영이 미술시간에 그린 것 같기도 하고 검은색 크레파스 덮은 다음에 못으로 긁으면 근데 이게 대단해 보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오늘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앞으로 약 30분간 제가 왜 대단한지를 5개의 이미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공개됐는데 이걸 오늘 딱 들으시면 아 이제 어떤 부분이 좋은 부분이고 신기하고 대단한 건지 30분이 지나면 내일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죠 야 제임스웹 이미지 봤냐? 하아 몰라 만약에 몰라 잘 몰라 그럼 사진 보여줘야지 야!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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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맥스 0723이라는 은하단인데 태양 진량의 839조배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이거 보이세요? 스파이크? 스파이크? 네 뭐 6개의 스파이크라고도 하고 요거까지 쳐서 8개라고도 해요 저거 너무 CG 같은데요? 네 이거 뭐 같으세요? 어 이거요? 요기도 있고 어 요기도 있고 빛나는 거 요기도 있고 어 얘 뭐 같으세요? 별 맞아요 스파이크는 전부 항성이에요 전부 별입니다 그럼 요런 것들은 은하입니다 은하고 은하 별 같은 게 수천억 개가 들어있는 은하예요 그럼 요건 별은 하나잖아요 네 그죠? 단품이고 요건 세트잖아요 그렇죠 단품이 더 커 보이냐?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 있어서? 완전히 그럴 수 있죠 음 요런 별이 요기만 1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보세요 왜 이런 스파이크가 생기느냐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망원경의 구조인데 만약에 망원경이 거울이 이렇다 네 그러면 요렇게 보여요 아 근데 이렇게 육각형이다? 그럼 요렇게 보여요 아 그래서 요렇게 가면 제임스 앱 우주 망원경은 요런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6개 혹은 8개의 회절 스파이크가 나타납니다 이걸 회절 스파이크라고 하고요 회절 스파이크? 네 이게 빛이 들어오면서 부경이랑 부경 지지대에 가려지면서 회절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이런 스파이크가 나타나요 아 네 실제와 유사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네 요렇게 부경과 부경 지지대 때문에 요렇게 6개 혹은 8개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경 스파이크가 나타납니다 음 지금 굵게 나오네요 왼쪽보다 이게 일종의 시그니처 포즈 같은 거예요 별로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 다른 천체 사진은 이런 8개의 스파이크 회절 스파이크가 없어 근데 딱 사진을 보면 만약에 이런 애들이 딱 있어 이렇게 네 아 이거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거네 아 라는 워터 마크가 박혀있는 거죠 아 우리가 이것만 봐도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건지 아닌 건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이게 아 짝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포착된 가장 고해상도의 적외선 우주 사진이라고 해요 네 요게 네 그리고 이게 근적외선 카메라로 12시간 30분 동안 찍었어요 아 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촬영했고 서로 다른 파정의 영상을 합성했습니다 네 아주 멀리 초기 우주의 은하를 인류가 간직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 같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왕꿈틀이 어 천재다 천재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제일 눈에 띄어서 왕꿈틀이 와 맞췄어요? 어 와 귀여워서 했는데 왜냐면은 지금 보이는 이런 애들 네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꿈틀이가 중요했어요? 왕꿈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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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왕꿈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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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찌그러진 원모양으로 찌그러진 빗금 같은 애들 눈썹 같은 애들 손톱 같은 애들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에요 사실 이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오우 네 왜냐면은 이 사진은 46억 광년 전의 사진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46억 년 전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이 네 그쵸 근데 재밌는 게 중력 렌즈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뭔 효과일까요? 중력 렌즈 이게 뭐냐면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46억 년 전에 빛이 이렇게 오겠죠? 네 예를 들어 열심히 어 침착맨님이 저한테 이렇게 딱 빛이 와 네 그쵸? 그러면은 침착맨님이 잘 보이겠죠? 네 어 그러면은 어? 침착맨님이네? 침착맨님이 예를 들어 10억 년 멀리 떨어져 네 10억 광년 멀리 그러면은 침착맨님 빛이 저한테 딱 오겠죠? 10억 광년 전의 빛이 그쵸? 근데 침착맨님 빛이 저한테 일자로 레이저처럼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지잖아요 침착맨님 빛이 침착맨이 점점 멀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리가 점점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점점 빛이 약해지고 왜냐면 지금은 침착맨님 빛을 제가 다 보잖아요 멀어지면 멀어지면 침착맨님 빛은 퍼지잖아 그러니까 침착맨님을 보이게 하는 이 빛은 한 방향으로 한 발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방사형으로 퍼지면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침착맨님 빛을 지금 웬만한 건 다 받고 있어요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빛이 퍼지면 나한테 오는 침착맨님 빛은 줄어들겠죠 원래 형태보다 왜곡이 돼서 점점 자가 참 희미해져 정말 멀리가 어떻게 됐냐 침착맨님 빛 중에 아주 일부만 저한테 와요 그러면 이제 침착맨님이 거의 안 보여요 멀어서 예를 들어 침착맨님이 지금 저한테 딱 보이는 게 46억 년 전에 빛이 딱 와 딱 봤어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 훨씬 멀리 있는 빛이 있어요 얘는 안 보여요 130억 년 전에 있는 빛이야 130억 년 떨어져 있어 그럼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근데 중력 렌즈가 뭐냐면 볼록렌즈 보이게 해주는 거야 그렇지 볼록렌즈 보세요 빛이 옵니다 볼록렌즈를 통하면 빛을 이렇게 모아주죠 그래서 비닐봉지를 태우죠 예를 들어서 모아 모아 여기 있는 46억 년 전의 빛은 지금 우리한테 와 근데 아주 멀리 있는 빛은 우리한테 안 와요 왜냐면 일로 새거든 다 새 나한테 오는 빛이 거의 없어 근데 여기 있는 무거운 물질들이 시공간을 왜곡해요 마치 볼록렌즈처럼 빛을 이렇게 모아 어떻게 되느냐 원래라면 나한테 못 오는 안 와야 되는 빛들이 얘 이 볼록렌즈 때문에 모아져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 즉 46억 년 전을 봤는데 여기에 130억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빛이 원래 안 와야 되는 애들이 이제 온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네 130억 130억 광년? 네 130억 광년이면 정말 촉이죠 왜냐면은 우리 우주의 나이가 137.98억 년 이런거에요 침착매님이 현금으로 현금으로 10억이 있어 10억을 5만원짜리로 저한테 뿌립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다 받겠죠 그럼 제가 거의 다 받아 돈을 다 받았다는 말은 침착매님에 대한 정보를 제가 다 얻은거에요 그쵸? 근데 침착매님이 저 멀리서 똑같이 뿌려 제가 이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63빌딩에서 뿌려 어 제가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워가 나한테 안 와 내 손에 있는거는 뭐 종이 몇 장이겠지 근데 중간에 볼록렌즈가 있어 얘가 시공간을 이렇게 중력으로 인해서 마치 볼록렌즈처럼 모아줘 침착매님이 63빌딩에서 뿌려 뿌린 돈이 원래는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볼록렌즈 때문에 다시 모아줘서 나한테 고스란히 와 원래라면 나한테 안올 빛들이 중간에 있는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고스란히 와요 이 말은 뭐다? 아주 오래전에 빛을 이 은하단의 중력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못 보는 애들이요 원래는 못 보는 애들이 이제는 이 중간에 있는 은하단의 중력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다는 원래는 얘를 못 봐 근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게 원래는 못 봐 근데 봐 얘네들보다 중요한게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이런 애들은 원래는 볼 수 없는 애들이야 원래 있는 애들은 이미 딱 우리한테 옵니다 왜냐면 46억년 전을 봤으니까 파릇파릇한 놈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원래 훨씬 오래된 애들이야 개국공신들 근데 얘네들이 만든 중력 때문에 중력 렌즈 현상이 벌어져서 엄청 오래된 애들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아 근데 중력 렌즈 현상은 허블 우주 망원경에서도 나타났어요 보세요 있네 있네 여기도 빛금들 보이죠 허블에서도 중력 렌즈가 나타나요 근데 허블 우주 망원경에서는 중력 렌즈 현상이 어? 실제로 중력 때문에 시공간이 휘어서 이렇게 볼록 렌즈처럼 빛을 모아주니까 오래전에 천체를 볼 수가 있네 대단한데? 였어 근데 근데 제임스웹은 게스나 먼지나 나선팔 같은 세세한 구조까지도 보여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진짜 관통맹이에요 왜냐면 허블 우주 망원경의 중력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아주 초기의 은하 그 다음에 제임스웹에서도 보이는 아주 초기의 은하가 있겠죠 이것 중에 두 가지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오늘 했어요 아까 전에 고른 게 뭐였죠? 이거였죠 이거랑 똑같은 애가 여기 있죠 제가 정확하게 준비한 거예요 오 애벌레를 어떻게 이거를 맞췄지? 이렇게 수많은 게 있는데 이거 그거 너무 신기해 은어 보세요 중력 렌즈로 보이는 부분만 보면 허블로 보는 거는 솔직히 잘 안 보여 제임스웹 이렇게 자세히 보입니다 대단해요 뼈가 보여요 뼈가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근데 저거는 뼈가 잘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정말 이게 구피 와 원래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을 중력 렌즈 덕분에 모아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실제 사진 자체가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휘어진 눈썹 같은 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테일이 네 그리고 이제 나사에서는 그 다음에 뭘 공개할지를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깊고 먼 우주의 모습 외계 행성 대기 분광 스펙트럼 정보라든지 별 행성과 죽음이라든지 은하의 충돌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을 공개하겠다 근데 이 공개할 예정이라는 이미지들의 특징이 전부 허블이 찍었던 이미지들이에요 이 말은 뭐다? 허블과 대놓고 비교가 가능하다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를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들만 아예 골랐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도 우리가 비포 애프터를 딱 구분할 수 있는 헬스장을 가잖아요 딱 그러면 사진도 붙였으면 비포 90kg 애프터 60kg 이걸 보고서 와 대박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60kg만 있어 그러면 이게 뭐 헬스장이 효과가 있는 점인지 모른단 말이야 비포 애프터를 보여줘야 제임스 웹의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임스 웹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야 독이 바짝 올랐네 네 그래서 진짜 이미 허블로 찍은 것들 위주로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된 사진 순서가 이래요 여기 심우주 딥 스페이스 딥 스페이스 외계 행성 그 다음에 별의 종말 그 다음에 은하 은하 그 다음에 별의 탄생 칼이나 네 칼이 나와 있네 이것들을 공개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우주 외계 행성 외계 행성 와스프 96B라는 근데 외계 행성의 사진이 아니야 바로 이 분광 데이터입니다 대기 분광 데이터 이거는 사진이 아니라 분광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근데 이거를 왜 공개했느냐 좀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진이 너무 선명해서 이런 정보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준 건가요? 이 분광은 정말 데이터예요 사진과는 조금 달라요 물론 사진도 데이터지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망원경으로 찍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심연에 숨어있는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성 절반 정도 질량의 뜨겁고 큰 개생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성 근처에서 가깝게 돌고 있으니까 정말 뜨거워 사진은 아니지만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기체 상태의 물분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즉 수증기로 이루어진 수증기 구름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이게 대기 분광 데이터 관측은 불가능하진 않은데 정말 어려워요 이게 일반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이 가능할까? 근데 가능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수증기를 발견할 정도로 가능해 이번 관측을 통해서 와 대기 분석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럼 뭐 탐사선 보낼 필요가 없나? 탐사선 보낼 필요는 있지만 정말 웬만한 탐사선 만큼의 정말 엄청난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거 세세하게 보기만 해도 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이게 가스 행성이에요 가스 행성 암석 행성은 암석이 있고 대기가 있겠죠 그럼 대기를 분석할 수 있어 가스 행성은 가스가 있고 또 대기가 있어 이거는 구분도 힘들어요 난도가 어려워 난도가 좀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채널에서 비유를 이렇게 했는데 계란인데 노른자가 흰색이야 그럼 노른자 흰자 구분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본체도 가스인데 대기도 가스니까 근데 이거를 대기를 제대로 분석을 해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를 딱 보여주면서 야 제임스웹 이게 돼 알아둬 우리가 이 분광 데이터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식당에서 30명의 회식을 했습니다 심창민님 얼마 전에 그거 우리 팬미팅 하셨잖아요 그때 식사하셨습니까? 네 몇 분이 오셨어요? 스물 몇 분 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스물 몇 분이 오셨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회식하고 결제를 해 그러면 이제 영수증이 테이블마다 나와요 테이블당 금액이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하면 누가 뭘 먹었고 세세하게 밥공기가 몇 개고 뭐 사이다가 몇 개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세세하게 나왔으니까 아 앞으로 얘는 회식에 참여를 시키면 안 되겠다 너무 먹는다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어 많이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세세하게 다 나오니까 와 이런 것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딱 다 같이 회식하는데 혁준 씨는 미안한데 다음에는 일정 있으시면 뭐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뭐 무리해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세하게 아니까 예전 같으면 묻혀 있으니까 잘 몰라요 누가 많이 먹었는지 모르는데 이 테이블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지 종수 씨한테 종수 씨 좀 바쁘시지 않아요? 제가 너무 무리해서 초청을 드린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담 드리라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뭐 그런 거절해 주셔도 됩니다 누가 공깃밥 추가했죠? 다 나와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천문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2의 지구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임셉 우주망원경으로 이제 제2의 지구 후보들을 찍으면 거기 물이 있나 없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세한 영수증 내역이 나오면 물이 있나 없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있나 없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탄소기반 생명체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있어요 탄소기반이에요 우리 몸은 탄소는 물이 있어야만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즉 필수야 필수야 외계인 우리 같은 외계인을 찾아낼 때 물은 필수야 근데 제임스웹이 찍어봤더니 수증기가 보일 정도로 얘가 정밀하게 영수증 상세 내역서를 가져와 이거는 이제 가능성 제2의 지구 찾는데 아주 발군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제2의 지구를 찾는 후보가 5천 개가 넘어요 얘네들만 봐도 이제 뒤지기가 좋아 딱 뒤질 때 노동이 덜 들겠네요 그렇죠 추려주니까 이제 정말로 빠르게 뒤질 수 있다 굉장한 기대감이 주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사진입니다 죽어가는 별의 모습을 포착했어요 남쪽 고리 성운이라는 애인데 태양 정도 진량을 가진 별이 죽어가면서 흔적을 남긴 행성상 성운이에요 2500광년 떨어져 있고요 이게 별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저렇게 거대한 게스와 먼지를 이런 형태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퍼지는 거예요? 네 중심에서 뭉쳐져 있던 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 중심에서 별이 있어요 이 별이 죽어 죽으면서 죽어가면서 방구를 낍니다 그 방구가 이렇게 밀려나면서 이렇게 먼지와 게스를 이런 모양으로 방구를 낀 거예요 엄청 단단했던 게 실타래처럼 막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밀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쫘악 밀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가스를 밀어낸다 방구 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별이 이 정도 크기는 아니잖아요 원래 아 그렇죠 근데 그 하나에서 이만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주위에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밀려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신현규 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야 가운데 그쵸 신현규 님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신현규 님이 숨어 있었는데 이제 신현규 님이 어디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이거는 이제 그 니어캠이라고 근적에선 카메라로 찍은 거고요 중적에선 기기 밀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걸로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보세요 이게 정말 아름답게 뿜어져 나오죠 네 게스가 쫘악 나오는 게스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데 이 형태가 이상한 형태예요 좀 찌그러져 있어 그리고 이것도 약간 조금 울퉁불퉁하죠 이상하죠 그리고 지금 눈치챈 분이 있는데 점이 왜 두 개야 이게 지금 왜 찌그러졌는지 그리고 왜 점이 두 개인지를 설명드릴 건데 보세요 지금 이 사진상에서 중심에 별이 몇 개입니까 저희 중심에 하나 하나 이 사진 어때요 두 개 니어캠으로 찍었더니 별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안쪽이 보여 근데 미리로 찍었더니 두 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이 성운의 중심에 죽어가는 별이 드디어 발견이 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애가 얘거든요 얘가 얘가 죽어가는 별이에요 근데 혼자 있는 줄 알았어 원래 옆에는 유언덕씨인가 네 그쵸 그래서 신현규가 실제로 여기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신현규인 줄 알았는데 신현규가 아니에요 얘가 방귀 낀 애가 아니야 네 보세요 허브루즈 망형사진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네 이게 허브루즈 망형사진이야 딱 봐도 신현규밖에 안 보여 그쵸 근데 얘가 끼었나 뭐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근데 제임스엠 미리로 찍었더니 어 신현규다 얘가 죽어가는 별이고 얘는 실제로 젊은 별입니다 복경하고 있는 게 관측됐어 네 정말 웃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신현규 혼자 꼈다면 이게 미스테리예요 예를 들어서 신현규가 혼자 꼈으면 이런 모양이 안 나와 보세요 이게 뭐냐면 셰플리 원이라는 고리성훈입니다 얘도 중간에서 중심에 존재하는 별이 이렇게 혼자 방귀를 낀 거예요 어떻습니까 원형으로 방구가 나가고 있죠 혼자 별이 있으면 원형으로 방구가 나갔을 겁니다 근데 허브루즈 망경으로 찍었더니 찌그러졌어 원형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찌그러져 있는 거야 과학자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신현규가 안 보여 근데 이제 보여 제임스웹으로 찍었더니 신현규가 정체를 드러낸 거죠 네 그리고 혼자 방구를 끼면 동그랗게 나오는데 신현규가 이 옆에 젊고 쌩쌩한 친구 둘이 쌍성으로 돌면서 같이 낀 거죠 합체 방구를 낀 거죠 그러니까 방구가 이렇게 돌면서 나가니까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왜 혼자 게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왜 돌면서 두 개가 동시에 나왔을까요 혼자 있지 않았던 거죠 얘 별 자체가 처음부터 둘이었다 두 개가 계속 도는 형태의 별도 있는 건가요 모든 쌍성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돌고 있어요 예를 들어 태양과 달 달 가만히 안 있죠 돌고 있죠 지구도 돌고 있어요 태양과 달 태양과 지구 지구와 달 태양주의를 지구가 돌고 있죠 지구도 돌고 있어요 태양주의를 지구가 돌고 태양도 돌고 있고 예를 들면 태양이 죽어가는데 지구도 죽어나서 같이 뿜어내고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어쨌거나 두 쌍성이기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게스가 이런 식의 형태를 띄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낸 거죠 정확하게 확인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늙고 죽어가는 별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새로운 희망의 별이 함께 돌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합체 방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신스틸러가 있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거 요거 저거 어 어 예 요거 길쭉이 뭐가 차세요? 저거 미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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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은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하가 이렇게 나선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선팔이 근데 그 은하가 정확하게 옆으로 세우면 이렇게 일자가 돼요 아 이거는 은하 은하의 옆모습을 정확하게 찍은 사진 은하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원래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은하 찍힌 사진을 보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드로메다 은하 있잖아요 얇네요 얘가 옆모습을 찍었더니 이런 빅금이었다 정확하게 옆모습을 포착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 아이돌들 콘서트 보면 아이돌들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주로 정면만 보잖아요 화면에 딱 잡히는 예쁜 모습 근데 직캠을 옆모습을 찍어요 운 좋게 와 은하의 옆모습이 우연히 찍힌 겁니다 이 사진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죠 그 다음 이게 네 번째 사진입니다 이건 뭘까요? 멋있죠 여러 은하가 모여서 연주하는 다섯 개 은하가 모여서 연주하는 스테판의 오중주라는 지역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실제 공식 명칭이에요? 스테판의 오중주 스테판의 오중주 1787년에 발견된 은하 군인데 되게 재밌는 게 스테판의 오중주 다섯 명이 오중주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뭐죠? 네 개의 은하는 실제로 사중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놈이 스파이입니다 아 누구 같으세요? 해마 해마 아니에요? 해마? 해마는 하고 있어요? 걔는 은하가 일단 아니에요 아 해마 아니에요? 은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환하게 비나고 비나고 있죠 해마는 그냥 관객이구나 어느 것 같으세요? 어 제가 맞춰볼게요 이거 어 그러니까 주변에 없어 이게 딱 봐도 왕따 같죠? 네 되게 재밌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변에 뭐가 없어 다섯 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섯 명이 사진을 찍혔어요 그래갖고 어? 얘네 다섯 명이 절친이구나 했는데 얘네는 얘는 보면 이렇게 붉은 띠로 연결이 돼 있죠 네 네 일종의 그 해마 네 얘네 셋은 같이 사진을 찍는데 심지어 어깨동무라고 있어요 누가 봐도 한가족이야 연계되어 있어 어 근데 새로 전화 본 지 얼마 안 된 애가 있어요 얘 얘도 같은 학교야 근데 조금 서먹서먹하니까 조금 떨어져서 사진을 찍었어요 실제로 얘는 친구가 아닙니다 얘는 지나가던 행인이에요 얘는 아예 거리가 달라요 아 그럼 왼쪽이네 왼쪽 네 얘가 완전히 동떨어진 NGC 7320이라는 친구입니다 오 무슨 말이냐면 얘 얘 얘 얘는 전부 2억 9천만 광년 떨어진 오 비슷한 곳에서 사진을 찍은 애들이고요 오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4천만 광년 떨어진 애가 하나 껴있어요 오 얘는 우연히 지나가다 같이 있는 것처럼 지나가다 찍힌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오 신기하죠 얘가 왕따한 대로 얘가 왕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얘네는 같은 거리에 있고 얘만 뜬금없이 가까이 있는 겁니다 웃긴다 네 그래서 맨 아래쪽에 동떨어진 얘 NGC 7317 얘는 먼지띠가 연결이 돼 있진 않은데 실제로 다른 은하랑 아직 충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게 거리를 두고 웃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엄청난 해상도로 제임스 앱 우주 망원경이 이 장면을 찍었어요 은하들이 활발하게 서로 잡아당기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굉장히 섬세하게 잡아낸 겁니다 이게 그 은하들은 사실 우주에서 되게 외로운 존재예요 왜요? 다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은하 안에가 별로 차이잖아요 그렇지만 은하 하나하나는 거리가 엄청 멉니다 실제로 근데 얘네는 생각보다 셋이나 뭉쳐있다 이거는 우주에서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아 특이하구나 네 그래서 원래는 사진 찍는데 다 떨어져 있는데 얘네만 무슨 삼총사처럼 어깨 동무하고 있으니까 유관자 연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유비관으로 잡는 거예요 얘네만 가스가 될 때는 같은 날 같은... 같은 날 가스가 되기로 맹세를 해요 그렇죠 같은 날 동시에 한날 한몸의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한날 한몸 하나의 가스가 되기로 했다 가스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이거 보세요 서로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가스가 되는 날은 같게 하소서 그쵸 그래갖고 관우부터 가스되고 어 얘는 좀 떨어져 있어 크으으으으으으으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는 지나가던 행인 일 행인 일 네 보시면 해상도가 좀 느낌이 다르죠 아 좀 달라요 좀 가까이 있는 느낌이 좀 있죠 얘는 혼자 떨어져 있는 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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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구 혹은 황충 황충 그리고 얘가 바로 삼국지 오른쪽에 있는 세 명이 유비관으로 장비 유관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트 모양이에요. 약간 하트 모양. 그렇죠? 얘네들 NGC 7318A, 7318B입니다. 얘네 충돌하는 은하고요. 각 이 중앙에 있는 게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이 서로 물질을 흡수하면서 굉장히 밝은 빛을 내고 있는 거다. 내 거 네가 먹고 네 거 내가 먹고 서로 먹으면서 빛을 내자. 이런 상황입니다. 약간 침덩이. 침덩이라는 침덩이. 침덩이 은하. 이런 느낌을 볼 수 있고요. 맨 위에 있는 애가 NGC 7319 은하예요. 얘가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는 거고 중심에 태양 질량의 2400만배 정도 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데 지금 예전 허블 때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이런 디테일이? 이런 디테일한 게스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것처럼. 네. 아 지금 오해가 이 밝게 빛나는 게 블랙홀이라는 건 아닙니다. 네. 이 부근에 블랙홀이 있어서 블랙홀의 일종의 비명 같은 게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블랙홀이 빛을 내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거 혹시 오해하실까 봐.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홀의 Z. 이게 블랙홀이 블랙홀이 있으면 얘가 막 휘몰아치다가 위아래로 쫘악 뿜어내는 Z가 있어요. 이게 왜 나오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야. 아직도 몰라요? 몰라요.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은 있어요. 되게 유력한 것들도 있고. 유력한 거 뭐 하나 하나...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비유가 그 화단에 물을 주자네. 호스로. 그러다가 손가락으로 쭉 호스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멀리까요? 물이 갑자기 쫙 튀어. 그게 아마 블랙홀의 Z 같은 거다. 뭐가 이렇게 압력이 가해졌다. 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호스를 딱 누른 것처럼 갑자기 쫙! 뿜어져 나오는 거. 찍! 찍! 케찹이 찍!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잖아요. 우리가 블랙홀 M87이라든지 블랙홀의 그림자를 찍기 위해서 지구 전체에 있는 망원금 연결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이 고생을 했지만 블랙홀의 그림자를 찍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이 관측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블랙홀의 강착 원반의 흔적이라든지 얘가 회전하는 방향 같은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배터리가 없네? 이거 보조배터리가 있어요. 충전할 수 있는 게? 연결은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그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 마이크로 5핀이에요. C타입이에요. 옛날 거라? 네. 옛날 거라서. 충전이 안 돼서 꺼질 것 같아. 사람보다 기계가 먼저 갔어요. 기계가 먼저 갔어. 이 녀석도 어쩔 수 없는 친구래요. 그런데 다들 아직도 13,000명의 우리 한국인들께서 혹시나 지금 방송이 꺼질까 봐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네. 이건 접착제 같은데요? 이건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혹시 없으면 제가 갖고 있는 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잭이 없는 상황인 거죠? 잭이... 옥스 단자. 5핀. 어? 5핀. 아 이건 옥스 단잔데? 이거는... 오 되게 신기하다. 5핀인데 옥스 단자랑 연결이 되는데요? 5핀. 5핀. 아 이거 뭐 제임스 웹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발견했네. 참 좋은 거에요. 음... 이게 충전기는 있죠? 충전기... 어디 보자. 있나? 아 그러면은 제가 보조배터리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충전을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없으면 알려주세요. 네 저도 찾아볼게요. 아 이게 제임스의 만환경이 굉장히 대단한 거에요. 어 꺼졌다 이거. 꺼졌다. 아 굉장히 대단한 거에요. 아 요즘에 5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아 꺼져버렸네 이게? 아 꺼졌어? 네. 아 참 이거. 굴란하다. 굴란하다 진짜. 이 녀석. 이 녀석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좀 오래됐어. 이게. 이게 오래돼서 좀 버벅거리기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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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녀석. 아까 5% 있었는데 5%를 뭐 5%를 못 버티네. 아니 이게 5% 있었는데 이게 5%를 확인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한 10초만에 꺼지지. 이게 제가 보니까 그 배터리 차징 덱스가 이미 끝난 거 같아. 꼽자마자 5%가 됐어. 에이 참. 에이 씨. 기계가 자꾸 이렇게 하면 수명이 줄어들어요. 맞죠. 배터리는 자주자주 충전해줘야 돼. 맞아. 이게. 기계도 휴식이 필요해.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계가 참. 말 못하는 기계도 알아요. 네. 말 못하는 기계도 알아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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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데.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 이. 제임스웹이. 이 정도의 어떤. 컬을 갖고. 이런 정보를 계속 제공해주는지는. 이. 아까 그 사진만으로는. 아. 이게. 오늘 후반부에 놀라운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대해주세요. 아. 좋아요. 여기는 뭐. 사실 뭐. 히드라 같기도 하고. 하나 둘 셋. 제가 히드라로 정했습니다. 아. 히드라. 히드라. 히드라 은하. 해마 은하. 해마랑 애기 해마. 그런 줄 알았어요. 해마 애기 해마. 아. 지금 후반이 아니야? 아. 후반이요. 지금 후반이요. 거의 다 왔어요. 완전 극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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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말미. 완전 극말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다 왔어요. 그 말미는 그. 빗쟁이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말미를 조금만 주시면. 제임스웹 부스러간다고 심창맨님이. 근데 몸 못 가요. 150만 킬로미터 가야되서. 은석이 한번 부셨던데. 아. 그거는. 별로. 뭐. 예상 가능. 예상했던 거보다는 좀. 큰 녀석이었긴 했어요. 네. 그래도 괜찮다. 제임스웹. 투수 중에도 유명한 웹이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아. 근데 진짜. 내일 일곱시. 저녁 일곱시까지는 목이 돌아오겠죠?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비즈니스를 하거나 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이거는 몸 관리는 본인의 책임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하. 왜냐면은. 7시 촬영은. 말을 많이 안 하면 돼요. 어. 어. 그것도 방법이고. 저는 사실은. 그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뭐. 잘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고. 어. 저는 이 침투브가 제일 중요해. 어. 그래서 다른 거는. 말을 좀 적게 하면 돼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말을 적게 할 수가 없어요. 아. 1분 1초가 소중해.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1분 1초가 소중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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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겠습니다. 어. 하. 하. 지금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고기가 나왔어. 아. 거기도 왔다. 진짜 거기다 왔다. 진짜 왜 나도. 진짜 극 후반이다. 아. 좋아요. 블랙홀이 그. 제트가. Z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은하를 우리가 찍었다. 그 정도로 제임스웹이 성능이 좋다. 성능이 좋겠다. 그리고 블랙홀의 강착 원반의 흔적이나 도는 방향마저도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얻을 수가 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주망원경이다. 속속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입니다. 활발한 별의 탄생을 보여주는 카리나 성운. 용골자리 성운이라고도 하는 NGC-3324입니다. 이거 진짜 배경화면 하신 분 많아요. 근데 진짜 이거. 그래픽 같아요? 뭐 같아요 이거? 딱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드세요? 이거요? 이거 진짜 뻥같이고 마블이죠 마블. 마블 포스터 일부러 CG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예쁜 포스터 배경 있죠. 배우들이 얼굴 이렇게 나오고 배경 부분을 일부러 만든 CG같아요. 다 그린 것 같죠 진짜. 너무너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이죠? 6개 혹은 8개라고 볼 수 있는. 제임스 웹의 상징. 회절 스파이크. 이것만 봐도 아 이것은 제임스 웹의 사진이구나. 워터마크 딱 나오죠. 6개 딱 보이면 워터마크예요. 여기 갈라진 부분 때문에 이런 특징이 보인다는 거. 그렇죠. 그것도 알고 하시는 거고.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그냥 예술적으로 우리 침창매님의 예술적인 예술가로서 봤을 때는 뭐같이 보이세요 이게? 이거요? 그냥 그랜드캐니언. 아 약간 그런 그랜드캐니언의 느낌이 좀 있어요. 정말 산맥 같은 느낌. 그렇죠. 보시면은 여기가 산맥 같고 여기 지금 뭔가 무슨 이런 튀어나와 있는 뭔가도 있는. 그렇죠. 저거 뭐죠? 저거 약간 약간 음심장한데요? 음심장하죠. 이것도 관통입니다. 이따 이것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저거를 쭉 확대하면은 호민이 형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음심장이에요 여기. 호민이 형이 여기 보면은 어 있다 있다 있다. 얘가 뒤통수. 얘가 뒤통수. 있다 있다 있다. 얘가 이목구비. 옆모습 옆모습 옆모습. 아 있다 있다 있다. 옆모습. 그리고 목이 좀 짧죠? 아 많이 짧아요 많이 짧아요. 짧아서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쯤으로. 호민이 형님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따 나와요. 아 그렇구나. 되게 멋지게 탄생하셨어요. 음심장해요 음심장해.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왜 이런 모양인지 아세요? 아까 약간 느낌 있죠? 예를 들어 죽어가는 별이 밀어냈죠 뭔가. 아 밀어냈을 때. 이것도 밀어냈겠네요 좀 약간. 이 위쪽에 존재하는 젊은 별들이 복사에너지를 내뿜어서 먼지랑 가스를 아래쪽으로 밀어낸 사진이에요. 아 서럽네. 서러워. 그래서 이제 거대한 산맥처럼 먼지랑 가스가 밀려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게 아래쪽으로 밀려난 게 아닙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사진입니다. 멋있죠? 이게 용골자리 성운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왕골. 잘 보세요. 뿅! 어? 오른쪽은 또 마블 포스터인데요? 뿅! 어? 어떠십니까? 아까 그걸 옆으로 한 거구나. 네. 클라스 차이가 느껴지세요? 아... 해상도가... 어... 지금... 이 용골자리 성운의 이 부분만을 제임스웹이 찍은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봐봐. 뭐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뿌예. 호민이 형. 어. 호민이 형만 보여. 근데 이거를... 하...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으로 찍었더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클라스가 달라요. 클라스가 달라요. 아, 너무 선명해. 네. 호민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진짜 맞추려고 각도도 되게 잘 잡고 스케일을 잘 조정을 했어요. 아, 근데 이거 슈카 형님이 벌써 본인 채널에서 했더라고요. 아, 이거요? 네. 이 붙이는 거. 오... 그리고... 저는 이거 붙이느라 한 5분 썼거든요? 네. 딱딱 정확하잖아, 진짜. 슈카 형님이 이거 한 10초만에 했대요. 이렇게 해갖고. 그 재능이 잘... 재능이 있어. 천재야, 천재. 아, 근데 뭐... 이게 뭐 뭐가 중요한 거야. 누가 먼저 하는 게.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툭 튀어나온 호민이 형이 있어요. 아, 깜짝이야. 네. 툭 튀어나온 호민이 형이 있는데 이거는 성온에서 복사 에너지 때문에 뜨거운 먼지 구름이 흘러나와서 튀어나온 겁니다. 너무 호민이 형인데. 여기가 여기 뒤통수가 너무 호민이 형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붙어, 모기 형 붙어있죠, 아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먼지로 만들어진 이 봉우리 안쪽. 지금 이 안에는 사실 잘 안 보여야 되거든요. 얘네가 지금 다 보여요. 이 말은 뭐냐면은 기존에 본 적 없던 질량이 작은 갓 태어난 별들이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용골자리 성운의 별명이 아기별들의 보육원입니다. 아.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아기별들이 숨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아기별들의 보육원인데 별명이 아기별들이 지금까지 한 번 하나도 안 보였어요. 아, 누군별만 있어? 아니,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야. 아. 아기별들의 보육원이나 실제로 아기별들을 못 봤어. 근데 제임스의 만원경으로 보였어? 본 거야, 드디어. 이런 거야. 이 안에 있었어. 뭐, 이곳은 셀럽들만의 공간입니다. 제가, 어? 진짜요?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관측되잖아. 네, 그럼 이게 뭐야?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지금 아기별들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커튼을 딱 걷으니까 거기 침창맨님, 박정민수님, 유재석님 이런 거 다 와 있는 거야. 어? 진짜 셀럽들의 공간이네. 그거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알려준 거죠. 보시면은 뭐, 여기. 근데 그 보육원 원장은 호민 형이다. 호민 형이죠. 여기. 호민 형이 감싸고 있다. 흘러나왔어. 이불로, 이불로. 어, 일로 흘러나왔어. 어, 그리고 호민이라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제트 있잖아요. 네. 원시향성 제트라는 것도 있어요. 원시향성 제트. 이런 거. 네. 어. 지금 이제 뭐, 찾아보면 이렇게 이렇게 뭔가 흘러나오는 제트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원시향성 제트도 보이고 그리고 가장 어린 별들은 어둡고 먼지가 많은 영역에서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질량이 작은, 아주 작은, 아주 귀염둥이 보육원들, 보육원에 있는 귀염둥이 어린 별들을 전부 찾아낸 거죠. 아.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 근데 진짜 놀라운 일도 또 하나 있어요. 어, 뭐죠? 이거는 제가 여기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뭐냐. 제임스 앱 우주 망원경으로 그러면은 뭘 찍어보면 좋을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태양계. 다 찍어봐. 그렇게 성능이 좋은데 태양계 행성을 찍어보면 어떨까? 얼마나 디테일할까요? 얼마나 디테일할까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안델과학 채널에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봐주세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면? 그렇죠. 올라가면 볼 수 있어요? 올라가면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태양계의 어떤 행성을 찍었는데 제임스 앱으로 네. 뭐야? 뭐야? 이게 있었어? 이 태양계가? 응. 이 행성이 이게 있었어? 이게 있었어? 이걸 알 수 있어요. 오, 미친. 응. 그래갖고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안될과학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좋은데요? 네. 이제 마무리입니다. 아쉬워요. 월드컵 하나 하고 마무리할까요? 아,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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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이제 개두님이 피자 토핑? 7시에 하셔야 되니까 목소리 이거 했는데 오늘 월드컵까지 했는데 안 나왔다. 윤곽산 먹어도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이거 책임감 느낄 수 있어요. 호스트로서. 맞아요. 이거는 제가 제 욕심만으로 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 근데 진짜 우리 확실할 건 해야지. 한국인분들 진짜 화력이 장난 아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또 열심히 쳐주시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인원이 새벽 3시인데 13,000명이야. 7시랑 똑같아.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이게 바로 과학이다. 왜냐하면 1,000명이라도 빠져야 돼, 원래는. 아니,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너무 매력적이야. 아무튼 양질에 또.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대충 오냐고요. 진짜. 근데 안될 과학을 더 집중을 하시네. 왜냐하면. 여기가 메인입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양님. 괜히 제가 또 눈치 보이니까. 양님, 공진님, 항성님. 저는 좋은데. 제가 눈치고 있어요, 제가 눈치고 있어요. 그분들도 여기를 메인이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죄송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럼요. 또 열심히 해요. 요새 저희 채널로 제가 진짜 열심히 앉히고 있어요. 진짜. 정말 열심히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될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갖고 와서 홍보를 하지. 아, 맞아요. 어쨌거나. 1827년에 촬영된 세계 최초의 사진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그라의 창문에서 바라본 조망이라는 사진이에요. 이게 세계 최초의 사진입니다. 니엡스라는 사진가가 이걸 찍으려고 8시간을 기다렸어요. 8시간 동안 찍은 세계 최초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상도가 이거랑 비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화질의 사진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1초도 안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이 이제 엄청나게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이 그래서 뭐가 대단하냐.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이 학생은 빨리 많이 배워서 훌륭한 영화 감독이 돼야 돼. 그런데 예전에 영화 한 편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화관에 가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빌려서 집에 와서 봐야 돼요. 어디서 모여서 보거나. 일주일을 밤새서 영화 공부를 해도 영화 한두 편, 두세 편 보고 끝이야. 그렇죠? 이게 옛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초고속 인터넷의 시대가 열렸어요. 다운로드는 몇 분 안에 끝납니다. 유료로 결제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죠. 그렇죠? 심지어 OTT 서비스까지 나왔어요. 영화를 누르면 바로 나와요.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루만 투자를 해도 수십 편의 영화를 보고 싶은 부분만 발췌해서 보는 게 가능하다. 주요 장면만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과연 이 학생이 나중에 얼마나 위대한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영화 한두 편 보는 게 다였던 사람에 비해서 하루에 수십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진 이 학생은 과연 얼마나 위대한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까. 흥미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사람에 대한 거지만 실제로 이게 정량적인 데이터만 따진다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은 제임스 앱 우주 망원경이 우리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130억 년 전에 은하를 보여줬던 사진 있죠. 이게 딥필드입니다. 우주에 바늘구멍만한 공간을 제임스 앱으로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늘구멍만한 공간 안에 아까 그 중력 렌즈 효과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은하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늘구멍이 아닌데요? 바늘구멍만한. 아니 바늘구멍 실제로. 실제로 요만한 구멍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담겨 있어요? 그 안에 그렇게 많은 은하가 담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이 우주는 그런 셀 수 없이 많은 수천억 개의 은하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실제로는 그냥 까매요. 그런데 거기를 찍었더니 그 딥필드 엄청난 형태의 은하들이 가득 찬 그 사진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이 12시간 30분을 촬영했어요. 12시간 30분. 꽤 오래 찍었죠. 그런데 허블도 똑같은 걸 했었어요. 예전에. 허블이 뭐랬냐면 똑같아요. 이 허블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곳을 찍어보자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허블 우주 망원경 초반에 고장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을 딱 하려고 하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우주 망원경이다 보니까 찍을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한테 들어간 돈이 엄청 많은데 지금 막 정말 많이 굴려야 돼. 그런데 갑자기 어떤 과학자가 손을 딱 들고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그냥 요만한 구멍에 아무것도 없는데 찍어볼까요?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야 지금 이게 하루에 얼마인지 알아 운영비가? 뭐 하는 거야 지금. 가! 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설득합니다. 분명히 뭔가 나올 거다. 그래서 2주 동안 바닐구멍만한 데를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었더니 아까 그 뒷필드가 나온 거야. 그런데 보세요. 2주 동안 찍었어. 제임스 앱 12시간 동안 찍었어. 그런데 디테일이 상대가 안 돼. 이 말은 뭐다? 앞으로 제임스 앱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찍게 될 사진들은 허블이 속도를 아예 못 쫓아와요. 제임스 앱 우주 망원경 일주일만 돌리면 허블이 몇 달간 찍은 것보다 훨씬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정말 아름다운 데이터들로 보이지만 얘네들은 실제로 정말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고. 그럼 허블은 어떻게 되나요? 쓰나요 계속? 허블은 쓸 때까지 쓰다 은퇴하겠죠. 그러니까 제임스 앱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찍긴 찍어요. 일단은 같이 가요. 어쨌거나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역이기 때문에 허블이 어쨌거나 찍을 수 있는 레인지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임스 앱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영화 감독이 되게 꿈꾸는 학생이 초고속 인터넷으로 영화를 수십 개를 보는 거랑 똑같은 형태의 학습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다? 제임스 앱 우주 망원경으로 연구를 할 지금의 과학자들. 과거의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영화관이나 비디오를 빌려서 시청하던 그 연구자들에 비해서 지금의 제임스 앱 우주 망원경을 사용할 지금의 연구자들은 앞으로 얼마나 위대한 연구성과를 인류에게 제공할까. 얼마나 위대한 성과를 인류에게 선사할까. 이거는 정말 우리 인류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이익을 아마 가져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와 이제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정보량 자체가.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또 당연히 뭐 그 다음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진짜 상상도 못하는 게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조그마한 존재가 이제 보일 거 아니야. 맞습니다. 생명체나. 진짜 그럴 가능성도. 진짜 진짜 좋은 게 나오면 성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딱 봤는데 저 한 막 엄청 멀리 있는 광년에 궤도종족이. 눈이 큰 궤도종족이 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조우를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존재를 모르면 아예 조우할 생각을 안 하는데 존재를 알게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외교 사실단을. 그래도 제가 가죠. 친숙한 사람이. 제가 가야죠. 친숙한 사람이 가는데. 무조건 가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눈이 되고 있어.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니고. 어쩌면 침착맨 님의 상상입니다. 이 상상이 과연 홍명랑 하세요? 아니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논리는 우리를 A에서 B로 이끈다. 하지만 지식은 한계가 있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상상력이며 나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예술가다. 이 말을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합니다. 과학자가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상상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술가다. 왜냐하면 상상력을 자유롭게 이용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학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제가 오늘 음스를 가져왔잖아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를 지금 제임스웹이랑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벗어났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상상력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인류예요. 인류는 오직 다른 생명체에 비해 상상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상상력이 없었으면 진작에 인류는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위기 감지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아마 앞으로 제임스웹이 우리에게 선보일 미래는 모두의 상상력을 다시 한 번 뛰어넘을 것이다. 이 말은 뭐다? 우리는 상상력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상상력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제임스웹은 우리의 상상력보다 뛰어넘는 상상력을 보여줄 거예요. 앞으로. 이 말은 뭐다? 우리 생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발견을 제임스웹이 할 수도 있다. 왜냐? 위대한 상상력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테니까. 즉 우리의 상상력 덕분에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제임스웹은 상상력을 뛰어넘는 팩트 그 자체를 우리에게 가져올 겁니다. 상상력을 뛰어넘는 사실.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기반으로 또 상상을 하게 될 테니까.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의 생존률을 아마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상상력이 이제 중간 세이브 정도. 그만큼 제임스웹은 위대한 망원경입니다. 대단한 녀석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야 아주 좋아요. 깔끔합니다. 상상력 덕분에 지금껏 살아남은 인류에게 제임스웹의 우주 망원경이 선보일 미래는 모두의 상상을 다시 한 번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알찬 수업이었어요. 오늘은 뭐 그냥 무난했죠. 시간도 그렇고. 다 안했죠. 네 무난했어. 깔끔했습니다. 깔끔했어. 근데 월드컵을 하면은 제가 좀 그래요. 선생님이 또 아무래도 그쵸? 내일 또 일정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일정을 또 저는 뭐 사실 상관없겠는데. 소화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그쵸? 그런 것들이 화나신 거 아니죠? 화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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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날 일이 뭐가 있어요. 좋은 거지. 아무튼 또 그렇게 해서 오늘 또 뵙습니다. 이번에 진짜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저 너무 진짜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제야 왔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는 남량특집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량특집 해야죠. 사연을 조금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침착매님이 뭐 이렇게 사연 받는 것도 조금 그러면은 오히려 그냥 카페에 올려주셔서 제가 좀 회수를 하니까 남량특집 음습니다. 하면서 올려주시면은 또 한 번 모아볼게요. 아 좋습니다. 날짜를 잠시만요. 날짜를 좀 날짜를 한 번 잡는 게 낫겠죠? 지금? 아 한 번 잡아보시죠. 지금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이따 보자. 8월이 진짜 뭐가 엄청 더 많아졌어. 맞아. 아니 금요일도 좋은데 응. 목요일도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도 괜찮죠. 아니 목요일도. 금요일도 좋은데 목요일도 좋고. 목요일도 좋고. 언제쯤 생각하세요? 저요? 약간 한 번 레인지를 좀 보시죠. 금요일 경계 30일. 8월 30일 어떠세요? 근데 화요일은 저희가 랩 미팅이죠. 아 31일. 31일? 31일. 저는 나쁘지 않은데? 나쁘잖아요. 8월 31일. 그러니까 31일이 하고 하고 아 이날 아 왜냐면 그 전주랑 그 더 전주가 조금 힘들어요. 이게 외부 제가 장기로 비워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아니 저는 너무 제가 지금 너무 좋은데라고 한 게 이달 컨디션이 꽤 좋을 수 있어요. 왜요? 이게 아마 건강검진을 제가 좀 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몸을 맑고 깔끔하게 해갖고 올 수 있다. 오 아 그럼 건강검진 하시면 안 되죠. 아 왜요? 하시는 날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죠. 아 그럼 안 되죠. 건강검진하는 날은. 왜? 무리가 하면 안 되죠. 건강검진하는 날은. 건강검진을 하고 났는데 왜 무리해도 되죠? 그렇지 않아요? 아 하고 난다. 하고 났으니까. 근데 30일은 그 랩 미팅? 30일은 랩 미팅. 근데 어떻게 건강검진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좋아요. 아 건강검진은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비밀 비밀. 뭐 비밀이야. 언제예요? 아니야 나쁘지 않아. 언제예요? 아 지금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진짜. 건강검진은 언제 하신다는 거지? 31일 가시죠? 31일 가시죠? 아 저 좋아해요. 31일 기도님의 좋습니다. 기도님의 남량특집 남량특집 남량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남량과학 좋습니다. 남량과학 너무 좋습니다. 호러과학? 호러과학. 남량특집 호러과학. 좋습니다. 호러과학. 6시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7시에 들어가시는 걸로. 7시에.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8월이면 더워요. 8월 말. 지금 8월 말 너무 늦다고 난리신데? 근데 8월에 더워. 아 그래요? 8월에 더워요? 남한텹 좀 해요. 8월에 더워. 궤도주기 너무 근데 궤도주기가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3주에 너무 얽매이면은 오히려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죠? 맞아요. 이게 또 그 감사함을 몰라요.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오시는데 감사함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종종. 응. 종종. 그렇기 때문에 8월 31일 때 충분히 덥고 뭐 날이 풀렸으면은 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시든가 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 좋죠. 좋죠. 자 아쉬워요. 좋습니다. 솜입을 짱치면 솜입을. 솜입을 뒤집어 쓰고 보시면 되잖아요. 자 아쉽긴 하다. 저게 이 이거 추 저야 녹차추 오 오오오오 그 단신 이건 큰거를? 좀 한 두 두 두 두병 세 병 식 widget 아 근데 많이 먹는게 좋은 것 같애 그 뭐죠? 저거 또 그 그 없는 거 음 카페인 없는 거 카페인 없는 차가 있잖아요 또 고런 거 그럼 그렇지 좋죠. 그렇죠 아 월드컵? 아니 월드컵이요 아니 왜냐면 선생님이 내일 일정이 있으세요 저녁때라서 뭐 아 미쳤다 그 저는 이제 원래 내일 원래 일어나서 이제 성향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 내일 일정 있으세요? 숙제 포기 왜요? 네? 왜요? 하셔야지 계속 배우셔야지 뭐 좀 잠 좀 자게 아 잠 좀 자게요 숙제 포기 아이 그래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지금 월드컵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월드컵을 해도 되는데 숙제를 포기하고 아니 왜냐면 월드컵을 해도 돼요 근데 계두 선생님이 그 7시에 있는 그게 저녁 7시? 저녁 7시? 아침 7시간에 목 컨디션 아 근데 목은 제가 저번에 이제 보니까 카메라 돌면 나오더라고 아니 아니 또 카더가드님 또 뵀는데 어 목소리가 응 이제 좀 이렇게 전날 조금 무리하면은 다음날 저녁에도 공연에 좀 지장이 있을 때가 있대 그거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데미지를 가하면 저녁 스케줄이더라도 그두님이 근데 가수잖아요 가수시잖아요 가수 그죠 가수랑 강연이랑은 그 개념은 비슷하게 가는 거야 저는 일단 가수는 아니라서 일단 강연이라는 게 어때요 듣기 좋은 톤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본인도 힘들어하고 컨디션이 난조가 벌어지고 목소리가 좀 갈라진다 하면은 그것도 그 강연을 기다리신 분들에게 신뢰다 예의가 아닐 수 있어요 예의가 아닐 수 있어요 예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게 그냥 또 뭐 사석에서 막 뭐 모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뭔가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또 그래서 부응을 하셔야 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그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감사드립니다 괴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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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클럽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예 절대 관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컨디션이 돌아오지 오히려 말을 하니까 아 저요? 저도 그렇고 전 원래 컨디션이 좋았어요 저 지금 계속 보는데 채팅창에서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죽으려고 한다 근데 나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돌아오셨어 아니 원래 그냥 계속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아 괴로웠으면 좋겠다 가 있는 거 같아 괴로웠으면 좋겠다 희망사항 갑자기 친버거 대신에 월드컵을 하고 계셔 이 분들 아니 저 실제로 실제로 요즘에 5시에 자요 음 피곤하진 않네 아직 2시간 남았네 아 진짜로 저를 늦게 자가지고 요즘에 침착맨님 힘드셔서 근데 하면은 안 되는게 괴도선생님 그러니까 침착맨님 힘드셔가지고 일단은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오늘도 진짜 알찬 수업이었어요 제임스웹 또 분류도 딱 깔끔해 제임스웹 나로 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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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리오 제임스웹 누리오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깔끔해 이렇게 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봤고 한 말씀하시고 제임스웹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즐겁고 아 뭐 언제 오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요런거를 또 미리 하는 것보다 요렇게 좀 중간중간 요런 식으로 계속 다음 올 날짜를 또 정하고 또 주제를 또 정하고 이러면은 또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네 여러분들 계속 과학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제가 없더라도 네 계속 기억을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남량특집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의 모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백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좋아요 어우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어 어 어 봐봐요 얘 물이 물이 하신다니까 어 이거 물이라 하시잖아 지금 아 괜찮아요 아 내일 강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도 촬영인데 아 저야 뭐 듣기만 하니까 저도 내일은 막 메인으로 막 말하는게 아니라 약간 그 좀 그 도와주는 촬영이라서 괜찮아요 일정 있으시기때문에 아 즐겁습니다 저 오래 늦게 자요 저도 근데 요정도는 좀 나쁘지 않죠? 너무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나쁘지는 않지만 좋지도 않아 하하하하 나쁘지는 않아요 좋죠 아 근데 다음번에는 좀 일찍 끝내야 될 거 같아요 아니 그 말 그 말만큼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분명히 드렸을텐데 공수표 공수표 금지라고 근데 또 일찍 늦게까지 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했었고 열심히 했었고 공수표 금지 어? 하품하셨는데? 응 45処리 으으으음 으으으음 으어얌و 으으음 눕붕 열차릇 오늘 낮에 했던 방송.. 구독 분까지 올라오는 것 같죠? 신차로님 에너지 너무 많이 남았다고 다들 너무 아쉬워한다.. 그죠? 저는 원래 똑같아요. 저는 쭉 이 텐션으로 가는 거예요. 아 침착맨에 에너지 너무 많이 남았어. 저 원래 늦게 자가지고 에너지가 남으면 안 돼요? 에너지가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호민이 형님도 오늘 에너지 하나도 제가 뭐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그냥 들으라고 그냥 11시에 주무셨어요? 호민이 형님. 다음에는 진짜로 주우민 작가님하고 두 분이서 하시는 것도 되게 독특한 그림일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네 여기서. 아니 진짜 아니면 호민이 형 미금역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면 여기서 두 분이 오셔서 하시는 것도. 아니 그림사. 그림사. 남량특집은 누가 오셔야 되나? 게스트가 오실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물러가도. 아 이거 소개를 못했네? 아. 할 수 없죠. 다음에 뭐. 다음에 다음에. 네. 자 구독 감사하고요.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저희 몸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